안녕하세요. 소설가 이묘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거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861년에서 1865년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결한 문체와 정교한 묘사로 이루어진 역사 소설로 언제 읽어도 새로운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아마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를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칼렛 역을 맡은 배우 비비안 리의 그 당돌하고 귀여운 표정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20세기 미국 문화의 세 가지 표상으로 햄버거와 청바지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거렛 미첼이 지은 이 역사적 대로망은 미국인 사이에서 성서 다음으로 널리 읽혀져 1936년에 출판된 이래 3천만 부를 돌파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고 영화 역시 시공을 초월한 세계 최고의 명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또는 한국에서는 성춘양과 이몽룡처럼 세계 모든 이에게 친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명작이란 생명이 긴 것이 제일 큰 특징인데 이 작품은 출판된 지 반세기가 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널리 애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명작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 대화소설은 미국 최대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며 미국인들에게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느껴지는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자유분방하고 급힐 줄 모르는 용기를 가진 가장 미국적이면서 매혹적인 여주인공을 내세워 서정적인 필치와 서스펜스가 충만한 극적인 이야기의 전개로 독자를 사로잡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제목은 19세기 영국 시인 어네스트 다오슨의 신하라라는 시의 1절 가운데 나는 많이 잊어버렸소 신하라 그대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으니 해서 인용한 것이지만 시의 내용이 이 소설 주제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유의 명구만을 인용하여 소설 주제를 나타내는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 가운데는 스칼렛이 렛트와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첫사랑 애슐리에 집착하는 것을 보다 못한 렛트가 아예 그녀를 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것과 관련시켜 그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뜻에서 그런 제목을 붙였으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각관계를 다룬 러브스토리의 일면을 말해주긴 하지만 역사 소설로서의 비중이 더 큰 주제 즉 대농장 중심의 남부 귀족 문화가 남북전쟁이란 폭풍에 의해 날려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시작하겠습니다. 스칼렛 오아라는 완벽한 미인은 아니지만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힌 남자들은 쌍둥이 탈레턴 형제처럼 그것을 거의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프랑스계 코스트 귀족 출신인 어머니의 섬세한 이목구비와 아일랜드 태생인 아버지의 투박하고 혈색 좋은 생김새가 너무나 뚜렷이 배합되어 있었다. 특히 뾰족한 턱이 시선을 끌었다. 다갈색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연녹색 눈은 빳빳한 검은 속눈썹이 그 둘레를 별처럼 아련하게 싸돌았고 눈꼬리는 약간 치올라 있었다. 그 위에 검고 짙은 눈썹이 알맞게 올라가 목년처럼 하얀 살결에 선명한 사선을 그었다. 남부 여자들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하얀 살결을 보닛과 베일, 장갑 등으로 조지아주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매우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있었다. 1861년 4월 어느 화창한 오후 아버지의 대농장인 타라의 저택 현관 근처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탈레턴가의 쌍둥이 형제 스튜어트 브렌트와 함께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스커트 후프 위에는 초록 바탕에 꽃무늬가 그려진 새 무슬린 드레스가 11미터나 물결치고 있었고 그것은 최근에 아버지가 애틀랜타에서 사다준 초록벤 모로코 가죽 실내와와 아주 잘 어울렸다. 이 드레스는 근처의 새 지방에서 가장 가늘다고 하는 그녀의 17인치 허리에 꼭 끼어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했고 몸에 착 달라붙은 바스크는 16살의 나이 치고는 숙성하게 부푸른 가슴이 드러나 보이게 했다. 그러나 수줍은 듯 펼쳐놓은 스커트도 신용의 그물을 씌운 우아한 머리 모양도 무릎 위에 얌전하게 포개놓은 조그만 흰 선도 그녀의 성품을 숨길 수는 없었다. 조심스럽고 상냥하게 보이는 얼굴이지만 그녀의 연녹색 눈에는 결코 온순하지 않은 강인한 의지와 넘칠 것 같은 정렬이 가득하여 그 얌전한 태도와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그런 몸가짐은 어머니와 흑인 유모의 엄격한 훈련 덕택이었다. 그러나 연녹색 눈만은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의 양쪽에는 쌍둥이 형제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의자에 편히 기대앉아 살이 찐 긴 다리를 아무렇게나 꼰채 웃고 이야기하며 실눈을 뜨고 박하를 탄 물이 담긴 기다란 컵 너머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는 19살, 키는 188cm, 뼈대가 굵고 늠름한 체격, 햇볕이 그으른 얼굴과 진한 젓갈색 머리카락, 밝고 교만한 눈, 푸른 상의와 겨자빛 승마바지를 똑같이 입은 쌍둥이 형제는 두 개의 목화송이처럼 신통하게 닮아 있었다. 집 밖에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앞들에 비스듬히 비쳐 실록을 배경으로 새하얀 꽃 무더기 같은 층층 나무의 덤불이 빛나고 있었다. 쌍둥이 형제는 그들의 머리카락처럼 붉은 털을 가진 몸집 좋은 승마용 말을 마찻길 쪽에 매놓았다. 마을 주위에는 고슴도치를 사냥할 때뿐 아니라 스티어트와 브렌트 형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야위고 신경질적인 사냥개 몇 마리가 연방 싸움질을 하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부리망을 쉬운 잠옷 귀족인 채하는 달마티아종의 얼룩게 한 마리가 주인들이 저녁을 먹으러 돌아오기를 참일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개와 말, 형제들 사이에는 늘 함께 있는 동반자들 이상의 밀접한 유사성이 있다. 하나같이 건강하지만 생각이 깊지 못한 어린 동물들로서 반륙이 좋고 날씬하고 기세가 당당했다. 그리고 청년들도 그들이 타는 말과 같이 혈기왕성하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 다소 거칠지만 잘 부리는 사람에게는 극히 부드러운 기질을 보여주었다.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는 대농장주의 아들딸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지만 이 현관에 나란히 앉아있는 세 사람의 얼굴에서는 무기력하거나 연약한 빛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독서같은 따분한 일로 머리를 괴롭히는 일은 별로 없이 일생을 광활한 대지 속에서 보내는 시골사람들이 터질 듯한 정력과 기민성이 그들에게도 있었다. 조지아주 북부에 있는 이곳 클레이턴의 생활은 아직 신출내기 생활이어서 이미 뿌리를 내린 오거스타, 서베너, 찰스턴 같은 곳에 비해 훨씬 조야했다. 그러므로 남부에서도 조금 더 안정되고 오래 전부터 개척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내륙지방의 조지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있었지만 조지아 북부인 이 근처에서는 비록 옛날식의 구상하고 우아한 교양은 없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만 잘 처리해 가면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좋은 목화를 생산하고 승마술이 뛰어나고 사격에 능숙하고 춤 잘 추고 부인에게 친절하며 남못지않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쌍둥이 형제는 둘 다 이 방면에는 매우 뛰어났다. 또 책에 담긴 내용을 배우는 재능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집은 이 군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재력이 있고 말이나 노예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학식에서는 근처에 살고 있는 가난뱅이 백인보다도 뒤떨어졌다. 스튜어트와 브렌트가 이 화창한 4월의 오후에 타라 저택에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에 그들을 네번째로 퇴학시킨 조지아 대학에서 방금 돌아왔다. 그들의 형인 톰과 보이드도 동생들을 환영하지 않는 학교에는 더 이상 있지 않겠다며 함께 돌아왔다. 쌍둥이 형제는 이번 퇴학 처분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스칼렛 역시 지난해 페이엣트빌 여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자진해서 책 한 권 읽은 일이 없어서 그들의 생각과 같았다. 당신들과 톰은 퇴학 같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지만 보이드는 어떨까 싶어? 스칼렛이 말했다. 그는 더 공부해서 학교를 마치고 싶어도 당신들 두 사람 때문에 알라베마 대학, 남켈로라이나 대학, 버지니아 대학, 그리고 이번엔 조지아 대학을 그만두게 됐으니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는 영영 졸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은 페이엣트빌이 파몰리 판사님 사무소에서 법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다 해도 우리들은 어차피 학기가 끝나기 전에 돌아와야 했을 테니까요. 브렌트가 대수롭지 않다는 들어 말했다. 어머 어째서요? 전쟁 때문이죠. 그것도 몰라요. 바보로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학교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 있겠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스칼렛은 그런 화제는 진절머리 난다는 듯 말했다. 단지 소문뿐이에요. 지난주 애슐리 윌클스와 그의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버지와 얘기했어요. 워싱턴에 파견된 남부 위원들이 남부의 여러 주동맹에 대해서 맨컨 씨와 우호 뭐라더라? 그래요. 우호협정이란 것을 맺게 될 거래요. 어쨌든 양키들은 전쟁을 할 마음이 없을 만큼 남부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게 있을 리 없어요. 난 이제 전쟁 얘기라면 지긋지긋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쌍둥이는 자기들이 기만당한 것처럼 화를 내며 소리쳤다. 전쟁은 꼭 일어나요. 양키가 우리들을 무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저께 보러가드 장군이 섬터 요새를 폭격해서 놈들을 쫓아냈어요. 이렇게 됐으니 놈들로서도 전쟁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 세계에서 겁쟁이란 소리를 듣게 될 테니까요. 스티어투가 이렇게 말하자 스칼렛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뼈로퉁해져서 입을 내밀었다. 또 한 번 전쟁이란 말을 하면 난 집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말겠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북분리라는 말 외에 전쟁이란 말만큼 나를 진절머리 나게 한 것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쟁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마다 을의 섬터 요새니 주의의 권리니 링컨이 어찌했느니 그런 이야기뿐이니 아우 정말 지겨워서 못 살겠어요. 게다가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전쟁이 일어난다는 등 이제부터 편성되는 기병대가 어떻다는 등 그런 이야기뿐이니 올 봄 파티가 재미없었던 것은 남자들이 전쟁 이야기 말고는 화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조지아주가 북부에서 분리되는 것을 지난해 크리스마스가 끝날 때까지 연기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처럼 이 크리스마스 파티도 틀림없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테니까요. 당신들이 또 한 번만 전쟁 이야기를 꺼내면 나는 정말 집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녀의 예상대로 청년들은 그녀에게 매혹되어 그녀를 지루하게 한 것을 황급히 사과했다. 당신들 두 사람이 또 퇴악맞은 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두 사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직 우리를 혼낼 기회가 없었어요. 어젯밤에 당신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나요? 어젯밤엔 아주 재수가 좋았어요. 우리가 돌아오기 조금 전에 어머니가 지난달 켄터키에 주문해 두었던 종마가 막 도착해서 한창 법석을 떨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크고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스칼렛, 당신 아버님께도 곧 한 번 보러 오시라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튼 이곳까지 끌려오는 동안에도 마블을 물었는가 하면 존즈보로역까지 마중을 나갔던 우리 집 검둥이를 둘이나 짓이겨버렸다고요. 게다가 우리가 도착하기 조금 전에 마구간에서 어찌나 날뛰었는지 전부터 있던 어머니의 말 스트로베리를 반쯤 죽여놨어요. 우리가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는 설탕 주머니를 들고 마구간에 들어가 그 사나운 말을 달래려 하는 중이었죠. 우리 어머니는 정말 말 달래는 데는 선수예요. 검둥이 놈들도 무서워서 마구간 기둥에 매달린 채 눈만 멀뚱거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마치 사람에게라도 하듯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의 말이 얌전하게 어머니 손바닥 위에 설탕을 핥기 시작하잖아요. 말에 대해서만은 우리 어머니가 1인자예요. 한참 후에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시더니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덜어들어왔니? 내식이나 줄줄이 이집트 연병보다도 처치하기 힘든 놈들이구나. 너희들 놈들은 정말? 하고 퍼부어대셨어요. 그러자 그 말이 벼랑간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뒷다리로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 바람에 나가거라 이 덩치 큰 귀염둥이가 신경질 내고 있는 걸 모르겠니? 너희하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잠을 자고 오늘 아침 어머니에게 붙잡히기 전에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요. 뒷수습을 하도록 보이드를 남기고 말이에요. 보이드가 어머니한테 매너 맞지 않았는지 몰라? 라고 말한 것은 그녀 역시 이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몸집이 작은 탈리톤 부인이 어른이 다 된 아들들을 붙잡아 사정없이 매질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일단 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탈리톤 부인은 등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마구 채찍질을 했던 것이다. 베아트리스 탈리톤은 정말로 바쁜 부인이었다. 넓은 모카밭과 백명의 흑인, 여덟 명의 아이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최대의 마을 사육장까지 경영하고 있었다. 쉽게 흥분하는 성격인데다가 내 아들이 어지간히 속을 썩여서 말이나 노예를 매질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아들들을 가끔 때리는 것만은 별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보이들을 때리진 않을 거예요. 장남인데다가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제일 몸집이 작으니까 아무리 어머니라도 삼가하시겠죠. 188cm나 되는 키를 자랑하는 스티어트가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변호사로 남기고 온 거야. 아무튼 어머니도 이제 우리를 그만 때려야 해. 우린 벌써 19살이고 톰은 21살이나 되었잖아. 어머니는 우리를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취급한다니까. 어머니는 그럼 내일 윌크스텍 바비큐 파티에 그 새마를 타고 가시나요? 어머니는 타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 아버지가 아직은 위험하다면서 말리고 계세요. 내일 비가 오지 않았으면 스칼렛은 말했다. 일주일 내내 내렸으니 말이에요. 바비큐 파티가 실내 파티가 되어버리는 것만큼 시시한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 말아요. 내일은 활짝 갤 거예요. 저녁놀을 봐요. 저렇게 붉은 저녁놀은 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녁놀을 보면 날씨를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은 스칼렛의 아버지 제럴드 오하라가 새로 일구어 놓은 끝없이 넓은 목화밭 저 너머의 붉은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플린트강 저편 언덕 위에 진홍빛으로 물든 구름 속에서 태양이 막 지고 있었다. 4월의 태양은 약하고 향기로운 냉기에 밀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해는 포근하고 싱싱한 비가 내려 예년보다 봄이 빨리 찾아왔다. 분홍빛 복사꽃이 벼랑간 활짝 피었는가 하면 산수유꽃이 어두운 늪지대와 먼 산들을 휜 별처럼 점점이 수놓았다. 이미 경작지의 경작은 거의 끝났다. 피처럼 붉은 저녁해로 인해 새로 갈아엎은 조지아의 붉은 흙이랑이 한층 더 붉게 물들었다. 모래가 많이 섞인 이랑의 위쪽 목화씨가 뿌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축축한 땅은 연분홍색으로 또 이랑을 따라 그림자가 드리워진 측면은 조홍색과 진홍색 또는 고동색으로 물들었다. 흰 벽돌로 지은 저택은 파도가 물결치는 붉은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보였고 그 바다는 출렁거리거나 혹은 초승달 모양으로 밀어닥치는 물결의 연분홍빛 파도 끝이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에 화석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는 중부 조지아 지방과 같은 누런 진흙의 평평한 토지나 해안 지방의 비옥한 검은 흙의 노장에서와 같은 일직선의 긴 반리랑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사와 기복이 많은 이곳 북조지아의 살록 지방에선 비옥한 흙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꾸불꾸불하게 이랑을 갈아엎어 놓고 있었다. 저 스칼렛 내일 일인데 프렌트가 말을 꺼냈다. 우린 여길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에 대해서도 무도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일 밤 댄스 파티에 한몫 끼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내일 밤 댄스 프로그램 말인데 설마 벌써 전부 약속이 되어 있진 않겠죠? 약속은 벌써 끝났어요. 당신들이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당신들을 기다리다가 댄스 파티에서 외톨이가 되란 말이에요? 외톨이가 된다고? 두 쌍둥이는 껄끄대며 웃었다. 이봐요. 내게는 최초의 왈츠를, 스토에게는 최후의 왈츠를, 그리고 저녁 식사는 우리와 함께 먹는다고 약속해 주지 않겠어요? 또 지난번 무도회 때처럼 계단에 걸터 앉아 진시아주머니를 불러 신수점도 쳐달라고 하고 싫어. 난 진시아주머니의 점을 좋아하지 않아. 당신들도 알고 있잖아요. 나더러 머리카락이 시커멓고 까맣고 긴 콧수염을 기른 신사와 결혼할 것이라느니 어쩌니. 머리카락이 검은 신사라니. 아우, 난 정말 싫어. 그럼 당신은 붉은 머리카락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렇죠? 브렌트가 기분이 좋아서 싱긋 웃었다. 어서 왈츠하고 저녁 식사 약속을 해줘요. 약속해 준다면 우리도 비밀 얘기를 해 주죠. 어떤 얘긴데? 스칼렛은 어린애처럼 다그쳐 물었다. 스튜어트, 어제 애틀란타에서 들은 그 얘기 말이야. 그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 응. 피티 아주머니에게서 들은 그 이야기. 그분이 누구죠? 왜 애슐리 윌크스의 사촌이고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피피펜트 해밀턴, 알텐테의 찰스 해밀턴과 멜라니 해밀턴의 고모 말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그 이상한 아주머니 말하는 거죠? 난 그런 별난 아주머니는 정말 처음 봤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제 애틀란타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마침 그분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말을 멈추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일 밤 윌크스텐 무도회에서 약혼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뜸해 주었어요. 아, 그 일이라면 알고 있어요. 스칼렛은 기대가 어긋났다는 듯 말했다. 그분이 조카인 바보 같은 찰스 해밀턴하고 허니 윌크스와 약혼 말이죠? 찰스족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지만 그 두 사람이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라는 건 몇 년 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 아니에요? 정말 당신은 찰스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브렌트가 말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해도 당신 뒤를 줄줄 따라다녔잖아요. 줄줄 따라다니는 건 그쪽의 자유예요. 스칼렛은 어깨를 약간 으쓱해 보였다. 여자 같은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하는 건 찰스의 약혼이 아니에요. 스티어트는 으스대듯이 말했다. 에슐리아고 찰스의 노이동생 멜라니의 약혼이래요. 스칼렛은 얼굴빛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경고도 없이 치명적인 일격을 받은 사람이 그 충격을 받은 순간에는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스티어트를 쳐다보고 있는 스칼렛의 얼굴이 너무나 잔잔했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없는 그는 그녀가 단순히 놀라고 또 흥미를 느낀 것이라고 단정했다. 피티 아주머니 말이 멜라니의 건강이 시원치 않아서 내년까지는 발표하지 않으려 했지만 전쟁 이야기가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결혼시키는 편이 좋을 거라고 양가에서 이야기 정해졌대요. 자 스칼렛 우리가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으니 당신도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한다고 약속해 줘요. 네 약속하겠어요. 스칼렛은 기계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왈츠를 전부 알았죠? 네 전부. 야 멋지다. 틀림없이 다른 녀석들은 모두 샘이 나서 미칠 거야. 미치려면 미치라지 뭐. 브렌트가 말했다. 우리 둘이서 해치우고 말 테니까 이봐요 스칼렛 아침에 바비큐 파티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주실 거죠? 스티어트가 청을 되풀이했다. 물론이죠. 쌍둥이는 기쁘면서도 약간 놀란 얼굴로 마주 보았다. 스칼렛은 대답은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도무지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어리둥절해진 두 사람은 잠시 버티고 있다가 시계를 보더니 마지못해 일어섰다. 새로 갈아엎은 경작지 너머로 태양이 저물어가고 강 건너편에 있는 울창한 숲이 그림자처럼 검고 어렴풋하게 보였다. 앞들에는 굴뚝을 보금자리 삼은 제비가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닭이며 오리, 칠면조가 아장아장 걷거나 혹은 거드름을 피우며 혹은 뒤룩거리며 밖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스티어트가 구함을 질렀다. 짐스! 그러자 곧 그들과 비슷한 나의 또래의 키가 큰 검둥이가 숨을 헐떡거리며 집 저쪽에서 나타나 말이 맺어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짐스는 사냥개처럼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나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다니는 전속 검둥이였다. 그는 쌍둥이 형제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쌍둥이가 열 살의 생일을 맞았을 때 그들의 몸종이 되었다. 짐스의 모습을 보자 사냥개들은 붉은 모래 먼지 속에서 일어나 주인을 기다렸다. 두 사람은 스칼렛에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면서 내일 아침 일찍부터 윌크스텍에서 기다리겠노라고 말했다. 네가 보기에도 스칼렛이 우리에게 저녁 식사하고 가라고 할 눈치가 아니었지? 그래. 난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초대를 해주지 않잖아. 왜 그러지? 모르겠어. 처음엔 꼭 초대할 것 같더니. 어쨌든 오늘은 우리들이 돌아온 첫날이고 또 그녀도 꽤 오랫동안 우리와 만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있는데 말이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아주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한 30분 전부터 갑자기 골치라도 아픈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말았어. 나도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 도대체 왜 그럴까? 모르겠어. 우리가 뭐 기분 상하는 말이라도 했나? 두 사람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스칼렛이 기분 상했을 때는 누구라도 곧 알 수 있어. 다른 여자와는 달리 감정을 숨기지 않으니까. 그래. 난 그게 좋아. 비위가 상하면 다른 여자들처럼 비꼬든가. 유난히 쌀쌀해져서 돌아다니지 않고 곧 그것을 당사자에게 말해버리니까.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입을 담은 것은 틀림없이 우리들이 말을 잘못했거나 좋지 못한 태도를 취했거나 한 때문이야. 왜냐하면 우리들이 갔을 때 그렇게 기뻐했고 또 오늘 저녁 식사에도 꼭 초대할 듯이 보였으니까. 설마 우리들이 퇴앙 맞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그 말을 했을 때도 그녀는 웃고 있었잖아. 그리고 스칼렛도 별로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브렌트는 안장 위에서 몸을 돌려 검둥이 마블을 불렀다. 짐스! 네. 우리들이 스칼렛 아가씨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지? 아뇨. 브렌트 도련님. 도련님은 저희들이 백인 양반들 이야기를 엿듣는 줄 아세요? 엿듣지 않는다고? 아니 그럼 너희 검둥이놈들은 우리들이 하는 일을 하나도 모른단 말이냐? 이 거짓말쟁이놈아! 나는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는 현관 구석에 슬며시 기어들어와서 병 옆에 제스민 꽃나무 그늘에 웅크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들었을 거야. 우리가 혹시 스칼렛 아가씨 비위를 상하게 무슨 기분 나쁜 얘기라도 하지는 않든? 이쯤 되면 짐스도 더 이상 엿듣지 않았다고 버틸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마에 검은 주름살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닙죠. 도련님들께서는 아가씨의 비위를 거스를 만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가씨도 도련님들을 보고 싶어 하시던 참인데 마침 도련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몹시 기뻐하고 계셨는걸요. 그리고 새처럼 제잘거리셨었죠. 그런데 애슐리 도련님과 멜라니 해밀턴 아가씨가 결혼하신다고 도련님들이 이야기하자 갑자기 매가 머리 위로 날대의 새처럼 입을 담으시고 말았어요. 형제는 얼굴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짐스가 말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나로선 도무지 알 수가 없는걸. 스티어트가 말했다. 애슐리는 그녀의 친구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을 리 없어. 그녀가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우리니까. 브렌트는 그 말에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 애슐리가 내일 밤 약혼을 발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친한 친구인 자기한테 말해주지 않은 것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닐까? 여자들이란 그런 걸 먼저 아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내일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때문에 화내는 것도 이상하잖아. 발표할 때까지는 비밀로 해두고 모두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니까. 더욱이 남자는 자기의 약혼을 숨겨둘 권리쯤은 갖고 있단 말이야. 우리들만 해도 그렇지. 피티 아주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 아니야? 스칼렛도 애슐리와 멜라니가 언젠가는 결혼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을 거야? 우리만 해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윌크스 댁과 해밀턴 댁은 옛날부터 사촌끼리 혼인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니 윌크스가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와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슐리의 일도 누구나 다 짐작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제 생각하는 건 그만두자. 하지만 스칼렛이 저녁 식사에 우릴 청하지 않은 것만은 유감이야. 두 형제 사이에는 질투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둘이서 의족해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둘 다 만족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흥미를 가졌고 스칼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들의 어머니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 약삭바른 계집애가 만일 너희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면 그것은 너희들에겐 큰 천벌이야. 그들의 어머니는 말했다. 어쩌면 너희들 양쪽에 다 허락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아마 유타주에라도 이주해야 할 게다. 하긴 그곳의 일부 다처주인 모르몬교가 과연 너희들의 일처 다부를 허락해줄지 어떨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걱정되는 것은 너희들이 조그맣고 보잘것 없는데다가 연녹색 눈빛을 가진 못된 계집애에게 미쳐서 서로 질투하다가 권총을 쏘아 대진 않을까 하는 거다. 하지만 어쨌든 좋다. 그것도 나쁘진 않을 테니까. 정견 발표가 있었던 날부터 스튜어트는 인디아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어쩐지 낯뜨거워졌다. 그녀는 그가 벼랑간 변심한 것에 대해 나무라지도 않고 표정이나 태도에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숙녀로서 그런 점잖지 못한 짓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스튜어트는 죄책감을 느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괴로웠다. 사랑을 먼저 한 것이 자기이고 또 그녀가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자기의 신사답지 않은 행동이 부끄러웠다. 지금도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그녀의 차분하고 고상한 태도와 독서로 쌓은 지성과 그녀가 갖고 있는 온갖 견실한 특성을 존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스칼레스의 저 찬란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매력에 비하면 너무나 단조로워서 흥미가 없었고 언제나 변함이 없는 듯했다. 우리 케이드 켈버트 댁으로 가서 저녁밥을 먹을까? 캐슬린이 찰스톤에서 돌아와 있다고 스칼렛이 말했어. 어쩌면 캐슬린은 섬터 요새에 대해 뭔가 우리들이 모르는 소식을 알아왔는지도 몰라. 캐슬린이 뭘 알고 있겠어? 2대1로 내기를 해도 좋지만 그 여자가 찰스톤 항구에 요새가 있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화면며 그 요새 남근이 폭격을 받고 쫓겨날 때까지 양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걸 알 리가 없어. 그녀가 알고 있는 건 무도회라든가 그녀가 사귄 남자친구들에 대해 그 정도일 거야. 하지만 그 여자의 수다를 듣는 것도 재미는 있어. 어머니가 침실로 가실 때까지 숨어지내기엔 적당하다고. 이해해줘. 나도 캐슬린이 싫지 않아. 재미있는 여자니까. 캐롤에트나 그 밖의 찰스톤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긴 하지만 그녀의 괴모인 그 북북 태생의 여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만은 견딜 수 없어. 그렇게 욕하지마, 스튜어트. 그 여자 심보가 특별히 나쁜 건 아니잖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딱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난 동정받아야 하는 인간이 싫어. 그 여자는 우리들이 방문하면 대접하려고 법석을 떨긴 하면서도 언제나 반대로 틀려먹은 일만 하거든. 그녀만 나무랄 수도 없어. 네가 KD의 다리를 중으로 쏜 일이 있잖아. 응, 그때는 내가 좀 과음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쏘지는 않았을 거야. 스튜어트는 말했다. 그리고 KD는 나에게 조금 더 앙심을 품고 있지 않아. 캐슬린도 그렇고 레이포드도 켈버트 씨도 모두 그래. 그 괴모인 북부 여자만 비명을 지르면서 나를 거친 야만인 취급하고 고상한 인간은 미개한 남부 사람 곁에 있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둥 짓거리는 거야. 그렇게 그 여자만 공격할 게 아니야. 물론 그 여자는 북부 태생이고 태도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너는 KD를 쏘았고 KD는 비록 친자식은 아니더라도 그 여자의 아들 아니니? 그렇다고 그것이 그녀가 나를 모욕할 구실은 되지 않아. 너는 어머니의 핏줄을 받고 있는 아들이 아니니? 그런데도 네가 토니 폰테인에게 다리를 맞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떠들어 대든? 천만에 그렇지는 않았어. 단지 상처를 치료하도록 토니의 아버지인 폰테인 의사선생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잖아? 토니는 대체 어디를 겨냥한 겁니까? 아마 술을 너무 마셔서 사격 숨쉬고 형편없었던 모양이죠? 이 말을 듣고 토니란 놈 얼마나 성을 냈는지 기억하고 있지? 두 사람은 큰 소리를 내면서 웃었다. 정말 어머니는 대단하셔. 브렌트가 기쁜 뜻이 찬성했다. 어떤 일이라도 능숙하게 철회해 주기 때문에 의지가 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고 말고. 그렇지만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는 아버지나 누이들 앞에서 우리가 감당 못할 말을 하실 게 틀림없어. 스튜어티는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말이지 브렌트. 우리들의 유럽 여행은 산통이 다 깨졌어. 전번에 어머니가 이번에 또 학교에서 쫓겨나면 유럽 여행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 뭐 그까짓 건 문제도 안 돼. 유럽 같은 데 가서 무얼 보고 오겠다는 거야? 이 조지아주에 없는 게 유럽에 있다는 거니? 아마 말도 이곳만큼은 빠르지 않을 거고 여자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거야. 게다가 우리 집에 라이 위스키보다 더 맛좋은 술이 유럽에 있을 것 같니? 거긴 좋은 구경거리 좋은 음악이 얼마든지 있다고 애실리 윌크스가 말하던데 애실리는 유럽이 좋은가 봐. 언제나 유럽 얘기만 하거든. 그럴 거야. 윌크스 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건 너도 잘 알잖아. 음악이나 책이나 연극 얘기만 나오면 당장 눈빛이 달라지는 색다른 족속들 아니니? 어머니도 말했지만 그건 윌크스 집안이 할아버지 때 버지니아주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이래. 버지니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잖아. 그럼 그런 건 모두 그 녀석들에게 맡겨두면 되겠군. 타는 데는 좋은 말 마시는 데는 좋은 술 사랑을 하는 데는 좋은 여자 놀아나는 데는 좋은 말괄량이를 나에게 달라 그런 거지. 그러면 유럽 같은 건 아무라도 좋아하는 놈에게 줘버릴 테야. 여행을 떠날 수 없다는 것쯤은 정말 문제도 아니야.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판인데 더구나 유럽에 갔다간 금세 돌아올 수도 없잖아. 나는 유럽에 가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편이 훨씬 좋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봐 브렌트 저녁을 얻어먹을 만한 집을 생각해냈어. 이제부터 늪 건너 에이블 와인더댁으로 가서 우리 네 형제가 모두 돌아왔고 군사훈련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하자고. 그거 좋군. 그렇게 하면 기병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또 군복을 어떤 색깔로 정했는지도 알 수 있어. 도련님들께서는 와인더님 댁에 가실 작정인가요? 그 집이라면 맛있는 저녁 식사를 기대하진 마세요. 유리사가 죽었는데 아직 새 유리사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들일을 하는 검둥이에게 유리를 시키는 판이라 이 주에서 제일 맛없는 요리라고 소문이 자자한댑시오. 김스가 말했다. 이런 세상에 어째서 유리사를 새로 구해오지 않지? 가난뱅이 백인 양반은 검둥이를 사지 못하죠. 지금까지 그 집에는 검둥이가 넷 이상이 써본 일이 없으니까요. 짐스의 목소리에는 다분히 모욕이 깃들어 있었다. 백명 남짓한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탈레톤덱의 검둥이인 만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짐스는 다른 대농장의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노예밖에 소유하지 못한 백인들을 은영 중에 깔보고 있었다. 남부 사람들은 흡사 총을 손에 쥐고 태어난 듯 매일 사냥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격의 명수였다. 훈련은 이래 존즈보로의 출집에서 끝나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므로 저녁때가 되면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 장교들은 북군과 싸우기도 전에 부상자가 나오면 큰일이라며 그 싸움을 중재하기에 바빴다. 스튜어트 탈레톤이 케이트 갤버트롤 그리고 토니 폰테인이 브랜트를 쏜 것도 바로 이런 소동 때문이었다. 기병대를 조직한 것은 탈레톤과의 쌍둥이 영재가 때마침 버지니아 대학을 퇴학 맞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으므로 그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여기에 참가했다. 그러나 두 달 전쯤에 충격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젠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타이르고 두 형제를 조직하 대학에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대학에 있는 동안 군사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을 매우 아쉽고 분하게 여겼다. 그들은 동료 대원들과 함께 말을 달리고 고함을 지르고 사격을 할 수만 있다면 공부 같은 것은 다 팽개쳐도 좋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지름길로 에이블의 집으로 가자 브렌트가 말했다. 오하라 농장의 강을 건너 폰테인 목장으로 빠지면 금방 갈 수 있다고. 가신다 해도 주머니에 쥐고기하고 야채 말고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텐댑시오. 짐스가 말했다. 넌 아무것도 먹지 않게 될 거야. 스튜어트가 싱그드스며 말했다. 넌 이제부터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께 우린 저녁 식사 시간에 가지 않는다고 보고를 해야 하니까 말이야. 아니 그건 안 됩니다요. 짐스는 깜짝 놀라 외쳤다. 그건 안 됩니다요. 베아트리스 마님께 혼나는 건 저도 도련님들보다 더 질색이라고요. 우선 첫째로 도련님들이 대학에서 적견할 짓을 하는 걸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왜 잠자코 보고만 있었느냐 하실 테고요. 그 다음은 왜 오늘 밤 데리고 와서 꾸질함 듣게 안 했느냐고 하실 게 뻔하니까시오. 그리고 딱정벌리를 발견한 우리처럼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어 제가 나쁘다고 된통 야단을 치실 테니까시오. 끝끝내 도련님들이 와인더님 댁으로 데려가 주시지 않는다면 전 밤새도록 숲속을 돌아다니겠어요. 이놈은 얼간이라 틀림없이 순경에게 붙잡힐 거야. 그거야말로 어머니에게 또 몇 주일이나 잔소리할 재료를 제공하는 거나 다름없지. 검둥이도 골칫거리야. 가끔 나도 노예 폐지론자들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 그럼 할 수 없지. 우리 자신이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짐스에게 당하게 하는 건 잘못인지도 모르지. 데리고 가야 할 거야. 하지만 이봐 짐스. 이 건방진 검둥이 놈아. 만일 와인더집이 검둥이 앞에서 으스댄다든가. 그쪽은 토끼나 주머니 쥐고기밖에 먹지 못하는데 우리는 닭고기 튀김과 햄을 늘 먹고 있다고 쓸데없이 입이라도 놀리는 날엔 그냥 어머니에게 일러바칠 테다. 그리고 전쟁에도 데려가지 않겠어. 으스댄다 굽시오? 제가 그따위 싸구려 검둥이 앞에서 으스댄다 굽시오? 천만에요. 저도 좀 더 점잖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죠. 베아트리스 마님은 제게도 도련님들과 똑같이 예의범절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세 사람 모두 제대로 가르치시진 못하셨지. 자, 가자. 붉은 바니랑들을 지나 짙어가는 땅거미 쑥을 야트막한 언덕에서 강변의 낮은 땅 쪽으로 내려가면서 브렌트가 큰 소리로 고함쳤다. 이봐, 스튜어트. 네가 보기에도 스칼렛이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한 것 같았지? 나도 초대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스튜어트는 고함쳤다. 네 생각엔 스칼렛이 왜 그런 것 같니? 스칼렛은 쌍둥이 형제가 떠나는 것을 타라 저택의 현관에 서서 전송했다. 애슐리하고 멜라니 해밀턴이 결혼을 한다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형제가 뭔가를 잘못 듣고 하는 소리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처럼 장난으로 나를 놀리는 게 뜰림없어. 애슐리는 절대로 그녀를 사랑할 리가 없어. 어느 누구도 그따위 생쥐같이 빈약한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스칼렛은 멜라니의 여의고 어린애 같은 모습이며 거의 박색에 가까운 평범한 하트형의 얼굴을 생각했다. 그리고 경멸했다. 더구나 애슐리는 요 몇 달 동안 멜라니와는 통 만나지도 못했으리라. 작년 트렐브 오크스 저택에서 파티가 열린 후부터 그는 두 번 이상 애틀랜타에 오지 않았다. 아니야, 아니야. 애슐리가 멜라니를 사랑하다니? 그럴 리가 없어. 왜냐하면 오, 절대로 내가 착각한 게 아니야. 그가 사랑하고 있는 건 바로 나야. 나 이 스칼렛이야말로 그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란 말이야. 이때 스칼렛은 거실의 마룻바닥을 올리며 다가오는 묵직한 유머의 발소리를 들었다. 스칼렛은 급히 깔고 앉았던 다리를 빼고 얼굴에는 보다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구나 하고 유머가 의심을 하면 그때는 꼼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유머는 오하라가이 가족들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모두 자기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가족의 비밀은 곧 자기의 비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숨기는 듯한 기색이 있으면 짐승을 쫓는 사냥개처럼 끝까지 추궁을 했다. 스칼렛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만일에 유머가 호기심을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 어머니인 엘렌한테까지 문제가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칼렛은 어머니 앞에서 무엇이고 다 털어놓아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생각해내야만 한다. 유머가 현관으로 나왔다. 유머는 작고 영리한 눈을 가졌고 코끼리처럼 커다란 몸집에 나이가 든 여인이었다. 피부가 검고 윤이 날 정도로 반짝거리는 순수한 아프리카 토인으로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오하라가를 위해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어머니 엘런이 가장 좋은 의논 상대였고 스칼렛 등 세 딸에겐 절대적 권력자였으며 다른 종들에게는 두려움의 표적이었다. 흑인이긴 하지만 유머의 예절이나 자부심은 그녀의 소유자인 주인들과 마찬가지거나 혹은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엘렌 오하라 부인의 어머니인 솔렌지 로빌라드 부인의 침실 담당 몸종으로 자랐다. 로빌라드 부인은 잔소리가 많고 쌀쌀하며 콧대가 높은 프랑스 부인으로 자기 자식이든 하인이든 조금이라도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벌을 내렸다. 처음의 유머는 엘렌의 보모였는데 엘렌이 결혼하자 엘렌과 함께 서베너에서 이 내륙 지방으로 옮겨왔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엄하게 대했다. 유머는 스칼렛을 매우 사랑했고 사랑하는 만큼 자부심도 강했다. 그래서 스칼렛은 항상 얌전한 태도를 지내도록 끊임없이 엄격한 수련을 받아야 했다. 그 신사분들은 벌써 돌아가셨나요? 왜 저녁 식사에 초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스칼렛 아가씨? 포크에게 두 사람 몫을 더 만들라고 일러두었는데 그런 예절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쟁 얘기만 하는 걸 뭐 전쟁 얘기는 이제 진절머리가 나. 더구나 저녁을 먹는 동안 아버지까지 함께 어울려 링컨이니 전쟁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거야. 엘렌 마님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인데 아가씨는 일꾼들처럼 예절을 모르시는군요. 그리고 슈울도 두르시지 않고 밤바람이 싸늘해졌는데 제가 늘 말했듯이 어깨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밤바람을 쐬면 감기에 걸려요. 스칼렛 아가씨. 자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스칼렛은 유머가 슈울에 정신이 팔려 얼굴 표정을 살피지 못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난 여기서 전영로를 보고 싶어. 아름답잖아. 쇼를 좀 갖다 줘요. 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 있겠어. 봐요. 벌써 감기가 들어 코맹맹이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라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빨리 쇼리나 갖다 줘. 로자 스칼렛 아가씨의 쇼를 찾아다오. 대답이 없자 목소리가 커졌다. 쓸모없는 검둥이년 같은 일하고 언제나 필요할 때는 없단 말이야. 하는 수 없지. 내가 올라가서 가져와야겠군. 계단이 삐걱대는 소리를 들으며 스칼렛은 조용히 일어났다. 유머가 돌아오면 또 손님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했다느니 어쩌니 하며 잔소리할 것이 틀림없었다. 마음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픈 지금 스칼렛은 그런 시시한 일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 아버지 제롤드는 오늘 그의 하인 포크의 아내인 딜씨를 사기 위한 교섭을 하려고 윌크스텍의 농장 12호크스에 가 계신다. 딜씨는 윌크스텍의 하녀 감독 겸 3파로 6달쯤 전에 포크와 결혼했는데 그 후부터 포크는 딜씨를 양도받아 두 사람이 같은 농장에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밤낮으로 주인을 졸라댔던 것이다. 제롤드는 그 끈질긴 청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해 오늘 오후 마침내 교섭을 하러 갔다. 스칼렛은 아버지가 이 무서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틀림없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오늘 오후에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윌크스텍의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흥분된 낌새를 알아차리셨을 것이 틀림없었다. 저녁 식사 전에 잠깐이라도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면 아마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 얘기는 쌍둥이 형쟁이 짓궂은 농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제롤드 오하라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려면 신장로와 저택으로 들어오는 길에 갈림길까지 가서 거기서 기다려야 한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삼나무숲에 다다랐다. 저택에서는 삼나무숲에 있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 숨을 헐떡거리며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왜 돌아오시지 않는 걸까? 아 애슐리 애슐리 그를 생각하자 가슴의 고동이 한층 더 빨라졌다. 그녀는 다 자랄 때까지는 애슐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다. 어렸을 때 자주 그를 보곤 했지만 그에게는 도무지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그러다 2년 전 애슐리가 3년 동안의 유럽여행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인사하러 들랐을 때부터 그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만큼 단순했다. 그날 그녀가 현관 앞에서 있었을 때 애슐리는 회색 양복을 입고 주름 잡힌 와이셔츠에 잘 어울리는 넓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긴 가로수길을 말을 타고 달려왔다. 지금도 그녀는 그날 그가 입었던 옷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억할 수가 있었다. 그의 장화가 얼마나 빛이 나고 있었는지. 매드사의 얼굴을 조각한 조개껍데기로 만든 넥타이 핀. 그 꿈꾸는 듯한 잿빛 눈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햇빛을 받아 그의 금발은 음모자처럼 눈부셨다. 스칼렛! 몰라볼 만큼 자랐군요. 그러고 나서 계단을 올라와 그녀의 손에 키스했다. 그때의 목소리. 여운이 강하게 점잖으면서도 맑고 음악적이어서 그녀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 듣는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할 만큼 설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그를 원했다. 물론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속삭인 일도 없었고 다른 남자들이 곧잘 스칼렛에게 하는 것처럼 눈빛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보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성보다도 강한 본능이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그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속삭여 주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자주 평소처럼 꿈꾸는 듯한 아늑한 눈빛이 아니라 동경과 슬픔에 찬 눈길로 지그시 그녀를 응시하곤 했다. 그녀는 다소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느낌을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확실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째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걸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누구에게서나 떨어져 있는 초연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특히 스칼렛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누구나 무엇이든지 생각한 것을 생각나는 즉시 거침없이 말해버리는 그런 고장의 사람들 사이에선 애슐리의 이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애슐리는 행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색을 위해 혹은 조금도 현실감이 없는 아름답고 다채로운 꿈을 엮어내기 위해 여가 시간을 이용하는 윌크스 집안의 핏줄을 타고났다. 그가 사는 세상은 이 조지아보다 훨씬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였고 그곳에서 그는 마지못해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곤 하는 것이다. 단지 사람들을 방관하고 있을 뿐 그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았다. 인생을 방관하고 있을 뿐 거기에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말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 무서운 무서운 얘기란 말인가 애슐리가 멜라니와 결혼을 하다니 그건 사실이 아니야 왜냐하면 지난주일 저녁 무렵 페어일에서 둘이 말을 타고 돌아오고 있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가 스칼렛, 당신에게 아주 중대하게 얘기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그때 그녀는 얌전하게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드디어 행복의 순간이 왔구나 생각하니 그녀의 심장은 격렬한 기쁨으로 뛰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이제 곧 집에 도착할 때고 또 시간도 없으니까 스칼렛, 난 정말 겁쟁이야 그리고 말에 박자를 가하여 타라로 오르는 언덕을 단숨에 달려 올라가고 말았다. 지금 스칼렛은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 앉아 그토록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말들을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다른 의미로 무서운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털어놓으려고 했던 말은 멜라니와의 약혼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 아버지만 돌아오신다면 이 불안한 마음은 이제 한시도 견딜 수가 없었다. 난 누구라고? 스칼렛이로구나! 그는 그녀의 불을 살짝 꼬집으며 말했다. 너도 내 동정을 살피고 있었니? 지난주엔 네 동생은 술래니 그러더니만 이번에는 네가 어머니에게 고자질할 작정이구나. 그의 몫인 낮은 소리에는 화가 난 듯하면서도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여운이 있었다. 싫어요, 아버지! 난 술랭 같은 수다쟁이가 아니에요! 그녀는 아버지를 안심시켜놓고 조금 떨어져서 매무새를 고친 아버지의 복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제롤드는 160cm가 될까 말까한 작은 사나이였지만 몸집이 크고 목이 굵어서 앉아있는 것을 보면 거인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겉으로는 화를 잘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롤드 오하라는 가장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노예가 매질을 당하고 뾰루퉁에 있는 것을 보아 넘기지 못했고 새끼 고양이나 어린 애가 울부짖는 것을 태연히 들어 넘기지 못하는 성미였다. 스칼렛은 휘미해져가는 빗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앞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진다. 스칼렛과 아버지는 상호 비밀 조약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맺은 형편이었다. 그녀가 문에서 1km 정도 걸어가는 것이 귀찮아서 울타리를 기어오르든가 남자친구들과 너무 늦게까지 현관의 계단에 앉아있던가 하는 것을 발견해도 아버지는 엄하게 꾸짖을 뿐 결코 엘렌이나 유모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스칼렛 역시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굳은 맹세를 어기고 말을 타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을 발견해도 어머니에게 고자질하는 것 짓은 결코하지 않았다. 아버지만 자랑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아버지가 울타리를 뛰어넘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작년에 무릎을 다치셨는데 또 그 울타리를 뛰어넘다니 자기 딸한테서 어디를 뛰어넘어라 사실 정말 사셨는지 궁금해서요. 사긴 샀는데 엄청난 값이다. 그 여자하고 딸 프레시도 함께 샀다. 전 윌크스는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값으로 넘겨준다고 했지만 어디 제롤드 오하라쯤 되는 사람이 거래의 우정을 이용했다는 말을 들어서야 제면에 서겠니? 두 사람 값으로 삼천 달러를 치르고 왔다. 어머 굉장하네요. 삼천 달러라니? 그런데 프레시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딸이 아버지 하는 일에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시대가 된 거냐? 연설 비슷한 투로 그가 외쳤다. 프레시는 착한 아이고 게다가 전 걔를 알아요. 그 계집애는 심술이 많고 멍텅구리예요. 스칼렛은 아버지의 큰 목소리도 끄떡하지 않고 태연히 받아 넘겼다. 딸씨가 딸도 함께 사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바람에 그저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그 애를 사신 거죠? 친절한 일을 하고 그것이 지적되었을 때 언제나 하는 버릇대로 제롤드의 얼굴에는 기가 꺾인 난처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냐? 딸 때문에 어미인 딸씨가 프레죽어서 지내면 딸씨를 사오더라도 아무짝에 소용없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의 검둥이는 결혼 따위는 시키지 않을 테다. 돈이 들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자 돌아가 저녁밥이나 먹자. 트웰브 오크스에선 모두들 안녕하세요? 별일 없더라. 케이드 겔버트가 와 있어서 말이야. 딸씨의 이야기가 끝나고 모두 회랑에 모여 종료주를 좀 들었지. 케이드는 애틀란타에서 막 돌아왔다는데 거긴 벌써 굉장한 난리라더라. 전쟁 얘기로 말이야. 스칼렛은 한숨을 쉬었다. 제롤드가 전쟁이나 남북불리의 얘기를 한 번 꺼냈다 하면 몇 시간이고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곧 제롤드의 말을 가로막고 다시 말을 꺼냈다. 내일 바베큐 파티에 대해 무슨 이야기가 없었어요? 참 그래 뭔가 말하더라. 왜 저 이름이 뭐더라. 작년에 이곳에 온 일이 있었는데 너도 알고 있을 거야. 애슐리 사촌누인 귀여운 미인 아가씨 말이야. 참 멜라니 해밀턴이라던가. 그 아가씨와 그 우라비인 찰스가 벌써 애틀란타에서 와있더라. 어머 벌써 와있어요? 그래 착하고 얌전한 아가씨 같더라. 자기 쪽에서 먼저 나서서 말하는 밥이 없더구나. 여자란 그래야 하는 건데. 자, 무얼 꿈을 버리고 있니? 너희 어머니가 찾아 나설라. 아버지의 이야기에 스칼레스의 마음은 우울해졌다.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도 멜라니가 어떤 이유로든 그녀가 살고 있던 애틀란타에서 떠날 수가 없다면 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와는 전혀 다른 멜라니의 온순하고 얌전한 성격을 아버지가 칭찬했기 때문에 더더욱 노골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생겼다. 애슐리도 있었어요? 있었지. 너 그게 알고 싶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괜히 빙빙 돌리지 말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니? 자, 터놓고 말해봐라.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애슐리는 있었어. 그리고 친절하게 네 안부를 묻더라. 그의 누이 동생들도 네 안부를 묻더구나. 내일 바비큐 파티에도 꼭 와달라고 말하더라. 꼭 갈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고 왔지. 하지만 얘야, 너하고 애슐리가 대체 어찌 되었다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아버지. 허, 이번에는 네 쪽에서 돌아가자고 하는구나. 그는 무슨 기미를 알아챈 듯이 말했다. 그런데 나는 네 마음을 알기 전까진 돌아가고 싶지 않아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네가 좀 이상해. 애슐리한테서 무슨 객적은 말이라도 들었니? 아니면 청혼을 받았니? 아니요. 하긴, 애슐리 쪽에서 청혼할 리가 없지. 오늘 존 윌크스가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 내게 말해주더라만 애슐리하고 멜라니가 결혼하기로 했단다. 내일 발표한다더라. 스칼렛의 손이 힘없이 아버지의 팔에서 흘러내렸다. 역시 사실이었구나. 아버지는 스칼렛을 사랑했다. 너는 너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있었단 말이냐? 이 근처의 젊은이라면 너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골라잡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애슐리, 꽁무니 같은 건 쫓아다니진 않았어요. 단지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거짓말 말아. 속상해할 것 없다, 얘야. 넌 아직 어른데 뭘. 이제부터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청년이 나타날 테니 걱정 말아라. 어머니는 열다섯 살의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전 벌써 열여섯 살이에요. 어머니는 달라. 어머니는 너 같은 말괄량이가 아니었어. 자, 기운을 내라. 다음 주에 찰스턴의 율레일리 이모를 방문하게 되면 함께 데리고 가주마. 스칼렛은 생각했다. 새 장난감을 보여주면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나한테 그만 되돌아라. 네게 분별만 있었다면 너는 벌써 오래전에 탈레턴과의 수티어트나 브렌트 중에 누구와 결혼했을 게다. 좀 생각해봐라, 얘야. 네가 그 쌍둥이 중 어느 한쪽과 결혼하기만 한다면 두 집 농장은 서로 맞붙어 있으니까 짐 탈레턴과 나는 너희들에게 기막히게 좋은 집을 지어줄 게 아니냐. 저 경계인 손나무 밭에 말이야. 저를 어린애 취급하는 말은 그만하세요. 전 찰스턴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훌륭한 집도 그 쌍둥이 형제와 결혼하는 것도 싫어요. 단지 제가 원하는 건 그녀는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다. 네가 원하는 건 애슐리뿐이란 말이지. 그런데 너는 그를 손에 넣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만일 애슐리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 해도 나는 안심하고 승낙할 수가 없어. 나와 존 윌크스와의 두터운 우정을 봐서라도 그녀의 놀라는 듯한 표정을 보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내 딸이 행복하길 바란단다. 하지만 네가 애슐리와 결혼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 아니에요.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야. 행복할 수 없어. 얘야.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란다. 스칼레슨 벼랑간 이렇게 외치고 싶은 짓꽂은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는 행복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성격이 다른데도. 그러나 그녀는 그런 말을 하면 건방지다고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 참았다. 스칼렛. 애슐리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서 어쩌겠다는 거냐. 그 녀석들, 윌크스 집안 녀석들은 모두 머리가 돌았단 말이다. 내가 아까 탈레톤 집안의 쌍둥이 얘기를 했지만 뭐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다. 아주 좋은 젊은이들이긴 하지만 만일 네가 케이드 켈버트를 고른다고 해도 난 상관없다. 노인이 양키 여자와 결혼하긴 했지만 켈버트 집안 사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죽으면 글쎄. 잠자코 들어라. 나는 케이드에게 이 타라 농장을 물려줄 생각이다. 케이드 같은 건 은접시에 담아서 가져온 데도 전 싫어요. 스칼렛은 성이 나서 외쳤다. 제발 부탁이니 그런 사람을 떠맡기지 마세요. 타라든 다른 어떤 농장이든 건 전 갖고 싶지 않아요. 농장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좋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면 하고 말할 생각이었다. 스칼렛 오하라. 다시 한번 말해봐라. 타라가 이 토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칼렛은 고개를 끄덕였다. 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야. 그는 이렇게 외치면서 화가 치면 나머지 팔을 휘둘러댔다. 왜냐하면 땅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것이니까. 이걸 잊지 마라. 일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 싸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 그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게 바로 땅이란 말이다. 아버지도 참. 아일랜드 사람 그대로군요. 내가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걸 부끄러워한 일이 있니? 난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너도 반은 아일랜드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한 방울이라도 아일랜드 사람의 피를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겐 그가 사는 땅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란 말이다.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것은 바로 너야. 모처럼 고향인 미스주를 빼놓고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너는 대관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코웃음을 치다니. 제럴드는 흥분하여 소리 지르는 것에 일종의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얘야. 너는 아직 젊어. 토지에 대한 애정도 차차 알게 될 거야. 네가 아일랜드 사람이 핏줄을 받고 있는 한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너와 취미가 같고 신사이고 남부 사람이면서 자존심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와 결혼해도 난 괜찮아. 여자란 결혼하고 나서 애정이 생기는 법이니까. 어머 아버지. 그런 건 해먹은 생각이에요. 게다가 올바른 생각이지 요즘 미국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떠돌아대고 있는 연애의 결혼 따위는 양키나 하인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야. 부모가 골라주는 게 가장 좋은 결혼이야. 너처럼 절없는 계집애는 악당과 착한 사람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집 가까이 이르러 스칼렛이 또 입을 막 열려고 했을 때 현관의 어두운 그늘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모자를 쓰고 쇼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그 뒤에는 유모가 금방 천둥이라도 칠 듯한 표정으로 엘렌이 노예들을 치료할 때마다 사용하는 붕대며 약이 든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오하라 씨 엘렌은 두 사람이 마차길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엘렌은 예의범절이 엄격한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결혼 후 17년이 지나고 6명의 아이를 낳은 지금도 예의바르게 꼭 남편을 오하라 씨라고 불렀다. 슬레터리 댁에 병자가 생겼어요. 에이미가 낳은 갓난 애가 죽어간다기에 지금 세례를 해주러 갈까 하고요.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유모와 함께 가서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남편의 의향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말투였다. 도대체 무슨 꼴이람? 나 대신 아버지의 식사 시중을 들어드리렴. 엘렌은 장갑을 낀 손으로 스칼렛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다. 제롤드는 아내를 부측하여 마차에 데워주고 마부에게 조심해서 달리라고 일렀다. 20년 동안이나 제롤드의 말을 다루어온 마부 토비는 자기 일에 이런 주의를 듣자 불만스러운 듯 입술을 내밀었다. 슬레터리 쓰레기 같은 녀석들.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놈들은 다른 데로 가서 또 빚을 얻어야 할 거야. 제롤드는 화를 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쬐끄만 늪지를 라더로 사달라고 저르러 오겠지. 차라리 그놈들을 쫓아버리는 것이 이 지방을 위해서도 좋을지 몰라. 예스칼렛 딜실을 산 대신 포크를 윌크스텍에 팔기로 했다고 포크란 놈을 약올려줄까? 그녀 옆에 서 있는 검둥이 소년에게 고삐를 던져주고 곧장 계단을 올라갔다. 벌써 스칼렛의 슬픔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은 하인을 약올려줄 일만으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스칼렛은 무거운 발을 끌달시피 하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 올라갔다. 그녀는 자기와 애슐리의 결혼이 엘렌 룰빌라드 오하라와 제롤드 오하라가 결혼한 일보다 더 이상할까? 하고 생각했다. 이 요란스럽고 촌스러운 감정의 소유자인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여성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녀는 항상 궁금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태생으로 보나 품행 성격으로 보더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해입니다. 엘렌 오하라는 32살이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 벌써 중년 부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섯 명의 아이를 낳고 그 가운데 셋을 잃었다. 그녀는 키가 매우 컸다. 성미가 괄괄한 키 작은 남편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더 컸다. 그러나 항상 넓은 스커트를 끌고 조용하고 우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키가 큰 것이 남의 눈에 별로 띄지 않았다. 스칼렛이 기억하는 한 어머니는 언제나 똑같았다. 칭찬할 때에도 목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다웠으며 집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떠들썩한 사건에 대해서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교묘하게 처리해 나갔으며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침착하여 새 자식을 잃었을 때조차 감정이 흐트러져 보이지 않았다. 스칼렛은 어머니가 어떤 의자에 앉아도 등을 의자 등에 기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식사 때와 병간호를 할 때 농장의 장부를 적을 때 이외에는 바느질감을 놓고 쉬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다. 스칼렛은 밤이든 낮이든 어머니가 근엄한 침착성을 잃거나 몸단장을 잃어버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무도회에 갈 때나 방문객이 찾아올 때 혹은 재판날 존즈보로에 갈 때 그녀의 몸단장에 만족하려면 두 사람의 한여와 유머의 시중을 받아도 두 시간은 족히 걸려야 했지만 급히 서둘러야 할 경우에는 참으로 놀랄만한 솜씨로 몸체장을 해치우는 것이다. 스칼렛의 침실은 어머니의 침실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른 새벽에 단단한 널반지를 깔아놓은 복도를 급한 걸음으로 걷는 검은 맨발의 발소리와 허둥지둥 어머니의 침실문을 두드리는 소리 흑인 노예가 숨을 죽인 겁먹은 목소리로 병이 났다느니 어린내가 태어났다느니 죽었다느니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스칼렛은 엄마도 소녀 시절에는 귀엽게 웃거나 찐한 친구인 소녀들과 기나긴 밤을 세우며 서로 비밀을 속삭인 일이 있을까 궁금했다. 아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야. 그러나 그것은 스칼렛의 잘못된 생각이었다. 몇 년 전 서베너에 있을 무렵에 엘렌 로빌라드는 그 아름다운 해안도시에 있는 15살이 다른 소녀들과 다름없이 킬킬거리며 웃거나 긴밤을 친구들과 속삭이거나 마음의 비밀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그녀에게 감춰져 있었다. 그건 그녀보다 28살이나 연상인 제롤드 오아라가 그녀의 인생에 등장한 바로 그 해였고 또한 그녀의 청춘이 사라짐과 동시에 검은 눈을 가진 청년인 사촌 오빠인 필립 로빌라드가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진 해이기도 했다. 반짝거리는 눈과 자유로운 생활을 갖고 있던 필립은 서베너를 영원히 떠나면서 엘렌의 가슴에 싹 튼 정렬까지 가져가고 말았으며 뒤에 남겨진 것은 아름다운 껍질뿐이었다. 조그만 안짱다리 사나이인 아일랜드인은 이 껍질과 결혼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믿어지지 않는 행운에 사로잡힌 제롤드에겐 그것만 해도 만족이었다. 제롤드가 미국에 건너왔을 때 그의 교육 수준은 아주 보잘것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교육이 보잘것 없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을 남에게서 지적받았다 해도 그는 아마 염두에도 두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에게 읽기를 가르쳤고 또박또박 쓰는 글씨체로 글자 쓰는 것을 가르쳤다. 그는 계산에 능숙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책에서 얻는 지식은 모두 끝난 셈이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제롤드는 서베너의 어느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있는 낯선 손님이 대화를 듣게 되었다. 그 낯선 손님은 서베너 고장 사람이었지만 12년 동안이나 내륙지방을 돌아다니다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었다. 제롤드가 미국에 오기 한 해 전 주정부는 인디언에게서 양도받은 조지아주 중부의 광활한 토지를 추첨에 의해 주민들에게 나누어준 일이 있었다. 그때 당첨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손님이었다. 그 사람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농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화재가 일어나 집은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저주받은 토지에도 실증이 나서 누군가 자기의 손에서 그 토지를 가져가 주었으면 무척 고맙겠다는 등 그런 말들을 찌꺼리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농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제롤드는 그 소개자를 통해 그 대화에 참가했다. 그리고 지금 한창 캐롤라이나주나 버지니아주로부터 사람들이 조지아주의 북부지방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해안지방 사람들은 조지아주에서 개척되어 있는 지역은 대서양 해안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모든 지방은 삼림지대로 아직도 인디언이 곳곳에서 출몰한다고 알고 있었다. 제롤드 역시 서베너에서 산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 오하라 형제 상해의 거래상의 일로 그는 서베너강을 몇 킬로미터나 거슬러 올라가 오거스타에까지 간 일도 있었고 거기서 다시 서쪽 오지에 있는 몇몇 오랜 수도시에도 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이 해안의 어느 지방보다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개척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사람의 농장은 서베너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킬로미터 가량이나 들어간 내륙 지방의 채타우치강 남쪽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인 듯 했다. 제롤드는 그 강 북쪽 땅이 지금도 체로키 인디언의 소유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에게 습격당하는 일은 없냐고 물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이야기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밝고 파란눈으로 아주 순진한 척하면서 속셈을 숨긴 제롤드는 그 사나이를 포커판에 끌어들였다. 밤도 이슥하고 술도 거나해지자 포커판에 끼어들었던 다른 녀석들은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마침내 제롤드와 그 사나이 단둘이서 일대일의 승부를 겨루게 되었다. 사나이는 돈이 모자라자 그의 농장 소유권 증서를 내놓았다. 별로 좋은 돈벌이도 아닐 거요. 나로선 이제 그 땅이 세금을 치르지 않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맙소이다. 에이스프레이 패를 잡고도 진 사나이는 펜과 잉크를 가져오라고 했다. 1년 전에 주건물은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고 농장에는 잡초뿐만 아니라 저절로 난 소나무 따위가 우거져 있으니 말이요. 어쨌든 이제 모두 당신 것입니다. 아일랜드 밀즈 위스키를 먹기로 약속하고 어머니의 젖을 든 인간이 아닌 한 트럼프와 위스키를 썩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해. 그날 밤 포크의 시중을 받고 침대에 누우면서 제롤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미 포크는 이 새로운 주인에 대한 찬탄의 마음으로 그의 말을 사투리까지 흉내내게 되었다. 얼마 되지 않는 노름미청과 선뜻 마음 내켜하지 않는 형들에게서 빌린 돈에다 토지까지 저당 잡혀 모은 상당한 돈으로 제롤드는 농장에서 일할 흑인 노예를 사가지고 처음으로 타라에 옮겨왔다. 그리고 흰 벽돌이 타라 저택을 다 만들 때까지 비좁은 노예 감독용으로 지은 집에서 쓸쓸한 독신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토지를 개간하여 목과를 재배하고 형 제임스와 앤드류에게서 돈을 더 빌려 노예를 더 사모았다. 오하라 집안은 단결심이 강한 가족으로서 순탄할 때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서로 힘이 되어 주었지만 그것은 가족적인 애정에서라기보다 오랜 박해의 세월을 통해 세상의 거친 파도에 대항하여 한 집안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깨달은 결과였다. 형들은 제롤드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은 해마다 이자와 더불어 돌아왔다. 제롤드와 엘렌이 결혼한 이듬해 첫아이가 태어났다. 제롤드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케이티 스칼렛이라고 이름 지었다. 아들을 바라고 있던 그는 실망했으나 그 검은 머리털을 가진 조그마한 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타라농장의 검둥이 노예 전부에게 럼주를 나누어주고 자기도 기분 좋게 취할 정도로 기뻐했다. 설령 엘렌이 급하게 그와 결혼하게 된 걸 후회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고 또 꼭 제롤드가 알아야 할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항상 자랑스러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저 바다를 낀 아름다운 도시를 떠났을 때 그녀는 이미 서베너와 그 추억의 등을 돌렸고 이 고장에 닿는 순간부터 이 북조지아를 자기의 고향으로 정했다. 아버지의 집을 영원히 떠나면서 그녀는 아름답고 유연한 여성의 육체 같은 윤곽을 지닌 집 돛을 한껏 올린 배와 같은 집과 이별을 했다. 그 집은 연분홍빛으로 칠을 하고 프랑스풍으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높다란 곳에 우아하게 자리 잡고 레이스처럼 섬세한 쇠 손잡이가 달린 나선 계단에 의해 실내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아련한 듯하고 풍요하고 쾌적한 그리고 뭔가 초연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다. 그녀는 비단 그 우아한 집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건물 배후에 있는 모든 문명까지도 버렸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친절한 주부였고 좋은 어머니이며 성실한 아내였다. 신에게 바치려고까지 생각했던 상심한 마음과 몸을 그녀는 아이들과 집안일에 쏟았으며 자신을 서베너의 추억에서 끌어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스칼렛이 만 한 살이 되어 유머의 말에 의하면 여자아이로서는 보기 드물게 건강한 아이가 되었을 때 두 번째 딸이 태어났다. 수잔 엘리너라고 이름 지었는데 평소에는 줄여서 술렌이라고 불렀다. 이어서 가족의 출생이나 사망을 기입하는 가정용 성서에 적힌 이름은 캐롤라인 아이린이지만 보통 케린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딸이 태어났다. 그러고 나서 연달아 세 아들이 태어났으나 셋 다 걷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이 세 사나이는 지금도 백미터 가량 떨어진 삼나무가 가지를 서로 들이오고 있는 나무 그늘 밑의 묘지에 각각 제롤드 오하라의 아들이라고 쓴 비석 아래 누워 있다. 엘렌이 처음 이곳에 온 그날부터 타라의 모습은 변해갔다. 당시 그녀는 불과 1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대농원의 주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자란 결혼하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사랑스럽고 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오치장도 잘해야 하지만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100명 이상의 백인과 흑인이 있는 거대한 집안의 살림을 꾸려나가야만 했다. 그래서 당시의 아가씨들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교육받고 있었다. 타라저택은 일정한 건축 설계에 따라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편의상 증축한 것이지만 엘렌의 주의와 배려로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일종의 품위가 생겼다. 엘렌은 신분이 높은 귀부인의 전통 속에서 자랐다. 그 전통이 생활의 무거운 짐에 눌리면서도 스스로의 매력을 유지하려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셋 딸도 또한 고귀한 귀부인으로 키우고 싶었다. 이러한 교육방침은 아래의 두 딸에게는 성공하였다. 왜냐하면 술래는 어떻게든지 남의 눈에 띄는 여자가 되고 싶은 일념으로 어머니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캐리는 소심했기 때문에 쉽게 이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스칼렛만은 아버지인 제롤드를 닮아 숙녀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넌 좀 더 상냥하고 침착해야 한다. 엘렌은 따라게 일렀다. 남자와 얘기할 때는 비록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도 옆에서 말참견을 해서는 안 된단다. 신사들은 나서는 아가씨를 제일 싫어하니까. 젊은 여자가 뾰로퉁한 얼굴로 턱을 발딱 쳐들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라든가 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라든가 그런 말을 하면 우선 서방님이 싫어하시죠. 유모는 엄격한 얼굴로 말했다. 젊은 아가씨란 그냥 눈을 내리깔고 그래요. 그 말씀이 옳아요. 하고 말해야만 해요. 두 사람은 스칼렛에게 숙녀로서 알아야 할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그러나 그녀가 배운 것은 숙녀로서의 겉모양 뿐이었다. 그런 겉모양을 낳게 하는 마음의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그녀는 배우고 싶지 않았고 또 배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스칼렛은 엘렌 오아라를 다른 모든 인간과는 다른 성스러운 존재로서 존경하고 있었다. 아주 어렸을 무렵에는 그녀는 어머니와 성모 마리아를 혼동할 정도였다. 스칼렛은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되리라 마음 먹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곤란한 것은 경우 밝고 진실하고 온순하며 또 자기를 희생하려면 거의 모든 인생의 향락을 버리고 많은 애인들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쾌락을 놓쳐버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 언젠가 애슐리와 결혼하고 나이를 먹고 그럴 만한 여유가 생기면 그녀도 어머니처럼 되리라고 생각했다. 나리마님 새 요정이 왔습니다요. 새 요정? 난 요정 같은 거 새로 산 기억이 없는데 제롤드는 일부러 눈에 힘을 주며 노려봤다. 사셨잖아요 나리마님 사셨습니다요. 그래서 지금 인사를 하려고 밖에 와 있습니다요. 포크는 흥분이 되어 두 손을 비벼대며 싱글싱글 웃었다. 그래? 그럼 신부를 데려와봐. 아시님들 안녕하세요. 나리마님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와 딸을 사주신 인사를 여쭈려고 왔습니다. 저를 사려고 하시는 분은 많았지만 저를 슬프게 하지 않으려고 딸 프리씨까지 함께 사주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서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자기의 친절한 행동이 남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제롤드에게는 쑥스러운 일이었다. 어흥 흥흥흥 그는 연거 부엌 깨침을 했다. 딸씨는 눈가에 미소를 띄고 이번에는 스칼렛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스칼렛 아가씨께서 저를 사주시도록 나리마님께 말씀드렸다고 포크에게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 프리씨를 아가씨 전용 몸종으로 바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뒤로 손을 돌려 딸을 앞으로 끌어냈다. 프리씨는 새처럼 바싹 마른 다리에 실로 꼼꼼하게 따아내린 머리를 뿔처럼 장식한 다갈색 피부의 작은 소녀였다. 고마워 딸씨. 스칼렛은 말했다. 하지만 유모가 뭐라고 할지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할 거야. 유모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중을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유모도 이젠 나이를 먹었는걸요. 딸씨의 냉랭한 말투는 유모가 들으면 화를 낼 것 같았다. 좋은 유모는 되겠죠. 하지만 아가씨도 이제는 어엿한 숙녀이시니 좋은 몸종이 있어야 합죠. 프리씨는 1년이나 인디아 아가씨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바느질이며 머리 손질을 할 것 없이 모두 훌륭하게 해냈지요. 약삭바른 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고마워 딸씨.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의논해 볼게. 고맙습니다요 아가씨.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딸씨는 말을 마치자 기뻐하는 포크와 함께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타라의 지붕 아래에 사는 모든 사람 그녀의 부모, 동생들, 죽은 세 아들 그리고 연옥에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끝나자 엘렌은 긴 손가락 사이에 휜 묵주를 감아 쥐고 묵주 신공을 시작했다. 고요한 바람처럼 휜 목에서도 검은 목에서도 화창을 되풀이했다.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도록 깍지 낀 두 손 사이에 얼굴을 파묻은 그녀의 상념은 애달게 애슐리에게로 돌아갔다. 애슐리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어째서 멜라니와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그녀가 얼마나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어째서 그는 굳이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려는 것일까? 그때 문득 새로운 생각이 혜성처럼 퍼뜩 그녀의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아! 애슐리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 그녀는 뜻하지 않은 생각에 충격을 받아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가 알 리가 없어. 나는 언제나 숙녀처럼 얌전하게 손도 못 대도록 했으니까 그는 내가 자기를 친구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그 애는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던 거야. 자기의 사랑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고 단념했던 거야. 그녀는 재빨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되새겨보았다. 그가 기묘하게도 달라진 눈치로 지그시 자기를 응시하고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여느 때에는 빈틈없이 커튼을 가린 창문처럼 자기 생각을 숨기고 있는 그 잿빛 눈을 그때는 커다랗게 뜨고 고뇌와 절망의 빛을 띄었었지. 알았다. 그 애는 내가 브렌트나 스튜어트나 케이드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고 절망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지금까지도 결혼식장에 나란히 선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남자나 여자와 함께 달아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야기가 이 지방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슐리야코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렇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아침 10시였다. 4월치고는 날씨가 꽤 따뜻했고 스칼렛의 방 넓은 창에 처진 커튼 사이로 금빛 햇살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었다. 스칼렛은 이렇게 빛나는 날 아침에는 언제나 창가에 섰다. 어머니로부터 화사한 흰손과 날씬한 다리를 물려받은 것을 스칼렛은 기쁘게 생각했다. 욕심을 낸다면 어머니만큼 큰 키를 갖고 싶었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다. 패티코트를 걷어올리고 펜털렛 밑으로 뻗은 날씬한 다리를 잠옷 아쉬운 듯 바라보면서 이 다리를 남에게 보일 수 없다니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싶었다. 사실 그녀의 다리는 예뻤다. 페이오트빌 여학교에 다니던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을 정도였다. 그리고 허리만 해도 페이오트빌이나 존즈브로 또는 이 근처의 새 지방 가운데서 그렇게 가는 허리를 가지 나가시는 한 사람도 없었다. 허리에 대해 생각하다 말고 그녀는 현실 문제로 돌아왔다. 초록빛 모슬린 옷은 허리둘레가 17인치인데 유모는 본버진을 입고 가는 줄로만 알고 코르셋의 허리를 18인치로 해놓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유모를 불러 좀 더 세게 졸라매달라고 해야 한다.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려니 아래층 거실을 걷는 유모의 육정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지금쯤 쿠키에게 오늘 하루치의 식량을 달아서 내주기 위해 훈제한 고기 저장소에 가 있을 테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껏 큰 소리로 다급하게 불러댔다. 내가 날개라도 할 줄 아시는 모양이지 유모는 충얼거리면서 발을 끌고 층계를 올라왔다. 그녀는 검고 커다란 손에 쟁반을 들고 왔다. 쟁반에는 버터를 바른 큼직한 고구마 두 개와 과즙을 섞은 메밀 가루로 구운 핫케이크 커다란 햄이 한 조각 담겨있는 수프가 놓여있었다. 싫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부엌으로 가져가요 유모는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양손을 허리에 짚고 어깨를 추워 올렸다. 아니요 그렇게는 못해요. 요전번 파티 때는 제가 알른 바람에 가시기 전에 식사를 드리지 못했더니 글쎄 거기에 가서 그런 채똥머리 없는 짓을 하셨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이걸 다 잡수세요 먹지 않겠어 그보다 빨리 코르셋이나 더 죄어져 벌써 늦었어 집앞으로 돌아오는 마차 소리가 들리잖아 유모는 이제 달래있는 듯한 말투가 되었다. 자 스칼렛 아가씨 착한 아가씨니까 조금이라도 잡수세요 캐린 아가씨도 술레인 아가씨도 벌써 모두들 잡수셨어요. 그야 그렇겠지 스칼렛은 격렬하듯 말했다. 그 애들은 마치 토끼처럼 줏대가 없으니까 하지만 난 싫어 이젠 진절머리가 나 전번 켈부트 댁에 초대받았을 때도 집에서 배불리 먹고 갔기 때문에 소베너에서 일부러 시켜온 아이스크림을 한 숟갈밖에 먹지 못했단 말이야. 지금도 생각나는걸. 오늘은 재미있게 놀고 실컷 먹고 올테야. 남들이 아가씨나 이 댁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아가씨는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걱정이 된다구요. 유모는 고함을 질렀다. 아가씨가 파티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릇이 나쁘다는 소리를 듣는 걸 저는 참을 수 없어요. 귀분이란 작은 새처럼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전 아가씨가 윌크스텍에 가서 들리라는 노예처럼 개걸스레 돼지처럼 허겁지겁 먹기 하고 싶지는 않다구요. 엄마도 귀부인이지만 먹어요. 스칼렛은 대들었다. 아가씨도 결혼하면 얼마든지 잡수세요. 그땐 상관없어요. 유모도 마주 대들었다. 마님도 아가씨만 하셨을 때는 집을 나서기만 하면 한입도 잡수시지 않았어요. 폴린 마님도 율레일리 마님도 다 그랬었지요. 너무 많이 잡수시는 아가씨에겐 신랑감이 잘 나서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유모가 알아누워 집에서 먹지 않고 갔을 때 그 파티에서 애슐리 윌크스가 말했어. 건강하고 식욕이 좋은 아가씨를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유모는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냐는 듯 머리를 저었다. 신사들의 말과 마음은 딴판인걸요. 전 애슐리 두려님이 아가씨한테 청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스칼렛은 언짢은 얼굴을 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한마디 해줄까 했지만 참았다. 좋습니다요. 쿠키가 이걸 만들고 있을 때 전 말했지요. 음식을 많이 드시는지 조금 드시는지 보면 숙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요전에 애슐리 두려님 아니 인디아 아가씨를 찾아오신 멜라니 해밀턴 아가씨처럼 음식을 안 드시는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어요. 스칼렛은 의심에 찬 날카로운 눈으로 힐끈 유모를 쳐다보았다. 쟁반은 거기 놔두고 코르셋을 재워줘. 나중에 조금 먹을게. 지금 먹으면 코르셋이 잘 재워지지 않으니까. 어느 걸 입으실 건가요? 저거 스칼렛은 볼록하게 부풀어있는 녹색 바탕에 나뭇가지 무늬가 박힌 모슬린을 가리켰다. 안 돼요. 이건 아침에 입는 옷이 아니에요. 칼라도 소매도 없잖아요. 오후 3시 전에 가슴에나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선 안 되는 것쯤은 아가씨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입고 가면 금방 갓난의 때처럼 주근깨 투성이가 돼요. 작년 여름에도 서베너에서 해수욕을 하시고 주근깨 투성이가 되어 돌아오신 걸 제가 겨울에 버터밀크로 씻어서 없애드리지 않았어요? 자꾸 이러시면 마님께 이를 거예요? 내가 다 입을 때까지 한마디라도 엄마한테 고자질하면 난 한입도 먹지 않을 거야. 입고 나면 그 다음엔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도 갈아입으라곤 하시지 않을 거야. 자, 뭘 붙잡고 숨을 들이마셔야죠. 아가씨같이 이렇게 가는 허리는 없어요. 술랜 아가씨만 해도 이십인치 이상 졸라매면 언제나 정신을 잃고 마니까요. 난 정신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이따금 까무러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가씨는 가끔 성미가 좀 억세 보일 때가 있어요. 뱀이나 쥐 같은 것을 보면 차라리 정신을 잃는 편이 보기가 좋아요. 자, 빨리 해줘. 잔소리는 이제 귀가 아파. 언제고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테야. 남이야 뭐라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렇게 하시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자, 그 핫케이크를 수프에 찍어 잡수세요. 유머는 엄격히 말했다. 양키 천녀들은 이따위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작년에 세르투가에 갔을 때 봤는데 모두들 남자 앞에서도 훌륭한 식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걸? 양키 천녀 말씀입니까? 양키 천녀라면 마음 먹은 걸 아무 거리낌 없이 척척 말할 테죠. 하지만 세르투가에서도 그런 천녀들은 청혼을 그리 많이 받지 않은 걸요. 그렇지만 양키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양키라도 저절로 태어나는 건 아닐 거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을 게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던 걸 뭐. 스칼렛은 의겼다. 양키 남자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걸요. 유머는 단호히 말했다. 스칼렛은 핫케이크를 수프에 찍어 입에 넣었다. 스칼렛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었다. 오늘 안으로 애슐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햇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조지아의 영광의 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길을 따라 도단한 검정 딸기의 돈불이 겨울비에 씻겨 황량하게 드러난 붉은 흙을 부드러운 초록빛으로 덮고 있었다. 관목의 달콤하고 아련한 향기가 미풍에 실려온 세계는 먹어버리고 싶도록 향긋한 향기로 넘쳐 있었다. 오늘의 이 아름다움은 평생 내 기억에 남을 거야. 스칼렛은 생각했다. 내 결혼 기념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오늘 오후 애슐리와 더불어 이 아름다운 꽃과 실록 속을 달려 존즈보로의 목사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 달빛을 받으며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자 그녀의 가슴에는 전율같은 감동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 생각을 하자 그녀는 갑자기 행복에 겨워 초록의 옷을 몸에 두르고 마지막 합창을 젤을 도와 맞춰 노래하여 아버지로부터 뜻밖의 칭찬을 받았다. 오늘 아침엔 왜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술랜이 짓궂게 물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초록빛 드레스는 스칼렛보다 자기가 입는 편이 더 잘 어울린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왜 스칼렛은 옷이나 모자에 대해서 저렇게도 이기적일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언제나 언니만 두둔하고 초록색은 내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까? 아버지가 오늘 아침 말씀하셨는데 애슐리의 약혼이 오늘 밤 발표된다는 거 언니도 알고 있어? 언니는 애슐리를 벌써 몇 달 전부터 좋아하고 있었잖아? 네가 알고 있는 건 그것뿐이지. 스칼렛은 혀를 날름해 보이고 그런 것쯤으로 자기의 유쾌한 기분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했다. 내일 아침이면 술래는 깜짝 놀라겠지? 술랜 언니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언니도 알면서 켈린은 놀란 것처럼 말했다. 스칼렛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은 브렌트잖아. 스칼렛은 어째서 이렇든 모두들 천진난만하기만 한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미소틴 연녹생 눈을 막내 동생에게 보냈다. 브렌트 텔렌턴 쪽에서는 켈린을 스칼렛의 귀여운 꼬마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켈린은 그 13살의 애정을 브렌트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은 집안 식구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엘렌이 없는 곳에서는 모두들 켈린을 놀려주어 곧잘 올려놓곤 했다. 난 브렌트 같은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아. 남에게도 행복을 나누어주고 싶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스칼렛은 분명히 잘라 말했다. 브렌트도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 사람은 네가 크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켈린이 둥글고 조그만 얼굴이 약간 의아스러운 듯 그러나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살짝 붉어졌다. 어머 스칼렛 언니 정말이야? 스칼렛 언니 켈린은 아직 애인 같은 거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그런 말을 켈린에게 하다니 마음대로 짓거리렴 스칼렛은 대꾸했다. 그들은 강을 건너 언덕을 올라갔다. 스칼렛은 트레일브오크스 저택에 채 보이기도 전에 높이 솟은 나무들 꼭대기에 한가로이 떠있는 아지랑이 같은 연기를 보았다. 그리고 오두나무 장작타는 냄새와 돼지고기며 양고기를 굽는 향기가 뒤섞인 아주 맛있는 냄새를 맡았다. 가든 파티의 음식은 야외의 흙을 파서 만든 화덕에 통구이를 한 돼지고기와 양고기였다. 간밤부터 가물가물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는 화덕에서는 벌써 통장작의 숯불이 장미색으로 수북이 쌓이고 꼬챙이 꿴 고기를 뒤적일 때마다 기름이 숯불 속으로 툭툭 떨어져 지글지글 다 없어져가고 있을 것이다. 현관 계단에는 존 윌크스 씨가 서 있었는데 단정한 음발 신사인 그는 마치 조지아의 여름 태양처럼 따뜻하고 매력있는 부드러운 미소를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었다. 곁에는 하니 윌크스가 도착하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면서 침착하지 못한 태도로 킬킬 거리고 웃고 있었다. 그녀가 하니라고 불리는 까닭은 대체로 친근한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하니라는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리라는 검둥이에 이르기까지 쓰는 데서 지어진 별명이다. 눈에 띄는 모든 남성의 마음을 이끌고 싶다는 하니의 신경질적이고도 노골적인 욕망은 아버지의 점잖은 태도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어 스칼렛은 탈레톤 부인의 말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윌크스가 남자들은 확실히 친족의 용모를 갖고 있었다. 아버지인 존 윌크스와 아들 애슐린은 짙빛 눈을 돋보이게 해주는 짙은 황금색 속눈썹을 갖고 있었는데 하니와 그 동생인 인디아의 속눈썹은 얼기설기 성기계에 난데다가 빛이 엷었다. 하니의 얼굴은 속눈썹이 없는 토끼처럼 기묘한 느낌이 들었고 인디아는 아주 평범한 여자였다. 존 윌크스는 스칼렛에게 팔짱을 끼게 하려고 계단을 내려왔다. 마차에서 내리고 있었을 때 그녀는 문득 술래니 생끗 웃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술래니 이 군중 속에서 프랭크 케네디의 모습을 찾아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노체원여의 승마바지를 입은 것 같은 저 사나이보다 훌륭한 애인을 내가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마차에서 땅에 내려 존 윌크스에게 감사의 미소를 띄어 보이며 그녀는 경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프랭크 케네디는 술래니에게 손을 빌려주기 위해 급히 마차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술래는 스칼렛이 뺨 딱이라도 한 대 찰싹 갈려주고 싶을 정도로 의기양양해져서 고개를 바싹 젖혔다. 하긴 프랭크 케네디는 이 고울 안에서 어깨를 겨를 사람이 없을 만큼 큰 지주고 게다가 몹시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나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그는 이미 마흔살이고 빈약하며 신경질적이고 엷은 생강빛이 수염을 기른 데다가 노처녀처럼 촘스러운 태도를 지닌 사나이라는 사실을 무시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스칼렛은 자기의 계획을 생각해내자 곧 경멸의 마음을 숨기고 화려한 미소로 프랭크 에게 인사를 했다. 존 윌크스와 즐거운 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스칼렛의 눈은 에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짓거리고 웃는 와중에도 집안이며 정원으로 재빨리 시선을 옮기다가 그녀는 한 낯선 사나이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사나이는 거실 안에 혼자 서서 냉랭하고 예의 없는 태도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은 그녀에게 한 낯선 사나이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여자로서의 기쁨과 드레스의 가슴이 너무 패어있다는 계면적은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였다. 적어도 서른다섯은 되었으리라. 키가 크고 뼈대가 건장했다. 그의 풍넓은 어깨며 눈눔한 골격을 보며 신사치고 그토록 건장한 사나이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치자 그는 짧게 다듬은 검은 콧수염 아래로 동물처럼 휜일을 드러내며 씩 웃었다. 검붉은색의 얼굴은 해적처럼 햇볕에 그을었으며 대담하게 생긴 검은 눈은 마치 큰 범선을 격침시키려고 겨냥하거나 소녀를 납치하려고 귀해를 엿보는 해적의 눈초리 같았다. 얼굴에는 냉랭한 교만이 어려있었고 그녀에게 미소 지었을 때조차도 입술에는 비웃는 듯한 느낌이 깃들어 있어서 스칼렛은 움찔했다. 저렇게 사람을 흘려보다니 모욕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모욕이 느껴지지 않는 자신에게 스스로 화가 났다. 레트! 레트버틀러! 이쪽으로 오게! 조지아에서 제일 쌀쌀한 아가씨를 소개해줄테니! 레트버틀러? 재미있는 스캔들과 관련하여 뭔가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지금 애슐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2층에 가서 머리 손질 좀 하고 오겠어요. 그녀는 스튜어트와 브렌트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 속에서 그녀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들은 나를 기다려야 해요. 다른 여자와 어디로 가버리면 화를 낼 거야. 만일 자기가 다른 누구와 킬킬거리며 장난이라도 치면 오늘의 스튜어트는 다루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술을 마신 데다가 투지만만한 표정을 띄고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되면 곧장 말썽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들은 나를 기다려야 해요. 다른 여자와 어디로 가버리면 화를 낼 거야. 만일 자기가 다른 누구와 킬킬거리며 장난이라도 치면 오늘의 스튜어트는 다루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머 찰스 해밀턴 여전히 훌륭하시네요. 아마도 가엾은 내 가슴에 상처를 내기 위해 애틀란타에서 일부러 오신 모양이죠? 찰스는 그녀의 따뜻하고 조그만 손을 꼬옥 움켜잡고 춤추듯 흔들리는 녹색 눈을 들여다보면서 흥분되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스칼렛이 보여준 이런 태도는 흔히 처녀들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찰스에게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던 태도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처녀들은 그를 언제나 동생 정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몹시 친절하게는 해주지만 놀리거나 장난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내년 가을에 그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하니와 결혼하기로 무언 중에 합의를 한 셈이지만 하니와 함께 있을 때 조차도 그는 썸먹썸먹하고 말수가 적었다. 때때로 그는 하니의 교태나 그에게만 의지하는 듯한 태도 역시 믿을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등 철스는 철스는 그녀와의 결혼을 생각해도 흥분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하면 평소 애도 가고 있는 소설에서 나오는 애인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거칠고 로맨틱한 감동을 그녀는 그의 마음에 불러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불과 같은 정열과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귀엽고 활달한 여성으로부터 사랑받는 이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스칼렛 오아라는 지금 내 가엾은 가슴에 상처를 내고 싶냐는 등 아찔한 농담을 하는 것이다. 그럼 제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요. 다른 아가씨하고 놀러가거나 하지 마세요. 난 아주 샘이 많으니까요. 양쪽 볼에 보조개가 파인 붉은 입술에서 이렇게 믿기 어려운 말이 흘러나왔다. 안심하세요. 가까스로 이렇게 대답한 그는 스칼렛이 자기를 백정 앞에 서있는 송아지처럼 여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제기랄 스칼렛은 제롤드가 즐겨 쓰는 욕지거리를 떠올리며 붕괴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다. 저 사나이는 마치 속옷을 벗은 내 모습을 알기라도 한 것 같은 눈초리야 그녀는 머리를 꿋꿋이 쳐들고 층계를 올라갔다. 캐슬린 아래층에 있는 버틀런가 뭔가 하는 그 능글맞은 남자는 도대체 누구야? 드레스의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며 스칼렛이 말했다. 어머 너 모르니? 캐슬린은 재미있다는 듯 속삭였다. 그 남자가 와있는 걸 윌컬스 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존즈보로에 사는 케네디 씨를 찾아왔대. 모카를 사러 왔대나? 물론 그러니까 케네디 씨도 데리고 오지 않았을 수 없었겠지. 그곳에 그 사람만 남겨두고 자기만 올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내력이라도 있어? 응. 그 사람은 어느 집에서도 상대를 안해? 설마 정말이야? 스칼렛은 잠잤고 그 말을 되씹었다. 어느 집에서나 상대를 해주지 않는 인간하고 같은 지붕 아래 있어 본 일이 그녀에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무슨 짓을 했는데? 어머 스칼렛 그 사람은 소문이 아주 나빠. 이름은 레트 버틀러라고 하는데 살찌던 사람이야. 태어난 집은 거기서도 여간 좋은 집안이 아니라는데 그 집 식구들도 그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한대. 그 사람 얘긴 작년 여름 캐로 레트 얘기서 들었어. 캐로의 집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 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 하긴 누구든지 알고 있지만 그는 먼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쫓겨났대. 생각 좀 해봐. 쫓겨난 거야.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쫓겨났는지 그건 너무나 나쁜 짓이기 때문에 캐로도 잘 모를 정도래. 게다가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가씨와 결혼하지 않은 사건도 있어. 얘기 좀 자세히 해줘.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작년 여름 캐로가 죄다 얘기해줬는데 그런 걸 캐로가 알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캐로 엄마는 아마 죽어버릴 거야. 알겠니? 그 버틀러 씨가 말이야 찰스턴이 어떤 아가씨를 살인마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나갔대나 봐. 그 아가씨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짐작이 아주 안 가는 것도 아니야. 틀림없이 품행이 그리 좋은 여자는 아닐 거야. 그리고 거의 밤새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새벽역이 되어서야 걸어서 들어왔대. 말이 발광을 해서 마차를 부수고 말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지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아니? 모르겠는데 말해봐. 스칼렛은 될 수 있는 한 끔찍한 얘기가 나오길 바라며 열심히 재촉했다. 이튿날 그 사람은 그 아가씨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대. 어머 스칼렛은 바라던 결과가 아니어서 낙담했다. 그는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그 아가씨에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결혼해야 되느냐고 말했다던걸. 그리고 그 아가씨 오빠가 그를 불러내니까 버틀러 씨는 바보같은 처녀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총살 당하는 편이 낫다고 하며 콧방귀를 끼더래. 그 아가씨 애기라도 낳았대. 스칼렛은 캐슬린이 귀에 속삭였다. 캐슬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애는 일생을 망치고 말았으니 역시 마찬가지지 뭐. 애슐리가 그처럼 내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줬으면 하고 스칼렛은 문득 생각해보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애슐리는 신사니까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바보같은 처녀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는 그 레드버틀러가 존경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스칼렛은 저택 뒤에 있는 커다란 떡갈나무 그늘 아래 모가 나무로 만든 녹직한 보료의자에 앉아있었다. 정자에는 부인네들이 여럿 있었다. 부인들의 수수한 옷은 주위의 화려한 색채나 떠들썩한 분위기하고도 잘 어울려 차분한 멋이 넘쳤다. 남부에서는 결혼한 부인을 사교계의 꽃으로 떠받대는 풍습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은 연령에 차별 없이 밝은 눈매의 아가씨들과 청년들의 명랑한 웃음소리에서 떨어져 언제나 한쪽에 몰려앉았다. 그리고 연령적 특권으로 인하여 공공연하게 트림을 할 수 있는 폰테인가의 할머니에서부터 첫 임신의 입덧과 싸우고 있는 17살의 앨리스 몰러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은 한결같이 이마를 맞대고서 실증도 나지 않는지 집안의 내력이나 악이 낳는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런 의견이 교환으로 해서 이런 모임은 대단히 유쾌하기도 했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 여자들에게 모멸에 찬 시선을 던지며 스칼렛은 그들이 마치 뚱뚱한 까마귀 떼 같다고 생각했다. 결혼한 여성들은 깔깔거리고 재미있게 웃을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녀 역시 애실리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그 한 폐의 무리 속에 끼게 되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점잖은 부인들과 함께 정자나 객실에 처박혀 그녀들과 똑같이 수수하고 굶뜬 모양으로 유쾌하게 장난치는 무리에서 쫓겨나야 하겠지만 그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접시에 눈길을 떨구고 아름다운 손놀림으로 크레커한 조각을 조금씩 베어물었다. 그러나 식욕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만일 이 광경을 유모가 보았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애슐리는 그녀를 둘러싼 축에 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실 이곳에 온 후로 그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 처음에 잠깐 인사를 나누었을 뿐 그 이후에는 서로 말조차 나누지 못했다. 그는 스칼렛이 뒷결치로 나왔을 때 그녀를 환영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려고 했는데 그 팔에는 그의 어깨에 간신히 닿을까 말까 한 멜라니가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멜라니는 체구가 작고 연약한 아가씨로 마치 어머니의 커다란 후프 스커트로 어른 흉내를 낸 아이처럼 보였고 이런 인상은 지나치게 큰 갈색 눈에 쭈뼛 쭈뼛한 뭔가 늘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한층 더 두드러 졌다. 스칼렛은 그런 두 사람에게서 눈길을 돌리려고 했지만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 남쪽을 훔쳐본 다음에는 둘러싼 남자들을 마주보며 웃고 휘롱하고 그들의 찬사에 귀고리가 춤출 만큼 머리를 흔들며 더욱 명랑하게 수선을 떨었다. 그러나 애슐리는 전혀 그녀의 일 따위엔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다만 멜라니만을 올려다보면서 이야기했고 멜라니 또한 자기야말로 이 사람의 것이라는 표정으로 눈빛을 빛내면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칼렛은 비참했다. 그녀의 달콤한 말로 용기를 얻은 찰스 에밀턴은 스칼렛의 오른쪽에 바싹 자리를 잡고 앉아서 쌍둥이 텔레턴 형제가 힘을 모아 밀어내려고 하는 걸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손도 대지 않은 불고기 접시를 들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떠뜨릴 것만 같이 이쪽을 보고 있는 약혼녀인 하니의 눈과 마주치는 것을 열심히 피하고 있었다. 멜라니에게서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는 레트 버틀러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는 군중 속에 섞이지 않고 한쪽에 떨어져서 존 윌크스 씨와 선체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쭉 스칼렛을 지켜보고 있었던지 그녀와 눈길이 마주치자 예의 없이 희죽 웃었다. 여자들은 모두 오늘 밤 파티를 위해 낮잠을 자러 2층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아래층에 있다가 메슐리를 붙잡아야지. 내가 얼마나 남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지는 그 사람도 충분히 알았을 거야. 스칼렛은 또 이런 희망으로 자기 마음을 위로했다. 시간이 지루하게 지남에 따라 햇볕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때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격렬한 말두로 고함치고 있는 제롤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파티 식탁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존 윌크스와의 이야기가 바야흐로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무슨 소리요? 양키와의 평화적 해결을 신에게 빌겠다는 거요? 우리는 벌써 섬토 요새에서 양키의 악함들과 전투를 시작하지 않았어? 평화적 해결이라니 무슨 소리요? 남부는 모욕을 참을 수 없다는 것과 연방으로부터 남부가 분리되는 것은 남부의 호의에서 가 아니라 남부의 실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무력으로 보여줘야 한단 말이오. 아하 야단났구나. 스칼렛은 생각했다. 드디어 시작했으니 말야. 그럼 모두들 밤중까지 이러고 앉아있게 되려나? 주름은 순식간에 축 늘어진 군중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무엇인가 번개불 같은 것이 공중을 번쩍 스치고 지나갔다. 남자들은 의자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물론 우리들은 싸운다. 양키 도둑놈들 같으니 한 달이면 넉넉해 치울 수 있어. 남부 사람 하나가 스무 명의 양키는 상대할 수 있어. 좀처럼 잊지 못할 교훈을 안겨주자. 평화적이라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은 놈들이잖아? 링컨이 어떻게 남부위원들을 모욕했는지 생각해봐. 그래 그놈은 썸토요세를 내주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남부위원을 몇 주일씩이나 묶어두었어. 이런 온갖 목소리를 압도하고 제롤드의 목소리가 한층 드높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스칼렛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되풀이에서 외친 주권독립 이라는 말뿐이었다. 찰스 헤밀턴은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스칼렛과 거의 단둘이 된 것을 알자 그녀 쪽으로 몸을 바싹 대고 새로운 사랑이 낳은 대담성으로 속삭였다. 저 오하라 양 저 전 벌써 결심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이 시작되면 전 남캐롤라이나로 가서 기병대에 참가할 작정입니다. 웨이드 핸프런트 씨가 그곳에서 기병대를 편성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전 물론 핸프턴 씨와 함께 갈 작정이에요. 핸프턴 씨는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죠. 스칼렛은 이 사람 대관절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걸까 박수라도 보내달라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마음속으로 여자가 그런 일에 흥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다니 남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찰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제가 출정하면 우아라 양 슬퍼해 주시겠습니까 전 틀림없이 매일 밤 폐기가 젖도록 올 거예요 극히 가벼운 의미로 스칼렛은 말했는데 잘 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기쁨으로 얼굴이 밝혀졌다 저를 위해 기도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얼간이 좀 봐 하고 스칼렛은 따분하게 생각했다. 네? 아 네 기도하고 말고요 해밀턴 씨 적어도 하룻밤에 세 번씩 당신을 위해 기도 드리겠어요 잘 쓰는 잘 쓰는 잘 쓰는 재빨리 사방으로 눈길을 보냈다. 오아라 양 당신에게 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토렌의 열을 올리고 있는 군정 속에서 또 멜라니 발밑에 앉아 얘기하고 있을 애슐리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애쓰면서 스칼렛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 그 말을 듣자 스칼렛은 퍼뜩 제정신이 들었다. 그때까지 결혼과 애슐리만을 생각하고 있던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초조함을 느끼면서 찰스를 바라보았다. 해밀턴 씨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전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우하라 양 정말 결혼에 희망을 두어도 좋은지 어떤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스칼렛은 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전쟁 얘기에 끼려고 하지도 않고 아직도 멜라니를 올려다보며 미소지음에 앉아있는 애슐리를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찰스가 말을 시작하여 그녀가 들으려는 애슐리의 목소리를 흐트려놓았다. 쉿 가만히 있어요. 그녀는 찰스의 손을 꼬집어 그의 말을 제지하고 나서 찰스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애슐리 자네는 아직 우리에게 자네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 제임스 탈레턴이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신사 여러분 만일 조지아주가 싸운다면 저도 주와 함께 싸우겠습니다. 제가 기병대에 가입한 것도 결국은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했다. 커다랗게 뜬 그의 집빛농과 그의 권태로운 태도는 이제껏 스칼렛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열정으로 말끔히 식혀 있었다. 그러나 저도 또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가등하다면 우리들이 평화적으로 북부에서 불리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폰티인가와 탈레턴가의 청년들이 무언가 저마다 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웃으면서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모욕을 받고 속은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만일 우리들이 입장을 바꾸어 북부의 입장에 서서 연방에서 분리하려고 하는 남부를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결국 현재 북부가 취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쉽게 분리를 승인하지는 않겠죠. 또 시작했어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는 언제든지 남의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생각하나 봐. 그녀에게는 한 가지 일을 논의할 경우 오른쪽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었다. 때때로 애슐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전쟁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비극의 대부분은 전쟁이 그 원인이니까요. 더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했는지 조차 아무도 아무도 알 수 없어지는 게 통 내입니다. 스칼렛은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애슐리가 용감한 청년이구라고 정평에 나 있는 것은 다행이었다. 정자 앞에서는 페이 에트빌에서 온 기머걸이 노신사가 인디아를 붙잡고 물어보고 있었다. 대체 어쨌다는 거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전쟁 얘기에요. 모두들 북부하고 전쟁을 해야 한대요. 뭐 전쟁 노인은 소리쳤다. 전쟁에 대해서라면 내가 말해주마. 나는 전쟁터에 나간 일이 있어. 그는 단장을 휘두르고 소리치며 급히 사람들 쪽으로 발을 끌고 갔다. 자네들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은 내 말을 잘 들어요. 자네들은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돼. 난 전쟁에 나간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난 세이놀 전쟁에도 멕시코 전쟁에도 참가한 바보였지. 대관절 자네들은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고나 있나? 자네들은 전쟁이라니까 뭐 훌륭한 마리나 타고 처녀들이 던져주는 꽃다발이나 받고 씩씩하게 개선하는 일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 진짜 전쟁이란 그런 게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전쟁이란 배가 고픈 거야. 질적한 땅에서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습진에 걸리고 폐렴에도 걸리는 거야. 습진에 폐렴에 걸리지 않으면 장에 탈이 나기도 하지. 전쟁에서 배탈이 난다는 것은 여기서 말이지만 이지린이 하는 그런 것이 부인들은 얼굴을 붉혔다. 노신사는 주위의 빈축 같은 건 아랑곳 없이 공공연하게 트림을 하는 폰테인과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저 반문명의 시대 누구나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시대를 상기시키는 인물 중에 하나였다. 빨리 할아버지를 모셔와! 그 노신사의 딸은 곁에서 있는 어린 계집애에게 작은 목소리로 일렀다. 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주책이 심해지세요. 글쎄 오늘 아침만 해도 겨우 열여살난 메어리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하시지 않겠어요? 예 아가야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이 나직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소녀딸은 마크레이시를 나무 그늘에 있는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 뛰어갔다. 신사 여러분 레트 버틀러가 입을 열었다. 한마디 말해볼까요? 눈빛만 아니라 그 태도에도 경멸의 빛이 나타났다. 그가 뭔가 사람들의 태도를 흉내내어 일부러 정중한 채 하는 그런 경멸이었다. 신사 여러분들 중에 메이슨 딕슨선 이남에는 포병 기지창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남부에는 제철소로가 얼마나 적은지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또 재무공장 재면공장 재역소 등에 관해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한 척의 군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의 함대는 일주일도 못되어 남부의 모든 항만을 봉쇄할 수가 있고 우리들은 목화를 외국에 팔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머 저 사람은 모두를 바보 취급하네? 스칼렛은 붕괴했다. 뜨거운 피가 볼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렇게 느낀 것은 분명히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몇 사람의 청년이 그 말을 듣자마자 위험을 무릅쓰고 대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레트 버틀러는 계속했다. 우리 대다수 남부인의 결점은 별로 여행을 하지 않고 또 여행을 했다 해도 그 여행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계신 신사 여러분은 물론 널리 여행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은 여행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유럽이나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그리고 부인들은 물론 새로투가에 가신 일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청자에 있는 부인들 쪽을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여러분들은 호텔이나 박물관이나 도박장을 보셨겠지요 그리고 세계 어느 곳을 가나 남부보다 나은 고장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귀국 하셨겠지요 저는 찰스턴 사람입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북부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는 잇몸을 드러내고 씩 웃었다. 그건 흡사 왜 자기가 찰스턴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자기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많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약간의 식량과 약간의 급료만 주면 기꺼이 북부를 위해 싸울 수천의 이민 집단이 있다는 것도 보았고 공장 제철소 조선소 철광 탕광 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부가 갖지 못한 것이지요. 남부가 갖고 있는 것은 단지 목화나 노예와 규만 뿐만이 아닐까요? 그들은 한 달이 못 가서 우리들을 해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순간 긴장의 침묵이 흘렀다. 레트 버틀러는 상의 주머니에서 고급 니넨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소매의 먼지를 털었다. 이윽고 심상치 않은 동요가 군중 속에서 일어났다. 스티어트는 엄숙하게 말했다. 여보시오 태관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레트는 정중하지만 야유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제 말은 나쁠 내용이 아마 당신도 나폴레옹을 아실 테죠? 그 나폴레옹이 일찍이 신은 가장 강한 군데의 편을 든다고 말했습니다만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 멍하니 있었으나 잠시 후 다시 왁자직을 떠들기 시작했다. 애슐리는 생각 깊은 그러면서도 즐거운 듯한 미소를 띄고 스칼렉과 찰스가 있는 곳으로 슬쩍 다가왔다. 거만한 사나이로군요. 마치 브루지아 집안 사람같이 그러나 스칼렉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방에서나 애틀랜타 소베나에서나 그런 이름의 집안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브루지아 집안?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친척인가요? 찰스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스칼렉의 무식을 믿을 수 없다는 마음과 그녀에 대한 애정이 그의 내부에서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은 애정의 승리를 차지했다. 처녀란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아름답기만 하면 그 매력을 떨어뜨리는 교육 따위는 없어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브루지아란 이탈리아 사람을 말해요. 어머 외국인이군요. 스칼렉은 흥미없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최고의 애교 어린 미소를 애슐리에게 던졌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서 인지 애슐리는 그 순간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찰스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얼굴에는 이에의 빛과 희미한 연민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스칼렉은 2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중간쯤에 서서 난간 너머로 조심스럽게 아래층 쪽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2층 침실에서는 나직한 속삭임이 쉴 새 없이 새어나왔다. 속삭임은 높고 낮게 이따금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에 섞여 어머 넌 정말 그런 짓을 했었니? 그때 그이는 뭐라고 하든 하는 말이 토막토막 들려왔다. 스칼렛은 혼자 나와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멜라니가 하니 밀크스와 헤디 탈레턴 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했다. 계단의 중간 창문을 통해서 남자들이 정자에서 긴 컵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저녁때까지 마셔댄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 무리 속에 애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자 애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는 아직도 현관 앞에 서서 돌아가는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스칼렛은 지난밤 애슐리에게 말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열심히 생각해내려고 했지만 웬일인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대관절라는 무엇을 계획했다가 다 잊어버리고 만 걸까? 아니면 단지 애슐리에게 말을 시키려고만 마음먹고 있었던 것일까? 갑자기 서늘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단지 자기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에 관한 모든 것 자랑스럽게 빗어올린 금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 만일 그가 지금 이곳에 들어와 나를 두 팔로 안아주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어 그렇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그녀는 눈을 감고 빠른 말로 충얼거렸다 아니 스칼렛 아니요 그녀의 먹먹한 귓속을 뚫고 애슐리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누구를 피하고 있어요 찰스 아니면 탈레톤네 사람들 그녀는 침을 꿀꺽 삼켰다 역시 그는 청년들이 얼마나 내 주위를 치근치근 따라다녔는지 알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의 손이 닿자 그녀는 몸이 떨기 시작했다 그녀가 꿈꿨던 일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래요 뭐 비밀 얘기라도 할게 있어요 그 말에 그녀의 혀가 자유로워졌다 동시에 긴 세월을 두고 엘렌이 가르친 교훈은 어딘가 날아가버리고 아버지 제롤드의 아일랜드 사람의 직선적인 피가 그녀의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네 비밀이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순간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떨림은 먹고 행복과 자랑스러움이 온몸에 넘쳤다 왜 나는 좀 더 일찍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녀가 지금까지 배워온 숙녀다운 암시보다 이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당신은 당신은 오늘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래도 아직 만족하지 않소 언제나 그랬듯이 놀리는 듯한 그리고 애무화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만장일지로 사로잡고 싶은 거요? 좋소. 그럼 말하겠소. 당신은 옛날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소. 당신도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어딘가 빗나가고 있다. 모든 것이 잘못돼가고 있다. 애슐리, 말해주세요. 말해야만 해요. 놀리지 마세요. 정말 제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네, 애슐리. 난 당신을 사랑. 그의 손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가로막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스칼렛.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본심이 아니오. 그런 말을 하면 당신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이유로 나까지도 미워하게 돼요. 그녀는 얼른 고개를 내져었다. 온몸에 뜨거운 피가 돌았다. 전 당신을 미워할 수도 없어요. 전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이때 애슐리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그녀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비통한 표정이었다. 애슐리, 당신은 저를 생각하고 계시죠? 분명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소. 그는 힘없이 대답했다. 생각하고 있소. 만일 그가 싫어한다고 말했어도 그녀는 이보다는 더 놀라지 않았으리라. 스칼렛. 그는 말했다. 저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주고받지 않은 걸로 하고 다 잊어버립시다. 아니요. 전 잊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저와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멜라니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소. 어떻게 되었는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녀는 낮은 우단 의자에 걸터 앉았고 애슐리는 그녀의 발 밑 방석에 앉아서 그녀의 두 손을 꽉 움켜잡고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바로 전까지만 해도 파도치고 있던 갖가지 상념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머리가 텅 빈 것만 같았다. 그의 말은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만큼도 감명을 주지 않았다. 빠른 말투로 이야기하는 마치 상처를 입은 어린애를 부드럽게 달래는 아버지처럼 연민에 넘친 그 말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녀의 귀로 의미 없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오늘 밤 약혼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곧 결혼합니다. 당신에게는 미리 알려주었어야 했지만 벌써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은 모두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몇 년 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신에겐 그렇게 많은 구원자가 있는데 난 시트에트가 생명력과 느낌과 예의력이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방금 당신은 나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아프도록 꽉 쥐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에게 상처 줄 말을 나에게 하라는 거요? 그녀의 침묵이 그를 짓눌렀다. 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결혼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젊은 당신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저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결혼하는 두 사람의 성격이 우리들처럼 서로 다르면 아무리 커다란 애정이라도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어요. 스칼렛, 당신은 남자의 전부를 그의 육체이며 심장이며 영혼이며 사상까지도 전부 갖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만일 그를 손에 넣을 수가 없으면 당신은 틀림없이 비참해질 거야. 그런데 난 나의 전부를 당신에게 줄 수 없어. 당신만이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줄 수가 없어. 게다가 나는 당신의 마음이나 영혼까지 갖고 싶지는 않소. 이것도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요. 드디어 당신은 나를 증오하게 되고 얼마나 무섭게 미워할까. 당신은 내가 읽는 책이며 내가 즐기는 음악까지도 증오하게 될 거요. 왜냐하면 책이나 음악은 비록 한 순간이라도 나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테니까. 그리고 나는 틀림없이 나는 멜라니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나와 많이 닮았소. 내 피의 일부분이고 우리들은 서로 이해하고 있소. 스칼렛 스칼렛,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비슷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롭게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하면 당신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신은 저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말해선 안 될 말을 하고 말았소. 그렇군요. 당신은 그처럼 비신사적인 짓을 하시는 분이군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멜라니와 결혼하게 되어 있으면서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정말 신사가 아니오. 나는 당신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소. 그리고 멜라니에게는 더욱 나쁜 짓을 하고 말았소. 당신이 이해해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닌데 하지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소. 내가 갖지 못한 삶에 대한 모든 정렬을 가지고 있는 당신을 나에게는 불가능한 만큼 격렬하게 사랑하고 격렬하게 미워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진 당신을 당신은 마치 불처럼 바람처럼 야수처럼 천진난만하오. 그녀는 멜라니를 생각했다. 멜라니의 꿈꾸는 듯한 잔잔한 갈색 눈이며 검은 레이스 장갑을 낀 얌전하고 작은 손이며 말수가 적은 조용한 모습이 문둥둥둥에 떠올랐다. 그녀는 노여움이 폭발했다.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비겁자. 당신은 나와 결혼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당신은 네 하고 아뇨라는 말을 할 때 외에는 입을 열 수가 없고 자신을 닮아 맥이라고는 없는 아이들을 몇 식이나 낳을 조그맣고 꺼다놓은 보릿자루 같은 멜라니와 함께 살겠다는 거죠? 왜냐고요? 멜라니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당신에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비겁자. 신사답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나하고 결혼할 것처럼 해놓고선 멋대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의 목소리는 항의하는 투가 되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도 따라 일어났다. 난 죽을 때까지 당신을 증오하겠어요. 이 가짜 신사 비겁자 비열한 인간 스칼렛 제발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얼굴을 힘껏 때렸다. 그녀의 손은 곁의 작은 탁자 위에 힘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웃는 두 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중국 도자기 꽃병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방안이 너무나도 조용했기 때문에 침묵을 깨기 위해 소리라도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무슨 짓이든 하지 않으면 미칠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 꽃병을 집어 방 맞은편 벽난로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이건 좀 너무하군. 긴 의자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잠에 단꿈에서 깨고 방금 전에 열띤 토론을 들은 것만 해도 충분한데 게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합니까?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유령이 아니었다.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미리 알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그는 하얀이를 드러내고 검은 눈으로 대담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방해한 사람은 당신이었소. 나는 여기서 케네디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이 이야기를 엿듣다니? 그녀는 호되게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엿듣는 건 이따금 아주 재미있고 게다가 유익한 걸 가르쳐주는 것이라서 그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말했다. 오랫동안 엿들은 경험으로 볼 때 나는 당신은 당신은 신사가 아니군요. 옳은 말씀. 그리고 아가씨 당신도 숙녀는 아니던데요. 그는 그녀에게 꽤나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그런 정류를 가진 아가씨의 사랑을 차지한 것에 대해 그는 마땅히 무릎 꿇고 신에게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지렁이 같은 겁쟁이는 당신은 그 사람의 신발을 닦을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평생 동안 그를 증오할 거요. 그는 긴 의자에 다시 몸을 묻었다. 만일 이 남자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녀는 죽여버리고 말았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위험을 갖추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았다. 그녀는 계단 중턱에 있는 커다란 유리창으로 남자들이 여전히 나무 그늘이나 정자한 의자에 한가롭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남자들이 부러웠다. 보니 폰테인 집안의 아들들보다 더 앞에 서있던 탈레톤 집안의 내 형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짐스 말에 안장을 놔라 하고 소리지르며 마구간쪽으로 뛰어갔다. 누구 집에 불이라도 났나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러나 불이 났든 안 났든 그녀의 당면 문제는 사람들에게 들키기 전에 침실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침실로 통하는 맞은편 문틈으로 거의 속삭이듯 나직한 하니 윌크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스칼렛은 정말 너무했어. 젊은 처녀가 그게 뭐야? 가슴에 구동이 다시 미친 듯 뛰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엿듣는다는 건 때로 아주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죠. 하고 말하던 버틀러의 말이 생각이 났다. 여기서 나가는 편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 남의 뒷소리하는 보답으로 하니에게 무한을 줘버릴까? 그러나 뒤이어 들린 목소리로 그녀의 발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머 하니 그렇지 않아. 그런 지독한 소리를 하면 못써. 스칼렛은 단지 명랑하고 활발할 뿐이야.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해. 아 우덧을 손톱으로 쥐어뜨두며 스칼렛은 생각했다. 저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꼬마 계집애에게서 역성을 듣다니. 그 말은 하나에서 열가지의 고양이처럼 심슬구진 하니의 역설을 듣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여성의 행위를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다 하는 데서 나왔다고는 결코 믿지 않았고 또 기대도 하지 않았다. 애슐린은 틀림없이 자기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멜라니는 저 따위 그리스도교적인 관대한 정신을 떠벌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승리를 과시하는 것인 동시에 마음 착한 여자라고 남에게 신뢰받기 위한 멜라니의 책략이라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럼 너는 눈먼 장님이나 마찬가지야 하니는 목소리를 높여 덤벼들듯이 말했다. 쉬 하니 온 집안에 다 들리겠어. 셀리몰로의 목소리가 제지했다. 하니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은 여전히 이어졌다. 좋아. 하지만 그 애가 닥치는 대로 모든 남자들을 끌어다가 적당히 주무르는 꼴을 너도 받잖아. 케네디 씨하고도 말이야. 자기 동생의 애인까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리고 틀림없이 철스의 꽁무니도 쫓고 있었어. 하니는 거기서 의미 있는 웃음을 킬킬 웃었다. 하지만 너희들 알고 있지? 정말이야.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직 안 돼.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는 차차 높아지고 누군가 하니를 타고 누른 모양으로 침대의 스프링에 소리를 냈다. 멜라니는 하니가 자기의 올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뜻의 말을 속삭였다. 스칼렛이 내 올케가 된다면 난 하나도 좋지 않아. 그 애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해티 탈레턴의 불평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우리 집 스튜어트와 약혼한 거나 다름없어. 브렌트도 스칼렛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열심히고.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하니가 잠옷 중대한 비밀이나 털어놓듯 말했다. 그 애가 좋아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어. 그건 애슐리야. 묻고 제지하고 하는 속삭임이 소란하게 얽히고 있는 동안 스칼렛은 공포와 굴욕으로 피가 모두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니는 남자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재치가 없는 바보였지만 같은 동성에 대한 여성적 본능은 스칼렛이 약본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방금 꿰뚫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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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래. 또 그러는 것이 당연하고 스칼렛 오하라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다른 사람의 애인을 빼앗아 말썽을 일으키는 것뿐이야. 탐나지도 않으면서 스튜어트를 인디아에게서 뺏은 걸 너도 잘 알고 있잖아. 오늘은 또 케네디나 애슐리나 찰스까지도 뺏으려고 했어. 집에 가고 싶다. 스칼렛은 생각했다. 마술을 써서 아무도 모르게 타나에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옆에 있는 높고 하얀 기둥을 주먹으로 때렸다. 아, 내가 만약 삼손처럼 힘이 세다면 그렇다면 이 저택 전부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그 속의 인간들도 남김없이 묻어버릴 수 있을 텐데. 난 그녀들이 사과하도록 만들고 말 거야. 본때를 보여줘야지. 잠시 그녀는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애슐리를 지워버렸다. 그는 이제 그녀가 사랑하던 키 크고 의젓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윌크스 가이 트웰브 오크스 저택의 그리고 이 지방 사람들 중에 하나이며 한 조각일 뿐이었다. 더구나 모두를 그녀를 비웃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 전부를 증오했다. 16살 난 그녀에게는 허영심이 애정보다 훨씬 강했다. 그녀의 뜨거운 심장에는 증오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집에 돌아가지 말자. 그녀는 생각했다. 여기 남아서 모두가 미안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자. 어머니에게도 결코 말하지 말고 그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그녀는 발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가 다른 침실로 가리라 결심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거실 맞은편에서 찰스가 걸어오고 있었다. 굉장한 일이 생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곁으로 다가오기도 전에 그는 외쳤다. 폴 윌슨이 지금 막 정보를 가지고 존즈보로에 달려왔어요. 곁으로 다가온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말을 더듬었다. 링컨씨가 드디어 부하를 병사를 의용군 말이에요. 7만 5천명이나 소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링컨이야 남자들이란 정말 중요한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프고 체면이 형편없이 떨어진 이 마당에 링컨 따위로 내가 흥분하기를 바라는 바보 청년이 여기 있는 것이다. 잘 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빛은 백지창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에메랄드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제가 지각없는 짓을 했습니다. 좀 더 조용히 얘기했어야 하는데 여성분들이 섬세하다는 걸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놀라게 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밖으로 나가서 의자에 걸터 앉을까요? 그녀의 팔을 잡으면서 그는 말했다. 그는 무엇인가 말해보고자 세 번이나 허기침을 했지만 세 번 다 허사였다. 쏘는 듯한 그녀의 시선에 질려 눈을 내리깔았다. 그 눈은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를 꿰뚫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빛났다. 이 남자는 돈이 많다. 문득 한 가지 계획이 가슴속에 떠오르자 그녀는 재빨리 생각했다. 귀찮은 부모도 없고 게다가 애틀란타에 살고 있다. 만일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버린다면 애슐리도 단지 농담삼아 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이 남자를 뺏는 건 한해를 죽이는 것도 돼 그 애는 이제 두 번 다시 애인을 손에 넣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죽도록 그녀를 비웃을 테지. 멜라니도 오빠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오빠가 나와 결혼했다면 아마 괴로워하겠지. 그리고 스튜어트나 브렌트도 틀림없이 상처를 입고 왜 자기가 다른 청년들까지 괴롭해야만 하는지 단지 스칼렛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청년들이 심술궂은 누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죄라면 죄였다. 이제 내가 훌륭한 마차를 타고 예쁜 옷을 많이 갖고 내 집을 가지고 이곳을 방문한다면 모두들 틀림없이 나쁜 짓을 했다고 뉘우칠 거야. 그리고 결코 나를 비웃지 못할 거야. 물론 그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몇 번인가 시도하다 실패한 끝에 잘 쓰는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스칼렛 양 전쟁은 한 달 안에 끝이 날 테니까요. 우리 기병대는 즉각 존즈보러에 집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오늘 밤 무도에는 쓸쓸해지겠죠. 탈리턴 형제는 벌써 이 정보를 알리기 위해 뛰어나갔으니까요. 부인들에겐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머나 그녀는 말했다. 그 이상 좋은 말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찰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를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스칼렛 양 놈들을 해치우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는 숨소리를 죽이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전 기다리는 건 싫어요. 그녀는 말하며 눈을 반쯤 감았다. 그는 멍청하게 입을 벌린 채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다. 속눈썹 밑으로 그를 보면서 스칼렛은 그가 마치 꼬챙이에 찔린 개구리 같다고 냉랭하게 생각했다. 그는 몇 번이고 더듬거리며 제란용 같이 붉은색이 되어 입술을 몇 번이나 움직인 끝에 겨우 말했다.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잠잣고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스칼렛 양 네 그러면 노이동생 멜라니 결혼식하고 같이 하기로 할까요 그건 안 돼요 그녀는 빠르게 말했다. 그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이 심상치 않게 빛났다. 찰스는 또 실수를 저지른 것을 깨달았다. 물론 여자는 자기 혼자만의 결혼식을 바라는 법이다. 당신 아버님한테는 언제 말씀드릴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가 빨리 반죽인 손을 죄는 모든 것을 중지해 주어수면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이제부터 당신 아버님을 찾겠어요. 그녀에게는 지금 눈앞에 높은 기둥을 우뚝 세우고 서있는 저 흰 저택이 낯선 위험을 보이며 자기로부터 멀어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이 집이 그녀의 집이 될 감황성은 없어졌다. 애슐리가 그녀를 신부로 이 집의 문지방을 넘게 할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 아 애슐리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입은 자존심과 냉정한 타산 밑에 뭔가 따끔따끔 찌른 듯 움직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허영심이나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보다 한층 강한 것 한 여성으로서의 감성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애슐리 애슐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애슐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뿐인가 찰스가 꾸불꾸불 구부러진 자갈길 저쪽으로 모습을 감추는 것을 보았을 때만큼 애슐리 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낀 때는 없었다. 두 주일 만에 스칼렛은 유부녀가 되었고 다시 두 달 만에 과부가 되었다. 생각 없이 서둘러 얻은 숙박에서는 곧 해방되었지만 그녀는 이제 두 번 다시 미혼 시절이 그 거칠 것 없던 자유를 맛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과부생활은 결혼에 바싹 잇따른 것이었고 더구나 그녀로서는 몹시 당황스럽게도 그 곧 어머니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스칼렛은 1861년 4월 하순 당시에 대한 자세한 일을 기억해낼 수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이었다. 약혼 기간은 예의상 1년이나 적어도 6개월은 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남부는 전쟁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숱한 사건이 마치 강풍에 날리듯 눈부시게 돌아가 옛날에 그 느릿한 템포는 사라지고 없었다. 엘렌은 결혼에 대해 좀 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두기 위해 두 손으로 빌다시피 사정하며 결혼을 연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 충고의 스칼렛은 얼굴을 고집스럽게 돌렸을 뿐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결혼하는 거야.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두주일 안으로 애슐리의 결혼식은 소집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출정할 수 있도록 가을로 잡았던 예정을 5월 1일로 앞당겼다. 이를 한 스칼렛은 자기들의 결혼식을 그의 결혼식 바로 전날로 정했다. 엘렌은 이것도 반대했지만 찰스는 새로 터득한 웅변술로 스칼렛과 함께 열심히 엘렌을 설득했다. 결혼식 날 애슐리의 표정을 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일 리가 없어. 나는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나중에 눈을 뜨면 모두 꿈이었다는 지금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릴지도 몰라.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나중에 생각하자. 참을 수 있게 되면 애슐리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다정하게 미소짓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간 것도 빨갛게 달아오른 찰스의 얼굴도 결혼을 맹세하는 더듬거리는 그의 목소리도 깜짝 놀랄 만큼 야무지고 냉정했던 그녀 자신의 대답도 모두 거의 꿈만 같았다. 식이 끝난 후에 축사며 키스며 축배며 댄스도 전부 꿈만 같았다. 애슐리가 그녀의 볼에 해준 입맞춤의 느낌 조차도 이제 이제 우리는 자매 자매 대답 다정하게 숙삭이던 멜라니의 목소리도 현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가든 파티 이후 그녀는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가를 똑똑히 깨달았다. 자기의 경솔한 행동에 대한 쓰디슨 뉘어침과 애슐리를 영원히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조금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이 서먹서먹한 청년이 자기와 동침하려 한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내 옆에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난 힘껏 소리 칠 거예요. 저리 가세요. 그래서 첼스 해밀턴은 결국 첫날 밤을 방 한 귀퉁이 팔걸이 의자에서 자야 했지만 그는 그다지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새색시의 조심성과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이해했기에 혹은 적어도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더 편한 자세가 되려고 몸을 뒤척이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 자신의 결혼식도 악몽 같았지만 애슐리의 결혼식은 그 이상으로 악몽이었다. 스칼렛은 푸른 능근 빛으로 만든 신혼 이틀째의 옷을 입고 무수한 촛불빛을 받으며 트웰브 오크스 저택의 객실에 서 있었다. 객실은 어젯밤처럼 많은 군중으로 붐비고 있었다. 멜라니 윌크스가 된 멜라니 해밀턴의 평범하고 조그만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이제 애슐리는 영원히 나한테서 떠나고 만 것이다. 나의 애슐리 아냐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애슐리가 아니야 아냐 아냐 그가 한 번이라도 내 것이었던 적이 뜬 소문을 잠재웠다. 그러나 이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때는 아주 중대한 일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도 중대하지 않았다. 마음을 재는 모든 것은 오직 애슐리의 일뿐이었다. 그 애슐리가 이제 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경멸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만 것이다. 철스는 결혼 둘째 날밤도 역시 말털 담요 의자 위에서 보내야만 하나 생각하며 화장실에서 머뭇머뭇 나타났다. 그를 보고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철스가 침대에 올라가 그녀 옆에 누워 열심히 달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치지 않았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말도 하지 않고 울어댔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훌쩍거리며 순순히 그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었다. 만일 전쟁이 없었다면 이 두 쌍의 신혼부부는 우선 일주일 정도는 이 지방의 여러 가정을 방문하고 방문한 집 사람들은 무대회와 가든파티 등으로 환영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르토가나 화이트 살퍼로 신혼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전쟁이 아니었다면 스칼렛은 그녀에게 예의를 표하기 위해 베풀어지는 폰테인가나 켈버트가 달리톤가의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결혼 후 사흘 나흘 다스되는 날까지 차례로 옷을 바꿔 입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연회도 신혼여행도 할 수 없었다. 결혼 후 일주일 만에 찰스는 웨이드앤프런 대령의 부대에 참가하려고 출발했다. 그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애슐리도 이 지방 전부를 텅텅 비교하며 조직한 기병대와 함께 전선으로 떠나갔다. 그 두 주일 동안 스칼렛은 애슐리가 혼자 있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일도 없었다. 그리고 무서운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가 정거장으로 가는 도중 타라에 들렀을 때도 그녀는 그와 얘기를 나눌 수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보닛을 쓰고 쇼를 두르고 기혼여성의 품격과 안정감을 갖춘 멜라니가 그의 팔에 매달려 있는 데다가 타라농장의 모든 사람들이 전송하러 나왔기 때문이다. 그 다섯 주일이 지나는 동안 남 캐롤라이나에 있던 찰스는 은근한 기쁨과 애정에 넘친 편지를 몇 통인가 보내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장래의 계획이며 그녀를 위해 훌륭한 공을 세운 영웅이 되고 싶다는 말과 지휘관 웨이드 햄프턴 대령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을 적어보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일곱 주일 후에 햄프턴 대령에게서 직접 전보가 왔다. 이어 친절하고 정중한 조의의 편지가 도착했다. 찰스가 죽은 것이다. 달이 차서 찰스의 아이가 태어났다. 사내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지휘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당시의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웨이드 햄프턴 해밀턴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스칼렛은 세상이 캄캄해진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죽어버릴 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는 별 고통 없이 뱃속의 아이를 길러 쉽게 출산했고 곧 예전의 몸이 되었다. 유모는 그녀를 보고 정말 이래서는 하층계급의 아낙네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조용히 말해주었다. 귀부인은 좀 더 고통을 받는 법이라는 뜻이었다.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스칼렛은 아이에 대해 전혀 애정을 느끼지 못했다. 심한 권태가 늘 떠나지 않았다. 기병대가 전쟁터로 떠나간 후부터 이 지방에는 마음을 위로할 만한 것도 없고 사교생활도 사라졌다. 흥미의 대상이 되었던 청년들도 모두 떠나갔다. 탈레톤가의 내 아들도 켈버트가의 두 아들도 폰테인가와 몰로가의 아들들도 또 존주보로나 퍼이엣트빌이나 러브조이 근처의 젊고 매력적인 젊은이들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단지 노인이나 불구자 그리고 여자들 뿐이었다. 미망인은 기혼자보다 두갑절이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참 까다롭기도 하지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스칼렛은 생각했다. 기혼 여성도 재미있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던데 그렇다면 미망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군. 미망인은 우승충한 검은 옷을 입어야만 했다. 결혼생활은 지독히도 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망인이 되는 것은 그녀의 일생이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찰스는 죽었지만 작은 웨이드 앰프턴이 얼마나 당신의 위로가 되겠어요 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아이가 지금의 그녀에게 사는 희망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둔한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매일 아침 잠이 깬 후 잠시 멍안에 있을 때 그녀는 다시 스칼렛 오아라로 돌아가곤 했다. 할빛은 창방 목령꽃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맹무새가 지저기고 베이컨을 튀기는 고소한 냄새가 코에 스며들면 그녀는 아무 근심 없는 처녀 시절로 돌아온다. 그러나 이윽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갓난아이의 짜증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녀는 언제나 정말 언제나 깜짝 놀라 생각하는 것이다. 어머 우리 집에 갓난아이가 있었던가 이윽고 그녀는 자신의 아이임을 깨닫고 갑자기 어리둥절해지는 것이다. 다음은 애슐리 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애슐리 난생 처음 그녀는 타라를 미워하고 언덕에서 강기스그로 이어지는 긴 붉은 황토끼를 미워하고 초록빈 목화잎이 피어있는 붉은 대지를 미워했다. 한 뼘의 땅 한 그루의 나무 한 줄기의 신냇물 하나하나의 오솔길과 마찻길 모두가 그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엘렌과 유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녀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모는 맛있어 보이는 요리를 몇 가지나 가지고 와서 이제는 미망인이 되었으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넌지시 알렸지만 스칼렛은 전혀 식욕을 느끼지 못했다. 폰테인 선생이 엄숙한 표정으로 시련의 상처는 곧잘 심신의 쇄약을 가져오고 그 결과 환자는 차차 여유여 마침내는 무덤에까지 가는 일이 있다고 경고하자 엘렌은 새파랗게 질렸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는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 놓이지 않는 환자를 자기 감독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스칼렛은 마제모테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소베너에 있는 우아라 친가와 로빌라드 웨가의 친척을 방문했고 찰스턴에 살고 있는 엘렌의 언니들인 폴린 이모와 율레일리 이모를 방문했다. 그러나 그녀는 엘렌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타라에 돌아왔다.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베너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그러나 제임스와 앤드루 그리고 그 아내들은 이미 늙어서 단지 가만히 앉아 스칼렛에게는 아무 흥미도 없는 옛날 얘기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엘렌은 엘렌은 큰달이 비쩍마른 창백한 얼굴로 가시도 친 말투를 쓰면서 찰스턴에서 돌아온 것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 자신도 소녀 시절에 시련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밤 밤 코를 골며 자는 제롤드 옆에 누워 어떻게 하면 스칼렛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런데 마침 찰스의 노초녀 고모 피티패트 해밀턴으로부터 스칼렛을 애틀랜타로 보내 얼마동안 머무르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편지가 여러 번 왔다. 엘렌은 비로소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모는 멜라니와 단둘이 큰 저택에서 살고 있고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남자가 없습니다. 편지에 쓰여 있었다. 귀여운 찰스가 죽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제 오라버니 헨리가 있지만 그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아요. 헨리에 대해선 아마 스칼렛에게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상 오빠 얘기를 쓴다는 것은 숙녀로서의 예의가 아닙니다. 만일 스칼렛을 보내주신다면 멜라니와 저는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든든할까요? 쓸쓸한 여자끼리라도 둘이 있는 것보다 셋이 있는 편이 훨씬 나을 테니까요. 현재 멜라니가 하고 있는 것처럼 스칼렛도 이곳 병원에서 용감한 젊은 군인들이 간호라도 하게 된다면 아마 스칼렛의 슬픔도 얼마쯤은 위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회입니다. 1862년 5월 어느 날 아침 스칼렛은 북쪽을 향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애틀랜타는 틀림없이 찰스턴이나 서베너처럼 지루한 고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티 고모나 멜라니에 대한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 겨울에 마지막으로 갔었던 그 고장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다른 도시들보다 특히 애틀란타에 관심이 많이 갔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제롤드에게서 그녀와 애틀랜타가 같은 나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 제롤드가 북조지아주에 옮겨왔을 때 애틀란타라는 도시는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마을 같은 것도 없었고 그 근처 일대는 미개척지대의 광막한 황야뿐이었다. 당시 북조지아에는 철도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고 그 밖의 고장에도 매우 적었다. 그러나 제롤드가 앨렌과 결혼하기 전 몇 해 동안 타라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새로운 소개척지는 차차 발전하여 하나의 출락이 되었고 솔로도 점차 북쪽으로 뻗어갔다. 이윽고 철도 건설 시대가 왔다. 스칼렛 아가신가요? 전 피티만음의 마부 피터 입죠. 진짠에 내려서시면 안 돼요. 스칼렛이 내려서고 스커트를 걷어올리자 그는 점잖게 명령했다. 아시도 피티만임과 마찬가지로 모시기가 어렵군요. 피티만임은 아 글쎄 영락없는 아이들이죠. 발을 흙탕으로 만들거든요. 자,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는 약해 보이는 외양과 늙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스칼렛을 번쩍 안아올렸다. 그러다가 갓난아기를 안고 기차의 승강구에 서있는 프레쉬를 보자 발길을 멈췄다. 피티만임은 마중을 나올 수 없다고 한숨을 짓고 계시지요. 아쉽게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큰일이라면서 몹시 걱정하고 계셨는데 저는 피티만임과 멜라니아씨에게 흙탕물이 튀어 새옷만 버리게 되니 제가 아시마님께 잘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떼어놓고 왔어요. 스칼렛 아씨 아씨께서 도련님을 안아야 해요. 저 조그만 계집애는 도련님을 떨어뜨릴지도 모르니까요. 스칼렛은 프레쉬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프레쉬는 어느 모로보나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다. 프레쉬는 최근에서야 짧은 치마에 머리를 따아 틀어올리는 말라깽이 계집애 시절을 졸업하고 오경모더스의 풀을 빳빳하게 먹인 휜 터반을 쓰는 한 사람의 여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은 무척 우쩔한 일이었다. 전쟁이라는 비상사태 그리고 병찬부가 타라에 여러가지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유모나 딜씨 아니 로자나 티나 같은 여자들조차도 엘렌이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었다. 큰길 여기저기에 파인 진창을 피하기 위해 천천히 가는 마차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얼굴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계급과 병과를 나타내는 휘장을 단 군복차림의 남자들이 보도에 가득 넘치고 있었다. 죽은 길은 여러가지 차와 승용마차 사른마차 부상병 운반자 군용 포장마차 등으로 북적거렸다. 포장마차에 탄 난폭한 마부들은 노새가 진창 속을 잘 빠져가지 못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고함을 질러댔다. 회복기의 부상병들은 친절해 보이는 부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목발에 의지하며 절뚝거리고 있었다. 나팔과 북소리와 우렁찬 구령 소리가 연병장 쪽에서 울려왔다. 그곳에서는 청년을 병사로 단련시키고 있었다. 스칼렛은 약간 몸을 움직여 난생 처음으로 북군의 군복을 보았다. 피터 영감이 채찍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까 기가 죽은 푸르노소의 포로 한 무리가 총검으로 무장한 남근의 감시를 받으며 포로 수영소로 가기 위해 기차 정거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아 하고 가든파티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끼며 스칼렛은 생각했다. 점점 이 거리가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활기찬 생기가 넘치다니. 애틀란타 씨는 그녀가 느낀 것보다 실제로 더욱 활기가 있었다. 새로운 술집이 몇십 채나 추녀를 맞대어서고 군대의 뒤를 따라온 매춘부들이 거리에 떼를 지어 서성이고 우수한 매운 구례는 교태를 부리는 요염한 여자들이 많아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었다. 스칼렛 스칼렛 스칼렛아 인사하시죠. 메리워더 마님과 엘싱마님이 저기서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그녀는 그런 이름의 두 귀 부인이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애틀란타에서 타락까지 와주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그것이 피티 시고모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되살렸다. 그녀는 급히 피터 영감이 가리킨 쪽을 향해 인사를 했다. 두 부인은 옷감 가게 앞에 마차를 세워놓았다. 가게 주인과 두 명의 점원이 보도에 서서 하나를 많은 무명 옷감을 펼쳐놓고 마차에 있는 두 부인에게 그 물건을 보여주고 있었다. 메리웨도 부인은 키가 크고 체격이 육중한 사람으로 너무나 세게 코르셋을 쥐었는지 가슴이 흡사 뱃머리처럼 툭 붉어져 나와 있었다. 짙은 잿빛 머리칼이 곱슬곱슬한 가발 밑으로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 가발도 무척 눈에 띄는 다갈색이라 원래의 머리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둥글고 혈색이 매우 좋은 얼굴은 꼼꼼한 성품과 명령을 내릴 줄만 하는 습관이 잘 조화되어 있었다. 엘싱 부인은 보다 젊고 바싹 말라서 몸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옛날에는 꽤나 미인이었는지 지금도 그 용모에 퇴색한 아름다움이 남아있었고 고상한 기쁨이 배어있었다. 내가 PT 부인에게 얘기해서 당신을 우리 쪽 병원으로 오게 한 거예요. 메리웨더 부인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러니까 미드 부인이나 화이팅 부인과 약속하면 안 돼요? 네 알았어요. 스칼렛은 메리웨더 부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환영을 받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자 즐겁게 대답했다. 나중에 또 뵙고 싶어요. 마차는 고생고생하며 한참 가다가 다시 잠시 섰다. 붕대를 담은 바구니를 든 두 여자가 진창길에 놓은 진검도를 위태롭게 밟으며 가로질러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스칼렛은 몬드 길거리에서 입고 다니기에는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화려한 복장을 한 여자를 보았다. 피터 저 사람은 누구지? 모릅니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면서. 누구야? 벨 와틀링이라고 합니다. 피터가 이름에 아가씨라는 말도 부인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은 것을 스칼렛은 재빨리 알아챘다. 어떤 사람이야? 스칼렛아씨 피터는 말을 채찍으로 후려쳐 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피티마님은 아씨가 쓸데없이 이것저것 물으시는 걸 좋아하지 않습죠. 뭐 이 구장에 화천은 인간인걸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요. 핀잔을 맞고 입을 담은 스칼렛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매운굴의 여자인 모양이야. 매운굴의 여자를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돌려 그 여자의 뒷모습이 군중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판자가 초록빛으로 칠해져 있고 건물이 사방으로 뻗어있는 집앞을 지나가려니까 현관 계단에서 망을 보고 있던 작은 곰둥이 계집애가 외쳤다. 오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데코라도 하듯이 미드박사 내외와 13살 난 필이 환성을 지르며 나타났다. 이 사람들도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했었다는 것을 스칼렛은 생각해냈다. 부인은 계단에 걸쳐놓은 나무 받침대 위에 올라가서서 아기를 보려고 목을 길게 뺐지만 박사는 진창도 상관 않고 마차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르고 키가 컸으며 세모 꿀 짓빛 구렛 나룻 을 기르고 있었는데 마치 태풍이 불기라도 했던 것처럼 앙상한 몸에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다. 애틀란타의 모든 사람들이 박사를 온갖 힘과 지혜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한 박사가 그들의 신뢰에 영향을 입어 다소 거만을 떤다 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스칼렛의 손을 잡고 웨이드 이벨을 쿡쿡 질러보며 인삿말을 늘어놓고 난 박사는 피티페트 시고모님이 스칼렛을 미드 부인이 관계하고 있는 병원과 응대감기 위원회 이외엔 절대로 넣지 않겠다는 것을 신에게 맹세했다고 엄숙히 말했다. 어머 하지만 전 벌써 천명이나 되는 부인들과 약속을 하고 말았는 걸요. 틀림없이 메로웨도 부인일 거야. 얄미워서 죽겠다니까. 보나마나 기차가 닿았을 때 마중 나갔을 거예요. 미드 부인은 화가 나 소리쳤다. 전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만 약속을 하고 말았지 뭐예요. 스칼렛은 솔직히 말했다. 그 병원 위원회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박사 내외는 둘 다 그녀의 무지함에 매우 놀란 모양이었다. 하지만 무리는 아니죠. 당신은 계속 시골에 틀어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미드 부인은 그녀를 위해 변명을 대신했다. 우선 간호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날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병자를 간호하든가 의사선생의 시중을 들든가 붕대를 갔든가 옷을 꿰매든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주인은 자선병원에 나가고 있고 우리들 위원회도 그곳에 있어요. 우리 집 주인을 두고 모두들 놀랄만한 이봐요. 박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남 앞에서 내자랑을 하면 어떻게 해? 당신이 종군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별로 큰일도 못하는데 종군을 못하게 한다고요? 내가요? 이 도시가 당신을 붙들었잖아요. 당신도 그건 알고 있지요? 글쎄 말이죠 스칼렛 우리 집 주인이 군위로 버지니아 전선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서 말이죠. 이곳 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남아달라고 탄원서에 서명을 했지 뭐예요? 글쎄 가만히 있으라니까 박사는 말했다. 분명히 칭찬을 받아 흐뭇한 눈치였다. 전선엔 아들 녀석 하나가 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걸로 충분할 테지. 저는 내년에 갈 거예요. 어린 피리 흥분해 깡충깡충 뛰면서 외쳤다. 저는 소년 고수가 되겠어요? 지금 북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제 북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아냐 지금은 안 돼 소년을 옆으로 끌어당기면서 말했다. 내년이 아니야 얘야 내 하지만 그럼 전쟁이 끝나버려요. 엄마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피터 영감이 헛기침을 했다. 제가 나올 때 피티마님은 아주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까무라치실 거예요. 그럼 잘가요. 나는 오후에 찾아갈게요. 이드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말이죠. 만일 스칼렛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피티 고모님을 혼내겠다고 전해줘요. 마차는 진창길을 미끄러져 갔다. 스칼렛은 쿠션에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스칼렛은 몸을 내밀고 피티 페트 시고모 댁의 붉은 벽돌과 슬레이트로 이은 지붕을 보았다. 도시의 북쪽 변두리에서 거의 마지막 집이었다. 현관 계단에는 상복을 입은 두 여자가 서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얼굴이 누렇고 몸집이 큰 여자가 앞치마 밑에 두 손을 찌르고 잇몸을 온통 드러낸 채 웃고 있었다. 통통하게 살이 찐 피티 페트는 두근거리는 가슴의 고동을 진정시키려는 듯 손을 풍만한 가슴 위에 얹고 흥분에 들떠 조그만 발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스칼렛은 시그모와 나란히 서있는 멜라니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혐오감이 치밀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순많은 검은 고수머리를 위부녀답게 곱게 빗어넘겼다. 그리고 갸름한 얼굴에 환영과 행복에 겨운 인품 좋은 미소를 띈 그 가냘프고 작은 몸집은 애틀란타에 어울리지 않는 옥의 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스칼렛은 애틀란타에 올 때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예정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피티페트와 멜라니는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달라고 열심히 그녀를 설득했다. 피티페트와 멜라니는 쓸만한 온갖 이론을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다 설득했다. 자기들은 스칼렛을 사랑하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지만 스칼렛 자신을 위해서도 여기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기들만의 생활은 적적하다. 밤에는 커다란 저택 안에서 곧잘 공포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러나 꿋꿋한 스칼렛이 있어준다면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아주 든든할 것이다. 스칼렛은 쾌활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슬픔에 잠겨있는 자기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찰스가 죽고 난 지금 스칼렛과 그녀의 아들은 당연히 그의 친척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집의 반은 찰스의 유언에 의해 이미 스칼렛의 소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다 못해 마지막으로 그녀들은 지금 남부연합에는 바느질을 하고 뜨개질을 하고 붕대를 감고 부상자를 간호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일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직 독신인 찰스의 삼촌 헬리 해밀턴은 정거장 근처에 있는 애틀랜타 호텔에 살고 있는데 그 역시 진지하게 언제까지나 이 고장에 있어달라고 스칼렛에게 간청했다. 얼굴빛이 다몽색인 삼촌은 키가 작고 톡 튀어나온 배를 가진 성을 잘내는 노인으로 기인 은발을 너울너울 흩날리며 다녔다. 그녀는 누이 동생인 피티패트와 얼굴을 마주하면 마지못해 판에 박은 듯한 인사나 하는 정도였다. 이렇게까지 사이가 나빠진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들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정반대였는데 두 사람의 감정을 한층 더 어긋나게 만든 것은 찰스의 교육에 관한 두 사람의 의견 충돌 때문이었다. 그는 피티의 의견을 군인의 아들을 얼간이로 만드는 거야 하고 비난했던 것이다. 게다가 몇 년 전 그는 노이동생을 몹시 모욕했다는데 지금도 피티는 오빠 얘기가 나오면 남의 눈을 꺼려하듯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하며 그리고 되도록이면 오빠에 관한 이야기는 하려고 하지 않았다. 헨리 해밀턴은 고스칼렛을 마음에 들어 했다. 웨이드 햄프턴이 성년이 될 무렵이면 그는 청년 부호가 될 수 있다. 이대로 애틀란타가 발전한다면 20년 후에 그 애의 재산은 지금의 열 값절이나 된다. 그 애를 자기 재산이 있는 고장에서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면 자연히 자기 자기 재산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피티와 멜라니의 재산도 결국은 그 애가 관리해야 할 거다. 그 애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해밀턴 성을 쓰는 유일한 사람이 될 거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이다. 피터 형감은 스칼렛이 당연히 자기들과 함께 살기 위해 온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찰스의 외아들을 자기가 볼 수 없는 고장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유모의 감독에서 해방되어 다소 고피가 느슨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스칼렛은 피터 형감이 신봉하고 있는 귀 부인으로서의 행동기준 그 중에서도 찰스 서방님의 미망인으로서의 기준이 유모보다 한층 더 엄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매우 비참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스칼렛은 차차 옛날의 그녀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자기 자신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녀의 정신은 정상으로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17살이었고 매우 건강하고 정력적이었다. 찰스의 친척들은 그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모두들 신경을 썼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뜻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애슐리라는 이름이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녀의 아픔을 아무도 없앨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멜라니는 얼마나 자주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지 그러나 멜라니와 피티는 그녀들이 멋대로 상상하고 단정을 내려 스칼렛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가진 방법을 끊임없이 꾸미고 있었다. 식사며 낮잠 시간이며 마차로 나들이하는 일에까지도 일일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 그녀의 강한 성격이며 아름다운 용모며 자그마한 손발이며 휜 살결같은 것을 터무니없이 칭찬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애정에 넘친 말을 강조하기 위해 그녀를 곧잘 뽕하거나 키스하곤 했다. 스칼렛은 그러한 행동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칭찬받는 것이 불쾌하지는 않았다. 타라에서는 이렇게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칭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멜라니는 특히 이 아이를 귀여워했다. 미울 정도로 심수를 부리며 악을 쓸 때에도 멜라니는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귀여운 아가야 니가 내 아이였으면 스칼렛은 자주 자기의 감정을 감추느라고 애를 써야만 했다. 아직도 그녀는 피티 시고모를 노부인 중에서도 가장 우둔한 여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녀의 두서없는 수다에는 견딜 수 없이 짜증이 났다. 멜라니에 대해서도 역시 질투가 섞인 혐오감을 느꼈고 더욱이 그 혐오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멜라니가 사랑의 긍지를 얼굴에 빛내면서 애슐리 얘기를 하고 그에게서 온 편지를 소리내어 읽을 때는 방에서 나가지 않고는 못 견뎠다. 그러나 생활은 그런대로 행복하게 지나갔다. 애틀란타는 서베너나 찰스턴이나 타라보다 훨씬 흥미가 있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새로운 일이 많이 생겨 생각이 잠기거나 우울해할 틈이 전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때때로 촛불을 끄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을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생각했다. 메슐리만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병원에서 간호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 애인을 가질 수 있다면 그녀는 간호하는 일에 금세 실증이 났다. 그러나 미드부인과 메리메도 부인의 위원회에 모두 가입했기 때문에 의무를 기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의무는 일주일에 네 번 아침에 머리를 타월로 싸고 목에서 발까지 답답한 앞치마를 두르고 찌는 듯이 무덥고 역한 냄새가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애틀랜타의 기온 여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스칼렛에게는 다소 광적으로 보일 만큼 열심히 간호를 했다. 그녀들은 스칼렛도 역시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적 열정에 불타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스칼렛은 중환자 중상자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여자들뿐인 세계에서 일을 했다. 그것이 그녀를 질리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와 같은 여성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죽고 옆방에서는 아들이 앙강 우러대고 있다. 거기다 즐거운 일에는 일절 낄 수가 없다니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 바로 1년 전까지만 해도 춤도 추고 이런 우중충한 상복이 아닌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에다 사실상 세 명의 청년들과 약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스칼렛은 아직 17살의 젊은 나이이고 17은 아직 춤을 추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나이인 것이다. 아 정말 불공평해 인생은 나를 버리고 가려고 하는 구나. 여름날이 그늘진 길에는 잿빛 군복 드높은 채찍소리 꽃무늬의 오건디옷 울려퍼지는 벤주가 있는 즐거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병원에서 간호했던 친한 남자들을 보아도 그녀는 미소를 애써 누르고 손을 흔드는데도 별로 열심히 아닌 척한다. 그렇지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꾸 보조개가 패였다.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데 마음이 무덤에 있는 것처럼 꾸며 보이기란 너무도 어려웠다. 그녀는 피티패트가 방으로 들어오자 손을 흔들며 인사하던 것을 딱 멈췄다. 시고모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와 느닷없이 그녀를 창가에서 떼어놓았다. 너 정말 정신 나갔니? 침실 창문에서 사내들에게 손을 흔들다니 스칼렛 정말 난 놀라자빠지겠다. 네 어머니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겠니? 하지만 저쪽에선 제 침실인 줄 모를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침실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어. 하여튼 안 된다. 그런 짓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세상이 이렇쿵저렇쿵 떠들어댈 텐데 주책 없는 여자라고 소문이 나요. 아무튼 메리웨더 부인은 네 침실이란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군인들한테는 말하겠죠. 그 늙은 고양이 같은 노인네. 그런 말을 하다니? 돌리 메리웨더는 내 친구야. 그렇지만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어머 용서하세요 부모님. 우시다니? 전 제 침실 창문이란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이제부턴 조심하겠어요. 점심 식사 후 막 낮잠이 들 무렵 메리웨더 부인과 엘싱 부인이 찾아왔다. 이런 시각에 손님이 찾아오다니 멜라니와 스칼렛 피티페트 시고모 세 사람은 급히 일어나 허둥지둥 바스크의 단추를 끼고 머리를 매만지며 층계를 내려와 객실로 갔다. 보낼 부인의 아이들이 홍객에 걸렸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맥클로어 씨와 그 따님들이 버지니아에 불려갔답니다. 텔러스 맥클로어가 부상을 입어서 어머 가엾게도 밀라니와 고모는 입을 모아 말했다. 아니에요.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메리웨더 부인은 시원시원한 말투로 말했다. 그래도 하필이면 이런때 그렇게 당하다니 운이 나쁘죠 뭐. 그래서 따님들은 텔러스를 맞으러 북부로 가야 한대요. 어머 여기 주저앉아 짓거릴 시간도 없는데 내 정신 좀 봐 빨리 병기구로 돌아가 장식을 끝마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피티 오늘 밤은 당신과 멜라니가 보넬 부인과 맥클로어 댁의 따님들 대신에 일을 해달라고요. 어머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피티 패트 해밀턴. 메리웨더 부인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과자 만드는 흑인들을 감독해야 해요. 그게 보넬 부인이 담당이었거든요. 그리고 멜라니는 맥클로어 댁 따님이 담당했던 매점을 맡아주세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린 안 되겠어요. 철스가 죽고 아직 당신들의 심정을 알겠지만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해요. 옆에서 엘싱 부인이 조용하면서도 꼼짝 못하게 하는 말투로 참견을 했다. 그야 물론 기꺼이 돌아와 들겠지만 하지만 매점 일을 맡을만한 아가씨들은 나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메리웨더 부인은 나팔처럼 콧소리를 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도무지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요. 매점 담당을 거절한 아가씨들은 모두 그럴듯한 변명만 내세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속지는 않지만요. 모두들 장교 곁으로 못 가서 안달인 거죠.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매점 카운터 뒤에 있으면 모처럼 입은 새옷도 보일 수 없으니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저 봉쇄망을 뚫고 밀수하는 뭐라더라? 그 사람 이름이 버틀러 선장이에요. 엘싱 부인이 가르쳐 주었다. 그 사람에게 병원이 필수품을 좀 더 많이 가져오고 스커트나 레이스 같은 건 훨씬 적게 가져오라고 해야겠어요. 오늘이라도 옷을 한 벌 보자고 하면 곧 스무 벌이나 갖다 보여주니까요. 난 가야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스칼렛은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얼굴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애써 진지하고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 정도의 일은 별것 아니니까 병원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부인들은 어느 누구든 지금까지 스칼렛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무리 손이 모자라기로 남편을 잃고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미망인을 사교적인 행사에 나와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모두 가서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멜라니와 같이 매점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우리들 둘이 나가 있는 편이 돋보일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 멜라니? 글쎄 스칼렛의 말이 옳아요. 메리웨더 부인이 상대가 누그러진 것을 보고 말했다. 아 꿈만 같아. 세상에 꿈같던 일이 현실이 되다니. 맥클로어떼 아가씨들이 나갈 예정이던 분홍과 노란 장식의 천을 들이온 매점에 살그머니 들어섰을 때 기쁨에 넘친 스칼렛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다. 드디어 파티에 나온 것이다. 1년이나 집안에 틀어박혀 상복을 입고 소리를 죽여가며 살자니 거의 미칠 지경이었는데 마침내 꿈이 아닌 현실의 파티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틀랜타시가 생긴 이래 최대의 파티이다. 바로 눈앞에서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유명한 버틀러 선장이 최근 항해에서 봉쇄망을 뚫고 두려온 예쁜 레이스와 옷과 주름장식을 자기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매점 카운터 뒤에 작은 의자에 걸터앉아 긴 장례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살풍경하고 더러운 훈련장이었다. 그것을 이만큼 아름답게 해놓았으니 부인들의 노력을 짐작할 만했다. 멋진 탈바꿈이었다. 악사들이 연주대로 올라갔다. 그들은 새까만 얼굴에 하얀 이를 드러내고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스칼렛은 달콤하고 우수에 찬 왈츠 곡이 들리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설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옆으로 셋 돌면서 둘 셋 정말 아름다운 왈츠였다. 그녀는 팔을 약간 벌려 눈을 감고 구슬프고 애틋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비극적인 멜로디와 룰레나의 시련에는 무엇인가 부글거리는 그녀의 감정과 일치되는 것이 있었고 그 감정은 차차 그녀의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왔다. 언제까지나 결혼하지 않고 연두색 옷을 입고 언제나 아름답게 차리고 언제나 잘생긴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아 인생이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서 찰스같은 사람과 결혼하여 열여섯의 젊은 인생을 끝장내다니 멜라니 군인들은 참 멋있어 안 그래? 하지만 저 사람들이 만약 재팽 군복을 입고 버지니아 전선으로 나간다면 더욱 멋지게 보일 거예요 멜라니는 대답했다 그런데 멜라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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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렛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다 야 아가씨들 그는 인사했다 잘 와줬네 오늘 밤 여기에 나온 건 당신들에겐 굉장한 위생일 거요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도 모두 이 나라를 위해서지 그런데 당신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줄까 실은 오늘 밤에 말이야 병원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 깜짝 놀랄만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부인들 중에서 깜짝 놀라 쓰러질 분도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여기서 말을 끊고 박사는 잿빛 염소 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글에 웃었다 어머 그게 뭔데요 가르쳐주세요 아니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당신들 상상에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훨씬 떨어진 건너편 입구 근처에서 새로 들어온 한 남자가 서성거리면서 스칼렛의 심상치 않게 반짝이는 눈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스칼렛을 알아보고 흠칫 놀랐지만 여전히 그녀가 반항적이고 토라진 표정으로 견눈질하고 있는 것을 지그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웃고 어떤 남자라 해도 곧 알아차릴 수 있는 상대를 찾는 눈빛을 그녀에게서 발견하고 혼자서 빙긋 웃었다 그 남자는 그 남자는 그녀의 몸매나 그녀의 몸매나 얼굴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아주 멋있고 빈틈없는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유연하고 눈눈한 육체에는 강건한 골격과 위험한 그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태도 태도 역시 자신감이 넘치고 불쾌한 느낌이 들만큼 사람을 깔보는 점이 있었는데 스칼렛을 지그시 쏘아보고 있는 그 대담한 눈에는 악의가 번득이고 있었다 시선을 느낀 스칼렛은 살며시 그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누군지 얼른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약간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담리를 보낸 그녀는 남자가 고개를 들고 아메리카 인디언들 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곧장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자 당황하여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렸다 불현듯 누군지 생각났기 때문이다 벼락을 맞아 온몸의 감각을 잃은 듯 우뚝 서있는 사이에 그 남자는 군중을 해치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가 정신없이 몸을 돌려 휴게실로 뛰어가려고 하는 찰나 매점의 못에 스커트가 걸렸다 힘껏 당기는 바람에 스커트가 찢어졌다 남자는 어느새 옆에 와 서있었다 실내 남자는 몸을 구부리더니 옷자락을 못해서 떼어주었다 당신이 당신이 저를 기억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하라 양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기분 좋게 들렸다 아름다운 악센트 가 있는 아주 맑은 목소리에 기묘하고 느릿한 찰스턴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애원하듯 글을 올려다보았다 전번 만났을 때의 수치로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새까만 두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무자비할 만큼 재미있어하며 빛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멜라니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 당신은 레트 버틀러 씨 아니세요 당신을 뵌 것은 당신의 약혼 발표가 있었던 아주 행복한 날이었죠 그는 멜라니의 말에 대답하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로 살스던 같이 먼 곳에 이렇게 일부러 오셨나요 버틀러 시시한 장사가 있어서요 밀크스 부인 앞으로는 가끔 왔다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처분하는 데도 일일이 손을 써야만 하거든요 들여오신 다구요 멜라니는 이마에 약간 난처한 주름을 지었다가 곧 기쁜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 어머 그럼 당신이 곧잘 소문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버틀러 선장님 저 봉쇄망을 뚫는 여기 계신 아가씨들은 모두 당신이 드려온 옷을 입고 있답니다 스칼렛 이분 정말 멋있죠 어머 왜 그래요 어지러워요 언니 여기 앉으세요 스칼렛은 의자에 앉았다 여긴 참 덥군요 그는 말했다 오하라 양의 정신을 잃게 될 만도 한데 창쪽으로 모실까요 괜찮아요 스칼렛의 여조가 너무나 난폭했기 때문에 멜라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분은 이제 오하라 양이 아니에요 멜라니가 말했다 해밀턴 부인이에요 제 올키가 되었죠 멜라니는 스칼렛 쪽을 향해 힐끗 다정한 시선을 던졌다 부군들께서도 오늘 밤 이 즐거운 모임에 오셨겠지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만 제 남편은 버지니아 전선에 나가셨어요 멜라니는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들며 말했다 하지만 찰스 오빠는 멜라니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제 남편은 평영에서 돌아가셨어요 스칼렛은 냉랭하게 말했다 마치 시비를 거는 듯한 말투였다 이거 큰 신뢰를 저질렀습니다 부군께서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까 네 그럭저럭 일년이 돼요 애운이란 말씀이군요 스칼렛은 라틴어에서 나온 애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투에 남을 올그려는 뜻이 있는 것만은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은 길었습니까 이런 걸 자꾸 묻는 건 실례입니다만 전 여길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요 두 달이었어요 스칼렛은 마제못해 대답했다 그래도 역시 비극이군요 아이 속상해 그녀는 부하같이 밀었다 만일 다른 남자였다면 간단히 턱짓 하나로 나가달라고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남자는 애실료와의 일도 알고 있고 게다가 그녀가 찰스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처음으로 이런 사교적인 자리에 나오셨겠군요 이상하게 생각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녀는 급히 변명했다 이 매점을 담당했던 맥클로어 댁 따님들이 별안간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됐거든요 달리 아무도 대신 맡을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멜라니와 제가 데이를 위해선 어떤 위생도 크다고 할 수 없죠 어머 이건 엘싱 부인이 한 말인데 그러나 부인의 입에서 나왔을 때와는 어딘지 그 느낌이 달랐다 전 언제나 생각합니다만 그는 명상적인 어조로 말했다 미망인의 인생을 상복 속에 가두고 일상의 즐거움을 금하는 거상제도는 핀드교에서 말하는 서티 즉 아내의 순사와 마찬가지로 야만적입니다 세티? 그가 웃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무죄함 때문에 나치를 불켰다 인도에선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질 않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내까지 화장하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남편의 유해와 함께 태우죠 어머 끔찍해라 왜 그런 짓을 할까요? 그렇게 해도 경찰은 아무 제재도 하지 않나요? 물론 안 하죠 반대로 스스로 함께 타죽지 않은 아내는 사회적으로 추방됩니다 네 개인이 생각으로는 미망인을 산채 매장하는 우리 이 자랑스런 남부의 풍습보다는 힌두교의 순사한 아내 편이 차라리 인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제가 산채로 매장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 참 부인네들은 어째서 그렇게 자기가 묶인 사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 당신은 힌두교도의 풍습이야말로 야만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남부연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 밤 이곳에 나올 용기가 있었을까요? 이런 종류의 토론을 시작하면 스칼렛은 언제나 머리가 찌끈아팠다 물론 오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일 온다고 하면 그야말로 죽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또 마치 제가 남편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처럼 그의 눈이 야릇한 흥미를 띄고 그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지독한 분이네요 그녀는 도저히 어쩔 수 없어 눈을 감아버렸다 두려워 말지어다 미인이요 그대의 죄 많은 비밀은 내 가슴속에 단단히 간직해서 누설할 염려가 없나니 어머 어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녀는 정신없이 속삭였다 나는 다만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말했을 뿐이요 어떻게 말하면 만족하실까 내 것이 되라 아름다운 여인이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폭로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좋겠소 그 순간 그의 눈을 보았다 마치 소년처럼 장난기가 가득 찬 눈빛이었다 벼랑간 그녀는 깔깔 웃음을 떠뜨렸다 무척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도 웃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인산말 부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불굴의 정성어린 노력 덕분에 이 바자회는 재정적으로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살풍경한 회장을 아름다운 녹색나무 그늘로 또 보시다시피 나약한 장미꽃 쏭이처럼 보이는 아가씨들에게 어울리는 꽃동산으로 꾸며주신 데 대해 우리 일등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부인들께서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손재주에서도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매점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전부 우리가 사랑하는 남부 부인들의 고운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도 한층 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보다 더 큰 박수갈채가 일어났다 스칼린 옆에서 카운터에 기대어 아무렇게나 서있던 레드버틀러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저영감 점잠 빼는 염소로군 처음에 스칼렛은 애틀랜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불경스러운 말에 놀라 나무라듯 레티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휘끗휘끗한 턱수염을 맹렬히 흔들어대고 있는 박사가 확실히 염소를 닮았다고 생각하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스웠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원 위원회 부인들께서는 차가운 손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마를 식혀주시고 대의를 위한 싸움터에서 가장 용감히 싸우다 부상한 우리 용사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황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서 거두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도 희생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장신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남부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이상 어느 분도 내놓지 않으려 하실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스칼렛은 상복을 입고 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 덕분에 소중한 귀고리도 로빌라드 집안의 할머니에게서 받은 무거운 금사슬도 금의 까만 에나멜로 세공한 팔찌도 석류석 브로치도 몸에 장식하고 오지 않은 것이다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것을 뗄 테니까 메이벨 메리워더는 팔꿈치 위와 아래에 낀 한 쌍의 아름다운 팔찌를 뽑고 있었다 엄마 나도 내도 괜찮지요 페니엘싱은 소리치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커다란 황금 받침대에 자잘한 진주가 박힌 머리 장식을 잡아뜯고 있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키 작은 즈하브 병사가 드디어 매점 앞까지 왔다 바구니를 무겁게 들고 레트 버틀러의 옆을 지나려고 할 때 그는 기막히게 훌륭한 황금 담배 케이스를 바구니 속에 툭 던졌다 즈하브 병사는 스칼렛 앞에까지 와 바구니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두 손을 벌리고 고개를 저으며 바칠 거 없이 아무것도 없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여기에 와 있는 사람 중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사람은 그녀뿐이었기 때문에 몹시 난처해진 그녀는 문득 그때의 큼직한 황금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찰스 그 남자야말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젊은 몸을 노인처럼 만든 남자가 아닌가 기다려요 스칼렛이 소리쳤다 받칠 게 있어요 그녀는 반지를 가까스로 뽑았다 사슬 시계 반지 장식핀 팔찌 따위가 수북이 쌓여있는 바구니 속에 반지를 던지려는데 문득 레트버틀러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입가를 잔뜩 일그러뜨리고는 조롱하듯 웃고 있었다 마치 그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그녀는 헌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바구니 위에 반지를 던졌다 어머 스칼렛 멜라니가 그녀의 팔을 움켜잡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장애요 정말 장애요 기다려주세요 저도 바칠 것이 있어요 멜라니도 결혼 반지를 뽑으려 했다 그 반지는 애슐리가 끼워준 뒤로 한 번도 뽑은 일이 없었다 스칼렛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반지를 뽑자 멜라니는 작은 손에 잠깐 꼭 쥐어보고 나서 수북이 쌓인 장신구에 살며시 얹었다 언니가 이렇게 용기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멜라니는 스칼렛의 허리에 팔을 돌려 다정하게 포옹했다 스칼렛은 심슬 굳게 그녀를 뿌리치며 노을 하니까 하고 아버지가 우라통을 터뜨렸을 때처럼 목장껏 소리지르며 욕을 퍼부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레트버틀러의 시선을 느끼자 마지못해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레트버틀러가 부드럽게 말했다 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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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나큰 희생 희생 이야말로 우리 잿빛 군사들의 용기를 북돋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격한 말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그녀는 간신히 참았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은 언제나 남을 깔보는 데가 있다 정말이지 이 남자가 싫어서 견딜 수가 없다 아브네나 함부로 기대있는 것도 비유에 거슬렸다 버틀러씨 같은 유명한 분한테서 그런 칭찬의 말을 들어 정말 영광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고개를 발탁 젖히고 주위에 시선도 아랑곳 하지 않고 소리 내우기 시작했다 마치 지저대는 것 같았다 스칼렛은 이를 갈며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왜 진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 버틀러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건 마치 누구나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얼마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실망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처음으로 만난 저 기념할 만한 날 나는 은근히 이렇게 생각했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용기있는 아가씨를 마침내 만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 당신은 단지 아름답기만 할 뿐이군요 제가 비겁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녀는 깃털을 세운 암탉처럼 신경을 곤두세웠다 말하자면 그렇지요 진심을 말할 용기가 없지 않습니까 어머 그렇다면 지금 본심을 말하겠어요 당신에게 예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 와서 저에게 말을 붙이거나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절대로 저는 당신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은 단지 얄밉고 배운 것 없는 못된 남자에 불과해요 당신의 죽음악고 낡은 배가 북근의 봉쇄망을 돌파했다고 해서 어슬렁 어슬렁 이런 곳에 나타나 용사 여러분들이나 남근의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부인들을 놀림감으로 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만 그만 그는 빙글빙글 웃으며 제재했다 소두는 제법 잘되어서 본심을 얘기했지만 내게 대의란 말은 쓰지 마십시오 대의란 녀석은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내기를 해도 좋겠지만 당신 역시 어머 어쩜 크롬 말하다가 말고 그녀는 황급히 정신을 차렸다 나는 아까 문앞에 서서 당신이 눈치챌 때까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아가씨들의 얼굴도 보았죠 다른 아가씨들은 다 같은 틀에서 뽑아낸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당신만은 달랐어요 당신은 곧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당신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소 내기를 해도 좋지만 당신 마음에는 나라의 대의나 병원의 일 같은 건 눈꽃 만큼도 없었소 당신의 얼굴에는 춤추고 싶고 유쾌하게 놀고 싶지만 자기만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소 그래서 당신은 몹시 화가 났던 거요 진심을 말하시오 그렇지 않소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버틀러 씨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봉쇄망 돌파자라고 뽐내도 부인을 모욕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봉쇄망 돌파자라고요 농담이시겠지요 악마에게 발길로 채이기 전에 1분만이라도 당신의 규정한 시간을 쪼개 주십시오 당신처럼 아름다운 애국부인이 남부연합에 대한 내 공언을 오해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니까요 당신의 자랑 같은 건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봉쇄망 돌파는 내겐 장사입니다 그걸로 돈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로 돈을 버는 게 싫어지면 언제라도 발을 뺄 작정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돈이 목적인 악당이로군요 북부의 양키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지당한 말씀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북부의 양키들도 내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죠 정말입니다 지난달 나는 뉴욕 항구에 내배를 들이대고 짐을 싣고 왔으니까요 뭐라고요 뭐라구요 스칼렛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흥분했던 것이다 그래 폭욕을 당하지는 않았나요 참 순진하신 부인이군 폭욕 할 리가 있겠소 북부연방에도 실속을 차리는 외국자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들은 태연히 남부연합에 상품을 팔고 돈벌이를 하고 있죠 뉴욕에 들어가 양키 장사체한테 몰래 물자를 사가지고 달아나는 거죠 이 방법이 다소 위험하면 나수로 갑니다 나수로 가면 지금 말한 북부의 애국자들이 화약이며 포탄이며 호프스카트 같은 걸 가져다 줍니다 영국에 가는 것보다는 쉬우니까요 때로는 찰스턴이나 윌밍턴에 들어가는 게 약간 힘들기도 하지만 조금만 금화가 얼마나 큰 구시를 하는지 당신도 들으면 아마 놀랄 겁니다 양키가 비열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렇게 양키가 북부를 배신하고 정직한 돈을 벌고 있는 걸 뭘 시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몇백년이 지나면 그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요컨대 어느 쪽이나 결과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들은 마지막에 가선 남부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까지 벌어들여 오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다고요 물론이죠 제발 처리로 가주세요 아니면 내가 밖으로 나가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런 작은 반항아 같은 이라고 그가 벼랑간 희죽 웃으며 말하더니 인사를 하고 요요히 사라졌다 남부가 진다니 그것만으로도 그는 총살감이다 매국노라는 죄명으로 총살당야에 그녀는 회장을 둘러보며 낯익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승리를 확신하는 씩씩하고 헌신적인 표정들이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녀는 서늘한 오한을 느꼈다 진다고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남부가 질까닥이 없어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어 남부를 배신하는 생각이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손님이 돌아가자 멜라니가 스칼렛을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메리웨더 부인이 언니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여자는 입이 꽤나 시끄러운데 그런 남자는 세상에 둘도 없을 거야 배운 것이라곤 하나 없는 아주 야비한 인간이야 스칼렛은 말했다 메리웨더 아주머니 따윈 멋대로 짓거리라고 해 그 아주머니 때문에 바보처럼 얌전만 빼고 앉아 있어야 하다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야 어머 스칼렛 어지간히 순한 멜라니도 감정이 상해서 소리를 높였다 쉿 미드 박사가 얘기를 하시려나 봐 스칼렛은 말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기상 천혜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기발하기 때문에 아마 쇼크를 받으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짐을 삼키며 몸을 내밀고 저 존엄한 박사가 우리들에게 쇼크를 줄만한 제안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말을 하려는 걸까 하고 가진 상상을 다했다 이제부터 댄스를 시작하겠는데 제일 첫 순서는 말할 것도 없이 릴리고 그 다음에 왈츠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뒤에 순서는 폴카 쇼티시 마주르카 인데 어느 것이나 다 그 전에 짧은 릴이 붙어 있습니다 릴의 앞장을 서기 위해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사 여러분 만일 자기가 선택한 부인 과 함께 릴의 앞장을 서고 싶으시면 그 부인을 위해 값을 매겨 달라는 것 제가 경매 집행을 맡을텐데 그 수입은 병원에 전부 기부 하겠습니다 어머어머 어쩜 꼭 노예의 경매 같아요 멜라니는 여태까지 박사를 완전 무결한 인물로만 생각했었다 그런 박사가 엉뚱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모르는 표정으로 박사를 쳐다보았다 스칼렛은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지만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가슴은 무엇인가에 짓놀리는 듯했다 만약에 내가 과부만 아니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스칼렛 오아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짙은 초록색 벨벳 리본을 가슴에 늘어뜨리고 청사각빛 옷을 입은 다음 내 검은 머리에 월화의 향꽃을 꽂고 무도장에 나가 릴의 제일 앞장을 설 수 있을 텐데 틀림없이 아마 열몇명의 남자가 나하고 춤을 추려고 상당히 많은 돈을 박사에게 드릴 것이다 아 그런데 이런 곳에 죽치고 앉아 있어야만 하다니 마음으로는 싫으면서도 벽이 꽃이 되어 펜이나 메이벨 따위가 애틀란타의 꽃이 되어 첫 리를 밟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다니 그러한 소란 속에서 한결 드높게 땅딸부 저하부 병사의 목소리가 울려 펴졌다 프랑스 계통의 사투리 때문에 분명히 그 병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기 저 메이벨 메리워더 양에게 20달러 메이벨은 얼굴을 확 붉히고 펜이 어깨에 기댔다 둘은 얼굴을 서로의 어깨에 묶고 킬킬대며 웃었다 한편 다른 목소리가 또 다른 아가씨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 동안에 구석에 있는 병원 위원회 부인들의 투덜대는 소리 같은 건 싹 달아났다 처음 한동안 메리웨도 부인은 그런 일을 하면 우리 메이벨은 절대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히 큰소리쳤지만 메이벨의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불리고 그 금액도 57달러까지 올라간 것을 알자 그의 항의도 차차 누그러졌다 스칼렛은 카운터에 팔꿈치를 꿰고 흥분한 웃음소리를 내며 많은 사람들이 연주대 언저리에서 북적거리는 것을 타는 듯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모두들 이제부터 춤을 추겠지 춤을 추지 않을 사람은 나와 구석에 있는 할머니들 뿐이다 모두들 이제부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있다 나는 외톨이다 그런데 그 순간 레트 버틀러가 박사 바로 밑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잘 새 해밀턴 부인에게 금화로 150달러 그 금액과 부인의 이름에 놀라 벼랑간 장례가 조용해졌다 스칼렛은 놀란 나머지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다른 부인을 지명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박사가 물었다 싫습니다 해밀턴 부인입니다 레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그 눈은 태연히 군중을 둘러보았다 그걸 안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사리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아마 해밀턴 부인도 승낙하시지 않을 겁니다 다음 순간 스칼렛은 자신의 귀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아니요 전 승낙하겠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뛰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전율 이 장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라는 흥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다시 춤을 출 수 있다는 기대였다 겁낼 겁낼 거 없어 남들이 뭐라고 해도 겁낼 거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뇌까렸다 미칠 듯한 통쾌함이 온몸에 퍼졌다 깜짝 놀라 멍해 있던 레비노이는 곧 그 자리에 긴장된 공기를 수습하기 위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릴이 상대를 골라잡으십시오 오케스트라는 릴 곡 중에서도 가장 멋진 딕시를 신나게 연주하기 시작했다 왜 저를 이렇게 남의 눈에 띄게 하셨나요 버틀러씨 친애하는 해밀턴 부인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를 수 있었죠 싫다면 당신이 거절하면 되지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예요 전 그렇게 많은 그 말을 내놓겠다는데 제 자신에 대한 생각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차피 모두 보기 마련인걸요 나와 얘기를 할 때는 나라를 위해서라는 그따위 시시한 말은 집어치우시죠 당신이 춤을 추고 싶어 하길래 기회를 드린 것 뿐이요 이번만 돌면 릴은 끝나겠지요 네 그래요 전 이제 또 앉아 있어야겠군요 어째서죠 내가 당신의 발을 밝기라도 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모두들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 테니까요 정말 그런게 마음에 걸립니까 진심으로 하지만 당신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게 아니요 나와 왈츠 좀 췄다 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만일 어머니라도 아직도 어머님이 앞치마 끈에 묶여 있습니까 어머 당신은 뭐든지 경매라는 말투군요 당신도 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까 아니요 하지만 아 이제 그 얘기는 그만두세요 아이 좋아라 왈츠가 시작됐네 릴을 추면 전 언제나 이렇게 숨이 차요 내 질문을 비하하지 마세요 다른 여자들이 하는 말에 정말 신경을 씁니까 꼭 제 대답을 듣고 싶다면 말씀드리죠 아니요 하지만 젊은 여자는 그런 걸 신경 써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저녁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장하십니다 이제 겨우 자기의 일을 남에게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됐군요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머나 하지만 당신도 나만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스톤에는 나를 환영해주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정당하고도 신성한 대의를 위해 내가 공헌하고 있는데도 금지령을 풀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머 지독하군요 아닙니다 조금도 지독할 게 없습니다 인심을 잃어보지 않고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가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충분한 용기 그리고 돈만 있으면 소문이 어쨌든 언제나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나 살 수는 없지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 진부한 말을 당신 스스로 생각했을 리는 없고 돈으로 뭘 살 수는 없죠 그런 건 몰라요 뭐 행복이나 사랑 같은 건 살 수 없겠죠 대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소록 살 수 없는 경우라 해도 대신 멋진 대용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세요? 버틀러 씨 이건 예의 없는 질문인데요 해밀턴 부인 하지만 가지고 있지요? 아주 젊은 시절에 한 푼 없이 쫓겨난 신세치고는 난 현재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리고 밀수로 한 백만 달러 정도는 더 벌 자신이 있습니다 설마 정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명을 건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문명을 파괴할 때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더군요 그건 대체 무슨 뜻이죠? 당신 집안과 우리 집안 또 오늘 밤 여기 모인 사람들도 황야를 개척해 문명을 쌓아올려 돈을 번 것입니다 그것이 제국의 건설이라는 것이죠 제국을 건설할 때는 좋은 돈벌이가 많습니다 어느 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국 즉 남북, 모카 왕국 지금 우리의 발밑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제국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보 같은 녀석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정세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난 이 붕괴를 이용해 한미촌 잡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들이 진다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럼요 지금 우리는 머리만 숨기고 꽁무니는 내놓는지 모래의 대가리를 쑤셔받고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타조의 흉내밖에 도내고 있습니까? 어머, 그런 말씀하시면 전 정말 싫어요 당신은 고상한 말은 쓰지 않으세요 버틀러 씨? 그럼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당신의 눈은 한 쌍의 금붕어 어항입니다 어항 속처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초록빛 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그 눈처럼 금붕어가 위에까지 떠올라오면 당신은 기막히게 매혹적입니다 어머, 그러시는 거 싫어요 음악이 멋지군요 아, 저는 이렇게 영원히 왈츠를 추고 싶어요 전에는 이렇게 추운 줄 몰랐는데 당신은 제가 지금까지 춤을 춘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추십니다 그렇게 꽉 껴안지 마세요 모두들 보고 있잖아요 만일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괜찮겠습니까? 말을 좀 삼가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잊고 계시군요 한순간인들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신이 내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오는 곡은 무슨 곡이죠? 새로 나온 곡인가요? 네, 멋지죠? 원래는 양키들 노래였어요 제목이 뭔데요? 무정한 싸움이 끝나는 날이죠 가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양키의 푸른 군복을 남근의 잿빛으로 바꾸기만 한 거예요 어머, 포틀러 씨 왈츠를 참 잘 추시네요 몸이 큰 남자들은 대개 왈츠를 잘 추지 못하는데 이 다음 추면 또 몇 년 후에나 추게 될지 생각만 해도 몇 분만 있으면 또 출 수 있습니다 요 다음 일에도 경매로 당신을 차지할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어머,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제 소문이 형편없이 돼요 벌써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도 상관없어요 당신과 대여섯 번 춘 뒤에는 다른 남자에게 양보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은 제가 또 추겠습니다 네, 좋아요 전 약간 정신이 둔 것 같지만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정말 진저리가 났어요 추고 추고 또 출 거예요 그리고 검은 상복도 벗으시겠죠? 난 상복은 정말 질색입니다 이것만은 벗을 수 없어요 버틀러 씨 그렇게 꽉 껴안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화를 내겠어요 당신은 화를 내면 더 멋있죠 정말 화내는지 더 껴안아 볼까요? 12. 오크스 저택에서 그날 당신이 화를 내며 뭔가 집어던졌을 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자신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아, 제발 부탁이에요 그 일은 잊어주시겠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소중한 추억 중의 하나입니다 아일랜드의 피로 불타는 희귀한 남부의 꽃이라고나 할까 당신이야말로 진짜 아일랜드의 핏줄을 이어받은 분입니다 어머, 음악이 끝났어요 그리고 피티페이트 고모님이 나오셨어요 틀림없이 메리웨더 부인이 고자질을 했을 거예요 부탁이에요 저리로 가서 청바퀴라도 내다볼까요? 지금 시고모님에게 붙잡히기는 싫어요 어머, 고모님의 눈이 접십처럼 동그래졌어요 다음 날 아침 와플을 앞에 놓고 피티페이트 고모는 울상이었고 멜라니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스칼렛은 화가 나 있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요 병원을 위해 그곳에 있던 어떤 여자보다도 많은 돈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리고 팔았던 낡고 지저분한 잡동산이보다도 훨씬 많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니야 피티페이트는 두 손을 쥐어 틀면서 울먹였다 난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가엾은 찰스가 죽은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무서운 버틀러 선장이 글쎄 너를 남들 앞에 구경거리로 끌어내다니 그 사람은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니란다 스칼렛 화이팅 부인이 사촌동생인 콜만 부인에게서 들었는데 아참 그 부인의 남편이 찰스턴 출신이라더라 그 남자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불황자래요 정말이지 그렇게 훌륭한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남자가 나왔는지 찰스턴이 사귀기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건달이라는 소문까지 나도는 데다가 누구네 딸인가 하고도 말썽을 일으켰대요 그 일은 콜만 부인도 진상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더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멜라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훌륭한 신사처럼 행동하던걸요 그리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봉쇄망을 뚫는 용기만 하더라도 용감한 게 아니에요 스칼렛은 와플 접시에 시럽을 가득 부으면서 덤벼들듯 말했다 단순히 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남부연합 같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남부가 진다는 말을 예사로 할 정도니까 하지만 춤은 참 잘 추던데요 듣고 있던 두 사람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했다 전 집에만 들어앉아 있는 게 이젠 진절머리가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집안에만 있지 않을 작정이에요 어젯밤 일로 모두들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한다면 제 평판은 어차피 엉망이 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듣게 되더라도 문제 삼지 않겠어요 원 세상에 니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니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딸이 좋지 못한 행동을 알았을 때 엘렌이 놀랄 일을 생각하자 스칼렛 양심의 싸늘한 가책이 느껴졌다 피티가 입을 열었다 헨리에게 이 문제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나로서는 너무나 싫은 일이지만 그분은 우리 집안의 유일한 남자니까 그분에게 부탁해서 버틀러 선장에게 충고를 해달라고 하면 이럴 때 철스가 살아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 남자와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니 스칼렛 멜라니는 그때까지 무릎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전 알고 있어요 어젯밤 언니가 한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모두가 병원을 위한 일이었어요 만일 언니에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제가 맞겠어요 피티 고모님 울지 마세요 스칼렛 언니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동안 아무데도 갈 수 없었으니까요 언니는 너무 젊어요 멜라니는 스칼렛의 검은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우리도 가끔 다 함께 파티에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슬픔에 잠겨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 오히려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스칼렛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카락을 만지는 멜라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짜증스러웠을 뿐이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고 멜라니의 손을 뿌리치며 으악 귀찮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향투 방위군이나 의용군 그리고 병원에서 온 군인들이 그녀를 댄스 파트너로 삼으려고 어젯밤 얼마나 경쟁했는지 그 기억이 아직도 그녀의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멜라니가 달래서 피티패트가 겨우 진정하고 눈물을 닦았을 때 프리시가 두툼한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들어왔다 멜라니아씨 아쉽게 편지가 왔어요 쬐꾸만 검둥이가 가지고 왔는데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멜라니는 미심쩍은 듯 곱봉을 뜯었다 스칼렛은 상관하지 않고 와플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 갑자기 멜라니가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피티패트 고모가 한 손으로 심장을 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애슐리가 죽었니? 피티패트는 얼굴을 뒤로 젖히고 두 손을 축 늘어뜨렸다 오 하느님! 스칼렛은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멜라니가 외쳤다 스칼렛 언니 고모님께 약을 빨리 자, 정신 차리세요 고모님! 좀 어떠세요? 애슐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만 울고 말았어요 그녀는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펴고 순환의 것을 입술에 비벼대며 또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난 기뻐요 스칼렛은 재빠르게 훔쳐보았다 그것은 폭이 넓은 금반지였다 읽어보세요 멜라니는 마루에 떨어진 편지를 가리켰다 어쩌면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한 분이 계실까 어리둥절해진 스칼렛은 편지를 집어들어 굵직굵직한 글씨로 씌어진 편지를 읽었다 남부연합은 남성들에게 생명의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성분들의 심장의 피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친애하는 윌크스 부인 당신의 갸륵한 행위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이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지는 10배의 가격으로 다시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로 말미암아 당신의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장 레트 버틀러 멜라니는 반지를 끼고 잠옷 기쁜듯 바라보았다 제가 그분은 신사라고 그랬죠 그녀는 피트패드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눈물어린 얼굴에 활짝 웃음이 돌았다 그분은 교양있고 동정심이 지극한 신사예요 두 사람 모두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틀러 선장의 스칼렛의 반지도 함께 돌려보내지 않은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스칼렛은 곧 그 사실을 깨닫고 화가 났다 식탁에서 엘렌의 편지를 읽기 시작한 스칼렛은 얼굴을 찌푸렸다 나쁜 소문은 확실히 빨리 퍼졌다 엄마는 네가 그렇게도 네 자신을 망각하고 교양을 잃었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상중의 몸으로 남들 앞에 나간 잘못만은 그런대로 병원일을 돕겠다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걸로 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춤이라면 더구나 버틀러 선장 같은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까지 가정교육을 어쩌면 그렇게 빨리 잊었을까 생각하니 엄마의 마음은 슬픔으로 미어지는 것만 같다 바로 너를 불러올까도 생각했지만 그런데 아버지의 의견에 맡기기로 했다 아버지는 버틀러 선장도 만날 겸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 금요일에 애틀란타로 가실 게다 혹시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피티패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가 내일 이리 오신다나 봐요 풍뎅이를 본 오리처럼 저를 잡으시려고요 슬칼렛은 서글프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두 분을 모두 좋아하시니까 두 분 같이 있어만 주시면 그다지 야단은 안 치실 거예요 난 그럴 수 없어 피티패트는 일어나면서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다 난 난 어지러워서 누워야만 되겠어 내일도 하루 종일 누워 있을 테니 아버님께는 네가 잘 말씀드려라 스칼렛은 고모를 쏘아보면서 마음속으로 비겁자 하고 외쳤다 난 어머니의 말씀대로 누명을 쓴 채 타라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 테야 돌려보내다니 그건 안 될 말이다 피티패트는 울면서 외쳤다 네가 집에 돌아가면 헨리 오빠를 이곳에 모셔와서 같이 살아야만 하는데 싫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내가 오빠하고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않니 거리에는 수상한 사람들이 잔뜩 있어서 밤에 멜라니와 둘이 있는 것은 정말 무서워 그래도 넌 용기가 있어서 집안에 남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었는데 아무도 언니를 타라로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여기가 언니 집이 아닌가요 언니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요 멜라니는 금방 울음을 떠뜨릴 듯한 얼굴이 되었다 어쨌든 버틀러 선장에게 보낸 초대장은 취소하는 편에 좋겠구나 피티패트가 말했다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런 신뢰가 어딨어요 멜라니는 슬픈듯이 외쳤다 침대로 갈 테니까 좀 부축해 다오 병이 날 것 같구나 아 스칼렛 넌 어쩌자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니 피티패트는 알랜 소리를 냈다 이태날 오후 제롤드가 도착했을 때 피티패트는 아파 누워 있었다 닫아놓은 문 뒤에서 몇 마디 사과의 말을 늘어놓고는 겁에 잔뜩 질린 두 여자에게 만찬의 상대역을 떠맡기고 말았다 제롤드는 스칼렛에게 키스하고 멜라니의 볼을 다정하게 꼬집었다 제롤드는 신사 체면에 멜라니 앞에서 딸을 나무랄 수도 없었다 저 그쪽 소식을 좀 들려주세요 멜라니는 제롤드에게 미소를 지었다 조 폰테인 때 결혼식은 어땠어요? 제롤드는 이러한 질문에 흐뭇해져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가 2, 3일밖에 휴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식은 너희들 때와 달라서 아주 검소한 것이었다는 등 그러나 몰로댁의 막내딸 셀리는 퍽 예뻤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지만 소문에 의하면 그 아가씨는 결혼 이틀째의 옷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고 덧붙였다 없다니? 아니 왜요? 멜라니와 스칼렛은 의아했다 사실이야? 아무튼 그 아가씨에게는 결혼 이틀 날 같은 게 없었어 그는 유쾌한 듯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다음날 조는 버지니아 전선으로 가야 했으니까 제롤드는 덧붙였다 그래서 결혼식 후에 방문도 무도해도 없었어 그건 그렇고 탈리턴과 애상둥이 형제가 집에 돌아왔더라 그 얘긴 들었어요 부상은 좀 나았나요? 그래 심하게 다치진 않았어 스튜어트는 무릎을 다쳤고 브렌트는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어 그 두 사람이 무궁이 뛰어나서 특별히 군 공보에 실렸단다 그 소식도 들었니? 아뇨 말씀해 주세요 겁 없는 녀석들이지 둘 다 말이야 틀림없이 아일랜드 사람이 피가 섞여 있을 거야 제롤드는 흐뭇한 듯 말했다 둘 다 얼마나 용감한 일을 했는지 난 잊어버렸지만 브렌트는 지금 중이란다 스칼레슨트들의 무궁담을 듣는 것이 기뻤다 한때 두 사람을 차지했던 사람으로서의 기쁨이었다 그리고 너희들 두 사람과 관련된 소식도 있다 스튜어트가 투엘브 오크스텍 아가씨 비율을 맞추려고 매일같이 다내기 시작했다더라 상대가 누구예요? 하니? 아니면 인디야? 멜라니가 열심히 물어보았다 스칼렛은 환한 얼굴로 멜라니를 노려보았다 아마 인디야라나 보지? 우리 집 말괄량이 아가씨가 끼어들기 전까지 스튜어트는 그 아가씨의 애인이었으니까 어머! 멜라니는 제롤드의 노골적인 말투에 약간 어리둥절했다 그분만이 아니야 브렌트 녀석은 요즘에 탈아이 와서 붙어산다 스칼렛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예 내인의 변심이 그녀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특히 그녀가 찰스하고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두 쌍둥이가 얼마나 난폭하게 행동했는지 생각이 났다 스튜어트는 찰스를, 스칼렛을, 그 자신을, 아니 세 사람 전부를 쏴죽이겠다고까지 말하고 위협했던 것이다 사실 그렇게 숨막히는 장면은 처음이었다 술렌에게요? 멜라니는 얼굴을 활짝 펴고 웃으며 물었다 술렌은 케네디씨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음 그래 프랭크 케네디도 여전히 자기 그림자에 겁먹은 듯한 꼬락손으로 몰래 찾아오곤 하지 그런데 프랜트의 목적은 우리 집 꼬맹이야 케린이요? 하지만 그 애는 아직 어리제잖아요? 겨우 입을 열만한 힘이 생긴 스칼렛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지만 네가 결혼한 나이보다 겨우 한 살 어린걸 옛날 애인을 동생한테 주는 게 아까워서 이런 노골적인 말에 익숙하지 않은 멜라니가 얼굴을 붉히고 피터 영감에게 고구마 파일을 가져오라고 눈짓을 했다 포도주가 나온 것을 기회로 두 여자는 제롤드만을 남겨두고 일어났다 제롤드는 찡그린 눈썹 아래로 스칼렛에게 험악한 눈짓을 보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는? 행실이 참 좋더구나 과부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내 생각이 났단 말이냐?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아버지 하인들이... 하인들도 벌써 훤히 알고 있어 우리 집에 망신을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다 가엾게도 네 어머니는 너 때문에 속상해 몸져 누웠다 난 나대로 사람들 얼굴 볼 낯이 없으니 정말 창피한 노릇이다 아니야 그래도 소용없어 그런 눈물로 날 쏘기려 해봤자 이번만은 어림없어 스칼렛이의 속눈썹을 깜빡이고 한쪽 입가가 일그러지기 시작하자 제롤드는 갑자기 당황했다 난 너를 알고 있어 넌 남편이 죽은 날 밤에도 다른 사내놈과 시시덕거릴 여자야 울지 마 오늘 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테니 버틀런지 뭔지 아는 그 위대한 선장을 만나고 올테다 어차피 내일 아침 자 그만 울어라 울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새로운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이 순간 애틀란타를 떠나 타라에 돌아가 어머니의 얼굴과 마주 대해야 하다니 어머니와 얼굴을 마주 아느니 차라리 당장 죽는 편이 낫다 뜨거워진 베개 위에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려니까 조용한 밤거리에 아득한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친근감이 가는 소리였다 그녀는 잠자리를 빠져나와 창가로 갔다 자 그럼 로버트 에메트를 애도하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소 이건 당신도 배워두는 게 좋을 거요 내가 가르쳐드리리다 배우고 싶긴 합니다만 의저 타고 나련한 듯한 그 목소리는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하라 씨 어머 얄미운 버틀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자 스칼렛은 울컥 화같이 밀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돌이켰다 어쨌든 서로 총을 쏘아 대지는 않은 모양이다 아냐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 들어요 만약 듣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오렌지 당원이야 난 당신을 쏘겠어 오렌지 당이 아니라 찰스턴 사람이죠 마찬가지야 아냐 더 나빠 찰스턴에는 내 처형에 두 사람이 있어서 난 다 알아 아버지는 이웃 사람을 모두 깨워놓고 말쌤인가 스칼렛은 깜짝 놀라 잠옷 위에 걸치는 실내복을 입었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이런 밤중에 아래층까지 내려가 아버지를 안으로 부축해 올 수도 없었다 노래가 멈추지 않았다 피티 베트와 멜라니의 방 쪽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가엾게도 그녀들은 아마 깜짝 놀랐으리라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군 스칼렛은 결심했다 어쨌든 나의 아버지시고 마음이 약한 피티 부모님은 내려갈 생각만 해도 돌아가실 거고 제롤드는 인사불성이 되어 버틀러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어디에서 벗었는지 모자는 없고 검은 머리가 말털처럼 흩어져 있었다 당신은 아버님이시지요 버틀러 선장은 말했다 안으로 모셔주세요 그녀는 쌀쌀하게 말했다 이층에 모시려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접실 세트 위로 말씀을 삼가주세요 자 여기에 눕혀주세요 구두를 벗겨드릴까요? 괜찮아요 구두를 신고서도 잘 주무시니까요 그럼 이제 돌아가세요 일요일 만찬때 또 뵙겠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조용히 닫고 밖으로 나갔다 다음날 아침 스칼렛은 다섯시 반쯤 일어나 되껏 채 살고 있는 하인들이 아침 준비를 하러 오기 전에 발소리를 죽여 아래층 응접실로 살금살금 내려갔다 아니 벌써 아침인가 정말 훌륭한 태도였어요 아버지 한밤중에 집에 돌아오셔서 큰소리로 노래를 해서 이웃사람들을 죄다 깨워놓고 말해요 내가 노래를 했나? 노래를 했나가 다 뭐예요 온 동네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애도가를 부르시고선 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웃사람들은 평생 기억하겠죠 피티고모님도 멜라니도 맙소사 내기를 시작하고 나서 그 뒤에 일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구나 내기라고요? 얼마나 이르셨어요? 뭐라고? 내가 이를 것 같으냐? 한두 잔 들어가자마자 당장 끝발이 서는데 지갑을 조사해 보세요 움직이는 것조차 괴로운 듯 찡그리며 재럴드는 상의에서 지갑을 꺼냈으나 속이 비어 있었다 그는 풀이 죽어 당황하며 지갑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오백 달러 너희 어머니 부탁으로 밀수품을 사러 갈 돈인데 이제 탈하에 돌아갈 여비도 없구나 전 이제 이 거리에서 얼굴을 틀고 다닐 수 없게 됐어요 아버지가 우리들 전부에게 망신을 주었어요 잠자코 있어 내 머리가 빠개지려고 하는 걸 모르니? 콘드레가 돼가지고 버틀러 선장 같은 남자하고 함께 돌아오시질 않나 돈을 몽땅 털리시질 않나 녀석이 가드 솜씨면 신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 사내는 어머니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는 갑자기 불안을 느꼈는지 얼굴을 들었다 너 한마디라도 고자질해서 어머니를 슬프게 하거나 하진 않겠지? 하지만 누명을 뒤집어 씌운 채 저를 집으로 데려가실 거잖아요 아니다 난 그런 짓은 안 한다 그건 그냥 너를 놀리려고 한 소리야 너희 어머니는 내가 그 전부터 낭비를 한다고 걱정하시니까 노름에서 돈을 잃었다고 고자질해서 어머니 속을 태우진 않겠지? 아니에요 저를 여기에 그냥 두신다면 그리고 어머니께 그건 모두 여우 할멈들의 밑도 끝도 없는 험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롤디는 한심한 얼굴로 딸을 보았다 그건 너무 지독한 거짓말 같구나 그리고 간밤의 일은 지독한 추문이죠 좋아 서로 그런 건 깨끗이 있기로 하자 그런데 피티패트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부인 댁에 브랜디 같은 건 없냐? 해장술이 마시고 싶구나 스칼렛은 몸을 돌려 발끝으로 가만히 응접실을 지나 브랜디 병을 가지러 식당으로 갔다 피티패트는 가슴에 몹시 뛰어 기절할 것 같거나 때로는 기절할 척하고 언제나 브랜디를 한 잔씩 마시기 때문에 스칼렛과 멜라니는 그것을 기절주라고 부른다 그녀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빛나며 아버지에 대한 지나친 태도를 부끄러워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이제 엘렌은 누군가 또 수다스런 사람의 편지를 써 보내도 잊지 않고 안심할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술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술을 잘 먹기로 유명한 제럴드 오하라의 머리가 어젯밤 마시기 경쟁에서 끝내 버텨내지 못한 것을 하늘에 감사했다 그리고 문득 혹시 레트 버틀러가 아버지를 함락시키기 위해 무엇인가 술을 쓴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회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스칼렛은 기진맥진하여 몹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기진맥진하게 된 것은 오전 내내 서 있었기 때문이었고 화가 난 이유는 침대에 걸터 앉아 부상병이 팔에 붕대를 감아 주었다가 메리웨도 부인이 몹시 야단을 쳤기 때문이었다 피티 고모와 밀라니는 챙이 있는 제일 좋은 모자를 쓰고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위문 방문에 나가려고 웨이드와 프레쉬를 데리고 현관에 나와 있었다 스칼렛은 적당한 구실을 붙여 동행을 거절하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탄 마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족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살그머니 멜라니의 방으로 들어가 안으로 문을 잠갔다 멜라니는 언제나 애슐리에게 온 편지 중의 일부를 인심 좋게 피티 고모와 스칼렛에게 읽어주었다 그러나 스칼렛을 괴롭히는 것은 읽어주지 않는 부분이었다 그 때문에 남몰래 신우의 편지를 읽어보게 된 것이다 그녀가 무엇보다도 알고 싶은 것은 애슐리가 결혼한 후 아내를 사랑하게 됐는지 어떤지 하는 점이었다 아내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다정한 애정을 기울여 아내를 부르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나타냈을까 아내에게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녀는 편지에 접힌 것을 조심스럽게 폈다 친애하는 아내요 당신은 편지에 내가 진심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걱정이라고 썼소 그리고 요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했소 어머나 큰일 났어 스칼렛은 죄책감에 당황하며 생각했다 진심을 숨긴다고? 그럼 멜라니는 그의 진심을 읽은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을 안 것일까? 멜라니는 그와 나 사이를 의심하고 있는 걸까? 무서움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녀는 편지를 가까이 당겼다 친애하는 아내요 만일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정신적인 불안정한 고뇌까지 알려 내 육체의 안전을 걱정하는 당신에게 그 이상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있소 나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병 하나 없소 먹을 것도 충분하고 때로는 침대에 들어가 잠도 자오 군인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소 그러나 멜라니 무겁고 답답한 생각이 나의 마음을 누른다오 이제부터 내 마음을 당신에게 털어놓겠소 여름밤인 요즘 나는 잠이야 너 온천지가 다 잠든 후에도 언제까지나 혼자 앉아 있는 때가 종종 있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몇 번이나 자신에게 묻소 에슐리 윌크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느냐 명예를 위해서가 아닌 것은 확실하오 전쟁은 더러운 일이오 그리고 나는 더러운 일은 싫어하오 나는 군인이 아니오 대포 앞에 서 있어도 공허한 명예 같은 건 바랄 마음이 없소 그런데도 여기와 싸우고 있소 만일 이 전쟁이 우리들이 꿈꾸는 목화 왕국을 실현한다 해도 역시 우리는 진 것과 다름없소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다른 인간이 되었고 옛날 그대로의 조용한 생활양식은 없어졌기 때문이오 세계는 목화를 찾아 우리들 앞에 밀려들 것이오 그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가격을 받을 것이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부의 양키와 같아지지 않을까 스칼렛은 끝까지 읽지 않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 이상 읽을 흥미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패배한다는 말이 너절하게 쉬어 있어 편지의 어조가 왠지 모르게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녀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정렬히 담긴 편지를 아내에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 뿐이었다 지금까지의 편지에는 그러한 것은 쓰여 있지 않았다 애슐리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보통의 연애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욕정이나 결혼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엇인가 신성하고 숨막힐 듯 아름다운 것 오랫동안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이에 은밀히 성장한 그런 종류의 감정이었다 남의 남편을 사랑하고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훔쳐본 것에는 양심이 가책을 조금 더 느끼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매력 그리고 애슐리의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쁨에 깊이 잠겼다 전쟁을 거듭할수록 남근이 승리하는 횟수가 늘었다 그러나 남부 사람들은 북부의 양키가 겁쟁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한 번만 이기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북부 녀석들은 절대로 겁쟁이가 아니었고 한 번 더 이기는 것만으로는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테네시주에서는 모건 장군과 포레스트 장군이 이끄는 남부연합군이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블론에서 벌어진 제2차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토인이 전승의 기념으로 적의 머리가죽을 벗겨가지고 와서 계가를 올리며 기뻐하듯 사람들은 북부의 패배를 통쾌하게 여겼다 남부연합의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그에 반비례하여 식량과 의류의 가격은 폭등했다 군대의 식량 증발은 한층 더 심해졌고 그 때문에 애틀랜타의 식탁은 날로 빈곤해졌다 밀가루는 점점 더 귀해져서 값이 엄청나게 올랐으므로 대게가 비스킷, 롤빵, 와플 대신 옥수수빵을 먹게 되었다 남부연합의 여러 항구에 대한 북근의 봉쇄는 더욱더 엄중해졌다 그 때문에 차, 커피, 견직물, 스커트의 후프, 화장수, 패션 잡지 같은 사치품이 귀해지고 값이 비싸졌다 미망인이라는 갇혀진 생활이 굴레에서 이제 막 벗어난 스칼렛에게 전쟁이란 마음을 들뜨게 하는 흥분의 시기, 바로 그것이었다 의복이나 식량이 부족한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세상에 다시 나온 것이 기쁘기만 했다 하루하루가 자극적인 모험이었다 새로운 남자와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의뢰 방문해도 좋으냐고 애원했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녀를 위해 싸우는 것 아니 죽는 것조차 자기들에게는 근사한 특전이라 말하곤 했다 그녀에게는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애슐리를 사랑할 힘이 있었고 또 사실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남자들을 매혹시켜 구원을 하게끔 만드는데 방해물이 되지는 않았다 언제든지 전쟁 중에는 사교생활에서도 예의가 간소화되기 마련이다 노인들이 깜짝 놀라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바라볼 정도로 모든 것이 간단해졌다 어머니들은 소개장도 없고 경력도 모르는 낯선 남자가 딸을 찾아오는 것을 예사로 보아야 했다 또 딸들이 길가에서 그런 남자와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을 보고 아연 실색했다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남편에게 한 번의 키스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메리웨도 부인은 딸 메이벨과 즈하부 병사 복장을 한 땅딸부가 키스하는 것을 보고 자기 눈을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 부인의 놀라움은 메이벨이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욱 커졌다 그 뒤 르네가 즉시 구원을 했을 때에도 그녀의 놀라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메리웨도 부인은 남부가 완전히 도덕적 붕괴를 향해 끝없이 치닫고 있다고 느끼고 이를 자주 입 밖에 내어 지적했다 그런데 남자들이란 한 주일이나 한 달 안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1년 이상 기다려야만 애인을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풍습을 이제 한가하게 지킬 수만은 없었다 또 전쟁 전에 지켜졌던 정식 구원 기간을 오래되는 풍습에도 얽매일 수 없었다 남자들은 대개 서너 달이 지나면 결혼을 신청했다 아가씨들 쪽에서도 처음 세 번은 신사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승려의 예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부분 첫 번째 구원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곧장 승낙하고 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형식을 무시하고 있던 스칼렛은 전쟁이 더할 나위 없이 흥미진진했다 구질구질한 간호와 실증나는 붕대의 감기만 없으면 영원히 전쟁을 계속해도 좋았다 사실 요즘은 병원 일도 예사롭게 견딜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병원을 즐거운 사냥토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엾은 부상병들은 분별 없이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혔다 스칼렛은 찰스와 결혼하기 전에 자신으로 돌아갔다 찰스와의 결혼, 충격적인 그의 죽음, 웨이드의 출산도 일절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전쟁과 결혼, 출산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줄을 다치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녀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다 어린 애가 하나 있다고 해도 아기는 붉은 벽돌집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소중히 자라고 있어서 거의 잊고 지낼 수 있었다 몇 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비참했는데 지금은 즐거워 견딜 수 없었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변함없이 자기의 매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기뻤다 사랑하는 애슐리가 멜라니와 결혼하고 지금은 위험한 싸움터에 나가 있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지만 그 밖의 한도 내에서는 가능한 한 행복을 맛보려 했다 애틀랜타와 버지니아 전선 사이에 놓인 수천 킬로미터는 그가 멜라니의 것인 동시에 자기의 것이기도 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바자회가 있으니 몇 달 동안 레트버틀러는 시에 오면 반드시 스칼렛을 찾아와 자기 마차에 스칼렛을 태워 댄스 파티나 바자회에 안내하거나 병원 밖에서 기다리다가 마차로 집까지 배용해 주거나 했다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가 자신의 가장 나쁜 점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애슐리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불안한 기억이 늘 마음 한구석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 때문에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에도 그녀는 도무지 마음대로 쏘아붙일 수가 없었다 그가 비위에 맞지 않는 일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트버틀러는 벌써 30대 후반의 나이로 그녀가 지금까지 규제한 어느 애인보다도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비슷한 애인이라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었지만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치 철없는 어린애가 되어 통 맥을 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인가 자극적인 데가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알았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눈눈한 체구가 지는 묘한 부드러움에는 흠치 숨막히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고 그가 방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도련 무엇인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고 냈다 그녀는 무례한 듯 하면서도 은근히 사람을 놀리는 것 같은 검은 눈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그를 정복하겠다는 도전적인 기분이 들고 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군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단지 호기심 같은 거지 그는 여전히 자극적이었다 그가 찾아오면 그 씩씩한 남자다움 때문에 고상한 피티 베트 고모의 집이 마치 옹색하고 퇴색한 낡은 느낌이 드는 집으로 변했다 그가 오면 묘하게 눈치가 달라지고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은 스칼렛뿐만이 아니었다 피티 고모도 침착함을 잃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다 피티는 엘렌이 딸 있는 곳에 버틀러가 찾아오는 것을 허락할 까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를 쫓아낸 찰스턴 씨의 상류 사교계의 불문율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묘하게 입에 발린 그의 인삿말을 듣고 손에 키스 인사를 받고 나면 마치 파리가 꿀항아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처럼 도무지 저항할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나소에서 피티 고모를 위해 약간의 선물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았다 핀이나 재봉 바늘, 단추, 비단실, 머리핀 등을 내놓으며 특히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봉수에 밀수를 하여 가져온 것이라고 생색을 내곤 하였다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마음 깊은 속에 여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매력 있는 좋은 남자라고 진심으로 믿을 텐데 피티 고모는 언제나 불안해져서 탄식했다 멜라니는 결혼 반지를 돌려받은 후부터 레트 버틀러가 세상에서 드물게 세련되고 자상한 신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모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스칼렛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피티 고모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녀도 역시 버틀러는 멜라니에게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가 흘끔거리며 자기의 몸을 바라보면 언제나 알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멜라니를 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시는 거죠? 어느 날 오후 멜라니와 피티 고모가 낮잠을 자러 가자 그와 단둘이 남게 된 스칼렛이 거침없이 물었다 당신 질투하고 있는 겁니까? 흥, 꽤나 자신만만하시군요 또 당했군 내가 윌크스 부인에게 특별히 다정하게 대했다면 그건 그분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요 당신한테는 당신 나름대로 훌륭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윌크스 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은 찾아볼 수 없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분은 내가 만난 몇 안 되는 숙녀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숙녀요 그럼 저는 훌륭한 숙녀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그 점에 대해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견일지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숙녀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또 그 얘기를 꺼내다니 정말 징그럽고 무례한 분이군요 애틀란타에서 용기 있는 군인들을 제외하면 버틀러만큼 화재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곤드레만들에 취한 일이며 여자 문제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퇴학당한 경위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가 문제를 일으킨 찰스턴 처녀에 대한 일 또 그가 그 처녀의 오빠를 사살했다는 끔찍스런 스캔들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그 중에는 찰스턴이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세한 것까지 알아낸 사람도 있었다 그 정보에 의하면 레트의 아버지는 무쇠같은 의지와 대쪽같은 기지를 지닌 멋진 노신사로 레트가 스무살이 되었을 때 한 푼도 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았으며 가정용 성서에 씌워져 있는 가족 명부에서 레트의 이름을 지웠다고 했다 계집질, 총을 가지고 하는 결투, 중미혁명군에 대한 총포 밀수 따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도박을 직업으로 삼은 때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애틀랜타 사람들이 들은 그의 경력이었다 요즘에는 남부연합의 운명은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양 어깨에 걸려있는 것만큼이나 북근함대의 눈을 교묘히 속이는 봉쇄 밀수꾼의 선박 솜씨에도 또한 달려있음을 알게 됐다 소문에 의하면 버틀러 선장은 남부에서 손꼽는 수로 안내자 중에 한 사람으로 저돌적인 데다가 무신경할 정도로 대담하다고 한다 찰스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항구 부근의 캐롤라인 아주 연안의 물구비 강, 여울목, 암초는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고 있었고 월밍통 부근의 바다라면 자기 집만큼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멋짱이었고 사람들이 무인식 중에 뒤돌아볼 만큼 품채가 좋았다 씀씀이가 시원하고 그가 입은 옷은 언제나 디자인이 최신 유행이었다 그 옷차림만으로도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가 마음을 먹고 미소 정책을 쓰면 대부분의 부인들은 그 미소에 넘어가고 만다 마침내 메리웨더 부인까지도 누그러져 그를 일요일 만찬에 초대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메이벨 메리웨더는 에이닌츠하부 병사의 다음번 휴가 때 그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 결혼을 생각할 때마다 울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 휜 세틴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별났는데 지금 남부의 모든 줄을 샅샅이 뒤져도 휜 세틴 같은 것은 한 호라기도 없기 때문이다 옷을 빌릴 가능성도 없었다 그 말을 멜라니에게서 들은 레트는 눈이 부시도록 휜 세틴 면마와 레이스로 만든 베일을 영국에서 가져와 결혼 추가 선물로 메이벨에게 선물했다 추가 선물로 준다는데 돈을 치르겠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메이벨은 너무 좋아서 하마터면 그에게 키스할 뻔했다 메리웨더 부인은 이렇게 값진 선물 더구나 전시 중에 이러한 의상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레트가 그윽히 능란한 말로 우리 용사의 신부를 꾸며드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결코 충붙지 않다고 하자 거절할 만한 핑계도 없었다 그래서 메리웨더 부인은 그를 만찬에 초대하게 된 것이다 그의 과거에 대한 악평과 또 밀수 식료품 투기에 관한 수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달 동안 가장 인기 있고 또 가장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패거리들은 그 산에 가이틀랜타에 올 때마다 물가가 5달러씩 뛰어오른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홈담을 들어도 그가 인기를 유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었다 마침내 레트가 그 자신에 대한 최후의 추박명령에 서명하게 되었다 그것은 엘싱 부인의 저택에서 회복기에 있는 부상병을 위한 은화목음음악회를 베풀었을 때 일어났다 그날 오후 엘싱 집안은 휴가 나온 병사와 병원의 환자, 향토방위대와 의용대 병사, 기혼여성, 미망인, 아가씨들로 가득 찼다 조금이라도 예능에 재주가 있다고 자부하는 아가씨들은 모두 나와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연주했다 특히 화리나는 대단한 갈채를 받았다 스칼렛은 멜라니와 함께 피어나는 꽃에 이슬이 맺히면 이라는 슬픈 이중창을 불러 앙코르를 받아 앙코르 곡으로 오 맙소사 아가씨들 스티븐 따위를 사랑하지 마세요라는 명랑한 노래를 불렀으며 게다가 마지막 화리나에서 남부연합의 정령으로 뽑혀 기분이 좋았다 화리나가 끝나자 자기가 연기한 아름다운 모습에 레트도 감탄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레트를 찾았다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있었고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화가 치밀었다 그녀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이런 모임에서 때때로 볼 수 있는 기묘한 침묵 속에 의원군인 윌리 기논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그럼 당신은 우리들 용사가 목숨을 바치고 있는 대의가 신성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만일 기차에 깔려 죽으면 당신의 죽음이 철도회사를 신성한 것으로 만드나요? 레트는 반문했다 그의 말투에는 잠옷, 삶과 가르침을 청한다는 듯한 공손함이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윌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이 저택 밖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리는군요 당신의 용맹은 천하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레트가 말했다 윌리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모두들 입을 다무는 바람에 자리는 서먹서먹했다 어머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할까? 스칼렛은 붕괴하며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감정을 상하기만 하면서 미드박사의 눈썹이 금방이라도 벼락이 떨어질 듯 험악해졌다 자네에게는 신성한 게 아무것도 없는가 젊은이? 하지만 남부의 애국적인 남성이나 여성에게는 신성한 것이 많이 있다네 침략자로부터 우리 국도의 자유를 지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며 주의 권리도 그 중에 하나요 그는 연설할 때 쓰는 어조로 말했다 레트는 아주 건방진 표정을 하고 있다가 비단처럼 미끈미끈하면서 마치 따분해 견딜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쟁은 모두 신성한 것입니다 단 싸워야 할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녀석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멍청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숭고한 목적을 강제로 떠맡겨도 전쟁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밖에 없습니다 그건 돈이죠 사실 전쟁이란 결국 서로의 돈을 뺏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들의 귀는 북과 나팔소리 후방에 앉아 큰소리나 탕탕 치는 웅병가들이 미사여구 따위로 막혀 있으니까요 그럴듯한 구호는 때로 로마 교황을 타도하라 때로는 자유를 위하여 또 목화, 노예제, 주의 권리를 위해 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도대체 로마 교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녀가 격분하고 있는 군중들 쪽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데 레트는 경쾌하게 인사하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뒤를 쫓아가려고 했으나 엘싱 부인이 스커트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가게 내버려도 조용하게 가라앉는 방 전체에 들릴 만큼 큰소리였다 멋대로 가게 내버려도 저 사람은 배신자 사기꾼이야 우리 스스로 알을 품어서 깐 살무사야 그 소리는 북도로 나가 모자를 손에 든 레트에게도 분명히 들렸다 그는 이 말을 듣자 몸을 돌려 방 안을 잠깐 둘러보았다 그리고 살무사를 깠다는 엘싱 부인의 납작한 가슴을 밀구러미 바라보더니 벼랑간 싱크 듣고 꾸벅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갔다 메리웨더 부인은 피티패트 고모의 마차를 함께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때요? 피티패트 해밀턴 이번에야말로 당신도 만족하셨겠지요? 뭘 말해요? 피티는 불안한 듯 소리쳤다 당신이 지금까지 싸고 돌던 저 눈글맞은 버틀러의 행동 말이에요 피티패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메리웨더 부인은 자신도 여러 번 레드버트러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스칼렛과 밀라니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이 먹은 사람에 대한 예의로 그 말을 꺼내는 것은 삼가했다 그 사람은 우리들 전부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남부연합까지 모욕한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운다고 했어요 우리들의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런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해요 네, 피티는 힘없이 중얼거렸는데 마치 자신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태도였다 나라의 대의에 대해 그따위 매국적인 말을 함부로 해대다니 내 참 오래 살다 보니 별꼴 다 보겠군 계속 열을 올리면서 메리웨더 부인은 쉴 새 없이 떠들었다 나라의 대의가 옳고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교수형에 처해야 해요 당신들 두 사람이 또다시 그 남자와 말을 했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줘요 아니 멜라니 어디가 안 좋아요? 멜라니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눈만 커졌다 저는 앞으로도 그분과 얘기하겠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에게 신뢰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드나들지 못하게도 할 수 없고요 어째서 저런 말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스칼렛은 질투와 감탄이 뒤섞인 마음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이 작은 토끼가 메리웨더 할멈에게 대들 용기가 생겼을까 멜라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음을 주물하고 있으면 용기가 사라져버릴까 겁이 나기라도 하듯 급히 덧붙여 말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저는 예의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을 큰소리로 한 것은 예의 없는 짓이고 아주 분별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애슐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불가능해요 메리웨더 부인은 숨을 내몰하시고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멜라니! 그런 지독한 거짓말을 하다니! 난 난생 처음이야! 밀크스 집안에는 아직 한 사람도 그런 비겁자가 나온 일이 없었어 애슐리를 비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슐리도 버틀러 선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지 두 사람은 표현하는 방법이 틀릴 뿐이에요 애슐리는 음악회 같은 데서 자기의 의견을 떠벌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편지로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칼렛은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 찔끔하면서도 애슐리의 편지에 왜 그런 말이 쓰여 있었던가 기억해 내려고 했다 애슐리는 편지에서 우리는 북부 사람들과 싸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달콤한 선동이나 편견을 입에 올리는 정치가 나 연설가들의 소가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고도 했어요 이 전쟁이 이 전쟁이 우리에게 끼친 고난을 보상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했어요 또 거기에 영광도 그 무엇도 없고 단지 비참함과 추악함 뿐이라고도 말했어요 아 그 편지구나 그게 그런 뜻이었나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어 메리웨도 부인은 단호히 말했다 멜라니는 애슐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저는 한 번도 애슐리를 오해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일을 완전히 이해해요 애슐리 윌크스 같은 훌륭한 인물을 버틀러 선장 같은 건달과 비교하다니 멜라니는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전 제 생각을 모르겠어요 저도 애슐리와 똑같이 데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남자분들이 훨씬 현명하니까요 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메리웨도 부인은 흥 하고 콧소리를 냈다 세워줘요 피터 알아봄 우리 집이 지나갔잖아 피터 영감은 뒤에서 하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메리웨도 때 앞을 지나갔던 것이다 이제 후회할 겁니다 멜라니 네가 그런 말을 한 것도 내 편을 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 이제 돌리의 그 교만한 콧대를 꺾어줘서 가슴이 다 시원하다 무슨 대장이나 된 것처럼 으스대더니 그렇긴 하지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니? 그래도 애슐리의 말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인걸요 멜라니는 간신히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흐늦게 울기 시작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해도 전 부끄럽지 않아요 저 멜라니아 씨 피치트리가 한복판에서 우시면 안 돼요 피터 영감은 말을 급히 몰면서 혀를 찼다 세상 사람들이 다 흉을 봅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참으세요 스칼렛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스칼렛으로서는 거의 알 수 없는 편지 구절구절에 멜라니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애슐리 같은 완전 무기란 사람이 레트버틀러 같은 망나니와 공통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메리베더 부인이 부추기는 바람에 미드 박사는 신문에 투구하는 형식으로 행동을 개시했다 지금까지 뒤에서 쏘곤쏘곤 말하던 소문은 이제 공견하게 떠돌았다 레트버틀러는 자기 소유의 배 내척을 동원하여 일직이 없었던 높은 값으로 배찜대를 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를 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배찜까지 매점하여 물품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백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가진 밀수꾼 패거리의 대장이 되었다 그들은 배의 짐을 부린 그 자리에서 봉쇠 밀수의 상품을 매점하기 위해 월밍턴을 본거지로 삼고 있다는 풍문도 들렸다 우리들 우리들 도 모든 애국자 모든 애국자의 가슴을 매스껍게 만들고 그들 드나들 집안에서 만나 한 발자국도 집안에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들고 나타나 교묘한 말숨씨로 비위를 맞추면 그녀는 곧 누그러지고 마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그녀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얼굴을 보이거나 자칫 잘못해서 싫은 소리를 했다간 무슨 짓을 당할지 그게 무서워 죽겠어. 아무튼 병이 무척 나쁜 사람이니까 말이야. 나를 때릴지도 몰라. 아니면 아 찰스가 살아있기만 하면. 스칼렛 니가 말해야 한다. 좋은 말로 설득해서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말해라. 사실이지 니가 그 사람을 버릇없게 만들고 있는 거야. 온 동네에서 시끄럽게 말들을 하고 게다가 너희 어머니께서 하시면 내게 뭐라고 하시겠니? 멜라니 너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된다. 헨리에게 편지를 써서 버틀러 선장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아니요. 안 돼요. 멜라니가 말했다. 저는 그분에게 신뢰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모두들 버틀러 선장이라면 이성을 잃고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드 박사나 메리웨더 부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악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굶어죽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아원에 기부해달라고 저에게 100달러나 주셨어요. 스칼렛은 레트에게는 애국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은 그녀에게는 애국심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가 나소에서 갖다주는 작은 선물 꾸러미, 숙녀가 예의를 가지고 받아도 좋은 사소한 선물이 오히려 그녀에겐 커다란 관심거리였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그의 출입을 막는다면 바늘이라든가 봉봉과자, 머리핀 따위를 도대체 어디서 손에 넣을 수 있단 말인가. 레트가 저 이단자 같은 태도만 버린다면 인생이 훨씬 유쾌할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렇게만 되면 그와 함께 피치트리가를 걷고 있을 때도 모두가 그를 보고 못 본 척하는 불쾌한 꼴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꼭 입 밖에 낼 필요는 없지 않아요? 아무리 멋대로 생각해도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순서롭게 될 텐데. 그녀는 불평을 털어놓았다. 그게 당신의 방식이오. 녹색 눈의 위선자. 스칼렛. 나는 당신이 좀 더 대담하게 행동하길 바라오. 아일랜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그 결과 같은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어. 글쎄요. 하긴 그래요. 낮이나 밤이나 모두들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진절머리가 나요. 하지만 말이죠. 레트 버틀러 씨. 이런 말을 하면 아무도 나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나에게 춤을 청하는 청년도 없게 될 거예요. 그건 옳은 말씀. 어떠한 희생을 지르더라도 춤을 춰야 할 테니까. 아무튼 당신은 참기도 잘하는구려.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로맨스와 애국주의의 가면을 쓰고 태어날 용기가 내게는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걸어 봉쇄 밀수를 해 전쟁이 끝나면 거지가 되는 어리석은 애국자들도 꽤 있을 거요. 그들은 애국의 공적을 빛내기 위해서도 빈민의 수를 누리기 위해서도 나를 그들 속에 넣을 필요는 없을 거요. 그들에게는 명예만 안겨주면 되는 거요. 이건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리고 고작 1년쯤 지나면 그들에게는 명예만이 남게 될 거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스칼렛, 당신은 신문을 읽고 계신 모양이군요? 이건 놀라운데? 이제 신문 같은 건 읽지 말아요. 그건 여자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요. 나는 영국에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됐소. 당신이 말하는 정부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자면 바로 이렇소. 영국은 절대로 남부연합을 돕지 않을 거요. 이봐요 스칼렛. 외국으로부터 원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남부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그냥 꾸며낸 거요. 남부연합의 운명은 벌써 정해져 있소. 지금은 그저 낙타처럼 자기 등에 혹을 먹고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을 뿐이요. 이 상태로 나가면 우리 아무리 큰 후기라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이요. 난 앞으로 여섯 달쯤 봉쇄에 밀수를 하고 발을 뺄 작정이요. 그 이상 하면 위험해요.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영국 놈들에게 배를 팔아넘기겠소. 어느 쪽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소. 돈도 충분히 챙겼고 모두 영국의 은행에 그 마로 맡겼소. 가치 없는 남부연합의 집회 같은 건 내겐 전혀 필요없소. 그의 말은 뭐든지 그럴듯하게 들렸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매국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스칼렛은 언제나 상식과 진실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일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깜짝 놀라며 크게 화를 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놀라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다. 단지 그런 척할 뿐이었다. 당신에 대해 쓴 미드 박사의 말씀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버틀러 선장님, 당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배를 팔아 군대에 지원하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당신의 말은 침례교회 전도사가 군대를 모집할 때 쓰는 설교 같군. 나를 추방한 사회제도를 지키기 위해 내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제도라니 전 도무지 모르겠군요. 모른다고요? 내기를 해도 좋지만 당신은 나만큼 그런 제도를 좋아하지 않고 있어. 왜 내가 버틀러 집안에서 추방당했는지 아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란 말이오. 달리 이유가 없어. 나는 찰스턴이 모든 것과 성격이 맞지 않았고 또 맞을 수도 없었어. 찰스턴은 남부의 축소판 같은 곳이오. 아마 당신은 그곳이 얼마나 까다로운 곳인지를 모를 거요. 단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싼 더미같이 쌓였소. 같은 이유로 전혀 해가 없는데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 그런 어리석은 관습 때문에 화가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오. 아마 당신도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젊은 아가씨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그런 어리석은 관습들 때문이었소. 지극히 작은 사건이 발단이었소. 사고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 그 사람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따분하고 바보같은 여자와 결혼해야만 하는 까닭이 어디 있소? 내 총숨씨가 훨씬 나은데도 그 여자의 성난 오빠손에 걸려 일부러 맥없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소? 하긴 내가 신사였다면 그 사나이에게 죽었을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버틀러 집안의 체면도 더럽혀지지 않았겠죠. 하지만 나는 살고 싶소. 스칼렛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기계적으로 나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버틀러의 얘기는 대부분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버렸다. 자기와 관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늘 그랬다. 그렇지만 일부분만은 알아들었다. 확실히 훌륭하다는 사람들의 생활에는 어리석은 것이 너무 많았다. 돈만 바라는 욕심쟁이라고요? 아니오. 내겐 단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을 뿐이오. 그건 욕심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만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녀석들은 욕심쟁이라고 할 테지. 남부연합의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도 1861년에 현금으로 1천 달러를 갖고 있다면 나처럼 했을 거요. 그리고 말이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타산적인 사람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드물 거요. 예를 들어 섬토 요새 함락 직후 봉쇄가 아직 엄중해지기 전에 나는 몇천 상자의 목화를 헐값에 사서 그걸 영국에 보냈었소. 그걸 리버풀의 창고에 넣은 채 아직 팔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데 영국의 방지 공장이 목화가 절실히 필요해서 이쪽이 부르는 값으로 쌀 때까지 내놓지 않을 작정이오. 1파운드에 1달러로 거래하게 된다 해도 난 놀라지 않을 거요. 코끼리가 나무에 오르는 날에는 목화 1파운드에 1달러가 나가겠죠? 아니요. 틀림없이 1달러가 됩니다. 목화는 벌써 1파운드당 72센트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나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거요. 이유는 내가 앞을 내다보는 눈 아니 내 욕심만 채웠기 때문이오. 언젠가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소. 큰 돈을 잡을 기회란 두 번 있는 거라고. 한 번은 나라가 설 때 또 한 번은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설 때는 돈을 천천히 벌지만 망할 때는 일확천금을 벌게 됩니다.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언젠가는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 훌륭하신 충고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처럼의 충고인데 미안하게 됐군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에게는 제가 필요한 재산쯤은 있고 저에게는 찰스의 유산도 있어요. 스칼렛은 비꼬는 소리로 말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귀족들도 사형수의 호송마차에 올라탈 때까지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전혀 마음에도 없는 슬픔을 광고하려고 그런 베일을 쓰는 건 악취미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내기를 하겠소. 두 달 안에 검은 보닉과 베일을 벗기고 파리에서 만든 멋들어진 옷을 입히겠소. 이젠 제발 그런 언쟁은 그만둬요. 스칼렛은 찰스를 두고 비꾼 것에 짜증이 나서 쏘아붙였다. 다시 해외로 여행하기 위해 월밍턴으로 갈 채비를 하던 레트는 싱글벙글 웃으며 떠났다.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난 맑은 여름날 아침 그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멋지게 장식한 모자 상자가 있었는데 집안에 스칼렛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 상자를 열었다. 얇은 종이에 몇 겹이나 싼 최신 유행의 보닛이 나타났다. 어머, 멋져!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그것을 들었다. 써보시오. 어때요? 어울려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그에게 보이려고 발끝으로 팽그르르 돌아 깃털 장식이 흔들리도록 머리를 까딱까딱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 찬미의 빛이 나타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홀할 정도로 멋있었다. 저레트 씨, 이 본인 누구에게 줄 거예요? 내가 사면 안 될까요?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털어서라도 사고 싶어요.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 초록빛이 어울리는 사람은 당신 뿐이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의 눈빛도 기억 못하는 줄 아셨습니까? 정말 저를 위해 주문하신 건가요? 그럼요. 거기 상자 위에 르드 라페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아시겠어요? 거래 이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그녀는 잔뜩 홀려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미소가 점차 사라졌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 이 모두가 꿈인 걸요. 이 예쁜 녹색을 베일로 감추고 이 깃털 장식을 검게 물들여야 하다니 정말 속상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옆으로 다가가 턱 밑에 맨 리본을 확 풀었다. 스칼렛이 깜짝 놀라는 사이에 모자가 본래의 상자 속으로 사라졌다. 왜 그러세요? 제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상복 모자가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누군가 내 취향에 맞는 녹색 눈의 아가씨를 찾아야지요. 어머, 그러지 마세요. 안 주시면 난 이대로 죽어버리겠어요. 제발 내 뜻. 지껍게 굴지 마시고 제게 주세요. 저도 다른 모자처럼 새까맣게 만들 텐데요. 싫습니다. 새까맣게 만들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이젠 제게 주세요. 그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띄고 상자를 그녀에게 넘겨준 다음 그녀가 모자를 쓰고 맵시를 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건 얼마예요? 불쑥 묻고 나서 그녀는 머리를 숙였다. 지금은 50달러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남부연합지폐라면 아마 2천 달러는 줘야 할 거요. 어머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50달러만 드리고 나머지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스칼렛은 입을 딱 벌리고 담을 줄을 몰랐다. 대체 저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당신의 그 소녀 같은 꿈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당신을 만들 때까지 예쁜 선물로 유혹할 작정입니다. 그는 말했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흉내를 내어 말했다. 얘야, 남자들한테는 과자하고 꿈만 받아야 한단다. 그녀는 웃음을 떠뜨렸다. 당신은 머리는 좋아도 마음은 시커먼 악당이군요. 네트 버틀러 씨, 이 모자가 너무 예뻐서 도저히 내가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이제 다시는 이런 값비싼 선물을 갖고 오지 마세요. 친절은 고맙지만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이 내기는 한 또 당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선물을 갖고 올 작정인데요.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든 이유가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수도 바라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반드시 보수를 받고 말아요. 그의 검은 눈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 위에 와 멎었다. 스칼렛은 눈을 내리깔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는 함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다. 키스를 하려는 걸까? 아니면 키스를 하려는 채 하는 걸까? 그녀의 두근거리는 가슴은 어떻게 해야 할지 통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만일 키스를 거절하면 그는 머리에서 보닛을 낚아채 곧장 다른 여자에게 주워버릴지도 모를 것이다. 반대로 만일 잠깐 키스를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키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쁜 선물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그에게 키스를 허락해 주자. 그러나 그는 키스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속눈썹 아래로 살짝 눈웃음을 보내며 유혹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꼭 보수를 받는다고 하셨죠? 그럼 제게 어떤 보수를 원하세요?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보닛의 보수로서 제가 만일 당신과 결혼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거절하겠어요. 그녀는 대담하게 잘라 말하고 유혹하듯 깃털 장식이 날리게 고개를 팔딱 젖혔다. 그의 휜니가 짧은 코스야 말에서 반짝 빛났다. 부인 너무 자만하시는 것 같군요. 난 당신과 아니 다른 누구와도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결혼할 인간이 못 되니까요. 어머나? 불의의 공격을 받고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에게 키스해 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입술을 이상하게 오므리고 있는 겁니까? 어머? 그녀는 다시 한 번 소리를 지르고 잔뜩 화가 나 발로 바닥을 탕탕 굴렀다. 당신처럼 무서운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제 다시 보지 않아도 조금 더 섭섭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보닛을 짓밟는 게 어때요? 아, 당신은 역시 화내는 게 잘 어울려요.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당신에겐 그런 모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자, 스칼렛. 나와 나의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보닛을 한 번 짓밟아 보시지. 이 보닛에 누가 손이나 대게 할 줄 아세요? 그녀는 턱에 맨 리본의 매듭을 꽉 누르고 뒤로 주춤 물러섰다. 그가 뒤로 다가와서 가볍게 웃으면서 그녀의 양손을 잡았다. 아, 스칼렛. 당신이 너무 어려서 내 마음이 아프다오. 그는 말했다. 모처럼 키스를 바라는 모양인데 자, 해드리지. 하고 아무렇게나 허리를 구부렸다. 그의 콧수염이 그녀의 볼에 가볍게 스쳤다. 자, 이래도 숙녀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나를 후려 갉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그녀는 반항적인 입모양을 하고 얼굴을 들어 상대의 눈을 바라보다가 그 검은 눈동자 속에서 무척 재미있어하는 표정을 읽고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남을 굴려주길 좋아할까? 어쩌면 이렇게 짓궂일까? 나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키스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럼 대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어째서 이렇게 찾아오고 선물을 주고 그러는 걸까? 이 정도가 좋아? 그는 말했다. 스칼렛, 나는 당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남자요. 만일 당신이 조금이라도 분별이 있는 여자라면 나를 쫓아내야만 할 거요. 당신이 그럴 수 있다면 말이요. 그러나 나는 좀처럼 쫓아내기 어려운 남자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당신에겐 해가 되는 남자요. 당신이? 모르시오? 파자에서 나와 만난 이래 당신은 세상의 소문거리가 되었소. 그리고 그 대부분의 책임은 내게 있소. 당신에게 춤을 추도록 권한 사람이 누구였소? 우리들의 영광에 넘친 남부의 대의가 영광도 신성한 것도 아니라고 당신이 인정하게끔 한 사람은 누구였소? 관습을 무시하고 검은 상복을 몇 년이나 일찍 벗으라고 유혹한 사람이 누구요? 더군다나 받기만 하면 누구든 숙녀로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당신에게 준 사람이 누구였소? 당신은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군요. 버틀러 씨. 전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 없이도 지금이 내가 돼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나의 손을 빌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찰스의 밀턴의 죽음을 슬퍼하는 미망인이고 부상병에 대한 갸륵한 행위로 세상에 칭찬을 받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소?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즐거운 듯 바라보며 오늘 오후에는 이 보니스를 쓰고 회복기의 장교들에게 꽃을 갖다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우회입니다. 스칼렛은 숱이 많고 뻣뻣한 앞머리를 만지려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씨름하고 있는데 2층 복도로 뛰어드는 발소리가 들렸다. 멜라니가 병원에서 돌아온 모양이다. 한 번에 두 계단씩 뛰어올라오는 발소리를 듣고 머리핀을 쥔 손이 호공에 멎었다. 아, 스칼렛! 소리를 지르며 문을 닫은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고모님은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아직도 말이죠? 그건 잘 됐네요, 스칼렛. 난 걱정이 돼서 죽을 것 같아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어요. 스칼렛! 피터 용감이 PT 고모님에게 이른다고 협박하잖아요, 글쎄. 뭘 이른다고? 나하고 말하고 있던 사람, 저 미스, 아니 미세스? 말하다 말고 멜라니는 손수건으로 빨갛게 된 얼굴을 부채질했다. 저 머리카리 붉은 벨 와틀링이라는 여자하고 얘기했다고. 어머, 밀라니! 스칼렛은 소리쳤다. 너무 놀라 그만 눈을 커다랗게 떴다. 벨 와틀링이라는 여자는 그녀가 애틀랜타에 온 첫날 거리에서 보았던 붉은 머리칼을 가진 여자로 지금 시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여자였다. 많은 여자들이 군대의 뒤를 따라 애틀랜타로 흘러들어왔지만 벨 와틀링은 그 불꽃처럼 빨간 머리칼과 너무나도 유행을 앞서가는 칙칙한 복장 때문에 한층 두드러지게 입에 오르내렸다. 피치트리가라든가 고급 주택가 부근에는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스스로 귀부인인 채 하는 부인들이 당황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다른 길로 건너가곤 했다. 그런 여자가 멜라니가 이야기를 하다니 피터 영감이 화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피티 고모님이 아시면 난 죽어버릴 테야. 왜냐하면 고모님은 곧 울며 불며 동네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릴 테니까 멜라니는 흐늦게 울었다.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난 그 사람한테 도망칠 수 없었어. 그러곤 참 실례거든요 스칼렛 난 난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로 그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어떤 말투를 쓰던가요? 정말 형편없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고상하게 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울타리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고맙게도 에머슨 댁 식구들은 메이컨에 가고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 잠깐 윌크스 부인 당신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지 않겠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난 달아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어찌나 슬퍼 보이는지 암만 해도 무슨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당신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 늙어빠진 암놈의 궁작새 같은 엘싱 부인에게 말을 하려고 했더니 글쎄 그 여자가 저를 병원에서 막 내쫓아버리지 않겠어요? 그 여자 정말 암놈의 궁작새라고 했어? 스칼렛은 재미가 있어 웃었다. 웃으면 안 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그 사람은 뭐든지 병원일을 좀 돕고 싶대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 가는 분들 중에 제일 친절해 보인다면서 나를 불러세웠어요. 돈을 좀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 병원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만일 엘싱 부인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 쓰지 못하게 할 거라는 말도 했어요. 글쎄 그게 어떤 돈이에요? 난 그걸 생각하자 그만 기절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허둥지둥 한시라도 빨리 달아날 생각으로 알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쩌구?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활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군요. 하더군요. 그리고 이 불결한 손수건을 내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봐요. 이 향수 냄새. 지독하죠? 멜라니는 남자용 손수건을 내밀었다. 향수 냄새가 물씬 나는 더러운 손수건 속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그 여자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매주 내게 돈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었을 때 마침 피터 영감이 마찰을 몰고 와서 나를 봤어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있는 그 여자를 보자 피터 영감이 막 야단을 치잖아요. 스칼렛 언니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어요. 피터 영감은 냉큼 마차에 타요 하고 소리쳤어요. 나는 너무나 놀라서 냉큼 올라탔어요. 스칼렛 언니 아래층에 내려가서 영감에게 고모님한테 이러지 말라고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응 말해줄게. 하지만 그 전에 돈이 얼마나 되는지 펴봐요. 꽤 무거운데. 그녀는 손수건을 풀었다. 금화하는 꿈이 침대 위에 떨어졌다. 스칼렛 언니 50달러예요. 게다가 금화예요. 언니 이런 돈 저 그런 일을 해서 만든 돈을 군인들을 위해 써도 괜찮을까요?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도와주고 싶은 그녀의 심정을 이해해서 비록 더럽기는 하지만 노여워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원에는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스칼렛은 듣고 있지 않았다. 더러운 손수건을 보면서 구력과 노여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손수건 한 귀퉁이에 RKB라고 머리글자를 맞추어 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제일 밑서랍에도 이것과 똑같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둘이서 꺾은 들꽃을 싸기 위해 레트 버틀러가 빌려준 것으로 오늘 밤 그가 만찬에 오면 돌려줄 생각이었다. 알았다. 레트는 저 더러운 와틀링인가 하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이 그 말을 준 것이다.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함께 춤을 춘 남자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 손수건을 레트의 얼굴에 힘껏 던져 내쫓고 다시는 말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물론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런 여자가 있다는 것도 더구나 그가 그런 여자한테 드나드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조차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숙녀로서 그런 점점치 못한 행동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 하고 그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내가 숙녀만 아니었다면 그 악당에게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주는 건데 1862년의 크리스마스는 애틀랜타 사람들에게 아니 남부 전체에서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였다. 남부 연합군은 프리데릭스버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북군의 사상자가 수천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크리스마스 휴가는 전세가 뒤바뀌었다는 기쁨과 감사에 넘쳐있었다. 그렇다니까요. 네이전, 베드포드 포레스트 노장군이 추격하면 놈들은 도망치기에 바쁘다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4월 말 스트레이트 대령이 거느린 1800명의 북군 기병대는 애틀랜타의 테네시 사이의 동맥인 철도를 끊은 다음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애틀랜타를 침입하여 남부연합의 요충인 이 도시에 산적한 군수품과 공장을 파괴하려고 야심만만한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그것은 대단 무쌍한 공격이었다. 만일 포레스트 장군이 없었다면 남부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포레스트는 불과 적의 3분의 1의 병력으로 즉각 추격을 개시하여 그들이 롬에 도착하기 전에 싸움을 시작해서 밤낮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전 부대원을 포로로 만들었던 것이다. 애틀랜타는 흥분과 기쁨 그리고 격렬한 복수의 갈망으로 들끓었다. 이번에야말로 북부 녀석들은 경계선 안에서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기름진 밭이 짓밟히고 말과 가축을 도둑맞고 집이 불타고 남자들이라면 늙은이 젊은이 가리지 않고 감옥에 끌려가고 분여자는 굶주림 속에 내던져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게 되리라. 그러나 리 장군이 펜실비니아에 있는 개인의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마라. 약탈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징발한 물자는 모두 군이 값을 치르겠다고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불만이 점점 높아져 그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장군이 싸워 얻은 모든 존경심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토록 물자가 풍부한 펜실비니아주에 부하를 멋대로 놓아주어 마음에 드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다니 리 장군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병사들은 굶주림에 지쳤고 구두며 이복이며 말 등이 몹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나 남군은 이미 펜실비니아주에 침입했던 것이다. 그 점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한 번만 더 이기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믿는 구두쯤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7월 3일이 되자 북부전선에서 오던 연락이 뚝 끊겼다. 이 침묵은 다음 날 정오까지 이어졌다. 그 무렵 애틀랜타군 사령부에는 혼란스러운 정보가 토막토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주력을 모은 펜실비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작은 읍 근처에서 격렬한 전투가 있었는데 무척 고전인 듯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불확실한 것이었고 언제나 늦게 들어왔다. 왜냐하면 전투는 적진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곳에서 보낸 정보는 일단 메릴랜드까지 와서 리치먼드에 중계된 다음 다시 애틀랜타로 오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불안이 쌓이고 서서히 시의 전체에 공포가 덮이기 시작했다. 피티고모의 집에서는 새 여자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아무도 공포의 빛을 감출 수 없었다. 오히려 되자 전선에서가 아니라 서부에서 흉보가 왔다. 북근이 오랫동안 포유했지만 격렬한 저항을 계속해오던 남근의 빅스버그가 마침내 함락되고 세인트 루이스에서 뉴올리언스에 이르는 미시시피강의 모든 전선이 사실상 북근의 손에 들어갔다는 보도였다. 군중의 바깥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레트버틀러가 피티고모 쪽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몰아 돌아오고 있었다. 그 바람에 서있던 사람들이 길을 비켜야만 했다. 협작군. 그 어존은 협작군이라는 말이 가장 추잡하고 가장 악독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나 레트는 메리웨더 부인의 욕설에 아랑곳 없이 멜라니와 피티고모에게 모자를 들어 인사하고 스칼렛을 향해 말을 대고는 허리를 굽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때요? 지금이야말로 미드 박사가 승리는 우리의 깃발에 장식된 독수리처럼 우리 편에 둥지를 틀었다는 그 고짜라는 연설을 한바탕 할 만하지 않습니까? 불안 때문에 신경이 잔뜩 긴장해 있었던 그녀는 성인한 고양이처럼 그를 향해 몸을 돌리고 당장이라도 경로의 말을 쏘아붙이려고 했으나 그가 손을 들어 막았다. 제가 모든 부인들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버틀로 손장님! 멜라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친절하기도 일부러 알려주시려고 오셨군요. 언제 발표할까요? 이제 곧 발표할 겁니다. 부인! 명단은 벌써 30분 전에 신문사로 보냈습니다. 인쇄가 끝날 때까지 밖으로 세워나가지 않도록 담당 소령이 통제한 거죠. 소식을 빨리 하려고 군중이 신문사에 난입할 염려가 있으니까요. 아, 이제 나왔습니다. 사옥 옆 창문이 열리며 가늘고 긴 한 다발의 애벌 인쇄지를 쥔 손이 불쑥 나타났다. 길을 비켜줘요! 꽃비를 잡아주게! 레트는 훌쩍 말해서 뛰어내려 꽃비를 피터 영감에게 던져주었다. 그는 잠시 후 대여섯 장의 인쇄물을 손에 쥐고 돌아왔다. 한 장을 멜라니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마차 바로 옆에 있던 부인들, 맥클로어 자매들, 미드부인, 메리웨더 부인, 엘싱 부인에게 나눠주었다. 빨리 멜라니, 스칼렛은 소리쳤다. 금방이라도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멜라니의 손이 도저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는 것을 보자 온몸이 확 달아올랐다. 언니가 읽으세요! 멜라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스칼렛이 그것을 빼앗았다. 윌킨즈, 제블론, 아, 멜라니 없어요. 그분은 올라있지 않아. 어머, 큰일 났어. 고모님이. 멜라니, 약을 빨리 고모님을 부측해드려요. 멜라니는 기뻐서 소리내어 울면서 피티고모의 흔들거리는 머리를 잡아 각성제를 코에 대주었다. 멜라니, 멜라니. 메이벨이 기쁜듯 소리를 높여 외쳤다. 르네가 무사해요. 애슐리도 무사하죠? 정말 하느님이 은혜예요. 슈리 어깨에서 흘러내려 커다란 배가 뚜렷이 솟아 보이는데도 그녀와 메리웨터 부인은 그것을 조금도 게이치 않았다. 어머, 미드아줌마. 르네는 말하다가 메이벨의 어조가 바뀌었다. 멜라니, 좀 봐요. 미드아주머니. 혹시 저 다하시가. 미드 부인은 눈을 내리깔고 자기 무릎을 보고 있었다. 저 어머니 피리 불안에 떨며 말했다. 미드 부인은 고개를 들고 멜라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애는 이제 구두가 필요 없게 됐어. 어머나. 멜라니는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피티고모를 스칼렛에게 막 떠맡기고는 마차에서 내려 미드 부인 쪽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아직 제가 남아있잖아요. 필은 새파락이 질린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열심히 말했다. 저에게 출정만 허락해 주신다면 북극 놈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릴 거예요. 미드 부인은 그를 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아들의 팔을 잡고 안된다! 짓눌린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목이 메었다. 필 미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멜라니는 주의를 주고 마차에 올라가 미드 부인 옆에 앉아 부인을 안았다. 어머, 그럴 리가 없어. 탈레톤이란 이름이 셋이나 올라있다니? 그럴 리가 없어. 아마 당황해서 식자공이 같은 이름을 세식이나 연거포 잘못 집어넣었을 거야. 아냐, 그렇지 않아. 세 사람 다 분명히 올라있어. 탈렌터 브렌트 중위, 탈레톤 시트워트 하사, 탈레톤 토머스 사병, 기다가 보이드는 전쟁을 시작한 첫 해에 전사하여 버지니아주 어딘지도 모르는 장수에 묻혀있다. 이것으로 탈레톤 때 가들들은 전부 죽은 셈인 것이다. 톰도 실없는 말을 하고 기구장이 장난을 좋아하던 다리가 긴 낙천과 쌍둥이도 댄스 교사처럼 우아하면서도 독살가였던 보이드도 다 죽고만 것이다. 그녀는 이제 정말 더 읽을 수가 없었다. 안됐어, 스칼렛? 레트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가 아직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겨우 입을 열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이 사상자가 많아요. 게다가 탈레톤과는 삼형제가 전부 전사했고요. 그의 얼굴은 침착하면서도 침통한 빛을 띄고 있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건 겨우 첫 자료이고 내일은 사상자를 더 많이 발표할 겁니다. 스칼렛, 리 장군이 패한 것 같습니다. 사령부에 들었는데 장군은 메릴랜드주까지 후퇴할 것 같더군요. 그녀는 겁먹은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보았다. 리 장군의 패배에 겁이 난 것이 아니었다. 내일 더욱 많은 사상자가 발표된다는 그 말에 겁이 난 것이다. 예슐리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기뻤던 것이다. 그런데 내일 발표가 또 있단다. 아르트, 어째서 전쟁 같은 것을 해야 하죠?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북부 사람들에게 노예를 팔아 해방시키는 편이 훨씬 나을 뻔했어요. 남부가 노예를 무상으로 해방시켰다 해도 이보다는 나을 거예요. 전쟁의 원인은 노예 문제가 아닙니다, 스칼렛. 그건 그냥 구실에 불과해요. 남자들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곳에나 전쟁은 있기 마련이죠. 여자는 전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남자는 좋아해요. 정말이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전쟁을 좋아하지요. 밀라니가 한숨을 쉬었다. 양키하고 싸우는데 보내주지 않는다고 저희는 무척 기분이 상했어. 아직 열다섯 살인데 아, 스칼렛. 저런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사에도? 스칼렛은 다하시를 생각하고 쌀쌀하게 물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설사 전사를 하더라도 역시 있는 편이 나아요. 언니는 몰라요. 스칼렛 언니에게는 웨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겐 아, 스칼렛. 전 정말 아기를 갖고 싶어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망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언니도 아실 거예요. 스칼렛은 코웃음을 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다. 만일 하느님의 뜻으로 애슐리가 전사한다면 나도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지만 그래도 견뎌 가려면 하느님이 견뎌 낼 힘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나를 위로해 줄 아이가 그의 어린 내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견딜까요? 아, 스칼렛 언니는 정말 은혜를 입었어요. 살수는 죽었지만 웨이드가 있잖아요. 난 이따금 언니에게 질투를 느끼곤 해요. 질투? 내게? 스칼렛은 죄의식이 움찔하면서 소리를 높였다. 언니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내게는 없잖아요. 난 이따금 어린 내가 없는 것이 무서워서 웨이드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스칼렛은 마음을 놓으며 말했다. 웨이드 얘기를 꺼내서 정말 미안해요. 난 그 애가 아주 좋아요. 화난 건 아니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요. 그것보다 피를 위로해 줘요. 울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애슐리는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새기발에 누덕누덕 기운 군복을 입고 여름에 따가운 햇볕에 그을어서 금발이 삼배처럼 퀵큐큐큐해진 애슐리 윌크슨은 전쟁 전 그녀가 죽도록 사랑하던 쾌활하고 꿈꾸는 듯한 눈망울을 지닌 청년과는 전혀 다른 남자로 변해 있었다. 낡은 군복을 입고 군대식으로 자세를 잡고 달아빠진 가죽 케이스에 권총을 간직하고 납작해진 칼집이 맵시 있게 장화에 부딪히고 녹슨 박차가 둔정한 빛을 내는 것은 어느 모로보나 남군 장교 애슐리 윌크스 소령이었다. 명령을 내리는 익숙한 태도와 몸에 배고 침착하면서도 자신만만한 위험이 갖추어진 입가에는 결단성을 나타내는 주름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애슐리는 크리스마스 나흘 전에 함께 휴가를 얻은 같은 지방 출신의 청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 그들은 게티스버그의 전투 이후에 숫자가 줄어든 병사들 중에 하나였다. 그 가운데는 말락갱이로 늘 쿨러거리는 케이드 겔버트와 1861년 이후 처음 받은 휴가로 잔뜩 흥분해 있던 몰로가이 형제와 술임없이 취해 소란을 피우며 시종 싸움만 하려하는 알렉스와 토니 폰테인 형제도 있었다. 이 한 폐는 기차를 갈아탈 시간이 두 시간이나 남았기 때문에 폰테인 형제가 정거장에서 싸움을 하거나 낯선 사람들과 싸움을 할까봐 그들 중에서 술을 안 마신 청년들이 머리를 짜낸 결과 피티페트 아주머니 댁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 녀석들은 버지니아에서 진짜 싸움을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서로 먼저 피티 아주머니에게 키스하려고 투개처럼 덤벼들어 아주머니를 놀라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폰테인 형제를 감시하면서 케이드가 지겨운 듯 말했다. 웬걸요 저희들이 리치몬드에 닿은 이후 이 두 놈은 줄곧 술이 취해서 아무한테나 시비를 걸었지요. 끝내는 헌병에게 끌려갔어요. 만일 애슐리가 잘 말해주지 않았다면 글쎄 영창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뻔했답니다. 그러나 스칼렛은 애슐리와 한방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흥분해서 케이드의 말 같은 건 거의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애슐리 말고 다른 남자를 훌륭하다느니 잘생겼다느니 하며 가슴을 설릴 수가 있었을까 이 세상에서 애슐리라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들이 자기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를 태연히 듣고 있을 수 있었을까 멜라니가 그의 가슴에 전신을 내던지고 애틋하게 목매에 울면서 다시는 놓아주지 않을 듯 매달렸다. 그리고 인디아와 하니가 멜라니의 팔에서 오빠의 몸을 떼어 양쪽으로 안았다. 다음에 그는 깊은 애정을 기울여 아버지를 포옹하고 조용히 키스했다. 그것은 아버지와 들 사이에 흐르는 굳세고 차분한 감정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흥분하여 조그마한 발로 종종걸음을 치는 피티 고모님 차례였다. 이윽고 마지막으로 그는 스칼렛을 보았다. 그리고 데리고 온 청년들이 스칼렛과 서로 키스하려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오 스칼렛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군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볼에 입술을 댄 것이다. 그 키스 때문에 그를 맞이했을 때 하려고 했던 말은 몽땅 잊어버렸다. 사실 몇 시간 뒤까지도 그녀는 입술에 키스하지 않은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만일 단둘이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우리만의 비밀 오솔길을 지나 멀리 말을 달렸던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타라이 돌층기에 단둘이 걸터 앉아 당신이 시를 읊어주시던 달밝은 밤의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왑소사 그런데 그게 어떤 시였더라? 발을 뺀 저를 안고 저녁 어스름 속을 걸어 집까지 바래다 주셨던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아, 기억하고 계세요라는 말을 붙여서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두 사람이 철부지의 아이들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던 그 즐거운 시절 그와의 추억이 너무나 많다. 멜라니 해밀턴이 등장하기 이전의 추억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다. 멜라니가 아무리 매달려 운다 해도 어떻게 멜라니 같은 여자가 참다운 사랑을 알 수 있겠는가? 여보, 당신은 마치 불황자처럼 보여요. 최초의 흥분이 가시자 멜라니가 말했다. 그 군복 누가 기웠죠? 왜 파란 홍급으로 기웠어요? 나는 아주 근사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애슐리는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싸움터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거요. 이건 모즈가 기워준 것인데 전쟁이 나기 전에는 바늘을 한 번도 지워보지 못한 사람치고는 꽤 솜씨가 좋지 않소? 애슐리는 그녀의 것이었다. 비록 그날 오후 내내 다정한 말 한마디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녀만의 것이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면서 멜라니의 볼이 확 붉어지고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멜라니는 양탄자에 의해 눈길을 떨구고 떨리는 감정으로 몹시 옥눌린 듯 했다.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녀는 무척 행복한 것 같았다. 애슐리가 침실의 문을 열자 멜라니는 눈을 들려고도 하지 않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애슐리는 무뚝뚝한 말투로 안녕 하고 말했다. 그 역시 스칼렛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문이 스칼렛 앞에서 닫혔다. 스칼렛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선 채 갑자기 고독감에 사로잡혔다. 애슐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한 주일이 꿈처럼 숨쉽간에 지나갔다. 소나무 가지와 크리스마스 트리의 향기로 가득 찼고 조그만 촛불과 손으로 만든 장식품으로 아름답게 빛났던 꿈의 시간은 심장의 고독만큼이나 빨리 지나갔다.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두고두고 천천히 회상할 때마다 마음에 남아 언제까지나 자기의 쓸쓸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줄 추억을 허겁지겁 채워놓으려고 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웃고 애슐리를 위해 시중을 들고 그가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그가 웃으면 웃고 이야기하면 침묵하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세심히 눈여겨보며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거리로 아로새기려고 노력했던 한 주일이었다. 그녀는 일주일 동안 그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끝내 말할 기회가 없었다. 이제 그럴 기회는 아주 없으리라고 체념하고 있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잔뜩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다. 설사 몇 분 남아있다 해도 만일 멜라니가 문간에서 마차 타는 곳까지 그를 따라간다면 그 몇 분조차 그녀의 것이 아닌 것이다. 애슐리 제가 여기까지 배웅해도 될까요? 아니 그러지 않는 편이 좋아요. 아버지랑 누이들이 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정거장까지 떨면서 안녕하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여기서 말해주는 소리를 마음에 남기고 싶어 그 편이 훨씬 좋은 추억이 될 거요. 그녀는 정거장에 간다는 생각을 곧 버렸다. 그녀는 싫어하는 인디아와 한이가 전송하러 나온다면 도저히 은밀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안 가겠어요. 저 애슐리 저도 줄 선물이 있어요. 마침내 선물을 줄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다소 수줍어하며 그녀는 꾸러미를 풀었다. 스컬렛 정말 멋지군. 당신이 직접 만들었어? 무엇보다 고맙군. 자 내게 달아줘요. 내가 새로 만든 옷도리와 새실을 걸치고 미끈한 모양으로 가면 다른 녀석들은 아마 포롯게 질릴 정도로 부러워할 거요. 그녀는 그의 늘씬한 허리에 두른 혁대에 새실을 두르고 양쪽 끝을 정성들여 매주었다. 밀라니는 새 옷옷을 선물했지만 새실은 그녀가 한 선물인 것이다. 그가 싸움터에서 이 새실을 볼 때마다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며 정성껏 만든 은밀한 선물인 것이다. 이건 참 훌륭하군. 술을 만지작거리면서 그가 되풀이에 말했다. 하지만 이걸 만드느라고 당신은 옷이나 쇼를 잘랐을 텐데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스컬렛 요즘은 예쁜 물건 구하기가 퍽 어려울 테니까 어머 애슐리 저는 처음에는 당신이 원한다면 심장이라도 잘라드리겠어요 하고 말할 생각이었으나 말을 바꿨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애슐리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늘이 사라졌다. 그럼 나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고 싶소. 스컬렛 당신이 맡아준다면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출정할 수가 있소. 뭔데요? 어떤 일이라도 약속하겠다는 결심을 보이며 그녀는 기쁜듯이 물었다. 스컬렛 나를 대신해서 멜라니를 돌봐주지 않겠소? 멜라니를 돌봐주라고요? 그녀는 몹시 실망했다. 몸도 마음도 약한 멜라니에 비해 당신은 꿋꿋하고 강하오. 스컬렛 내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멜라니 옆에 있어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주 마음이 든든하오. 약속해 주겠소? 네, 약속하겠어요. 순간 그녀는 그의 몸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아 어떠한 약속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슐리 애슐리 나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난 당신을 보낼 용기가 없어요. 용기를 내서 견뎌야 해요. 그의 목소리도 이제는 목맨 소리가 되고 차차 깊이를 더하면서 미묘하게 바뀌어갔다. 용기를 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당신까지 그런 말을 하면 나는 정말 견딜 수 없게 돼요. 스컬렛 당신은 참으로 훌륭하고 굳세고 선량하오.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소.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모두 아름답소. 어머 애슐리 전 당신 외에는 아무도 난 다른 사람들보다는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하오. 다른 사람들이 너무 경솔하거나 성급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 속에 깊이 파묻혀있는 여러가지 아름다움을 난 똑똑히 알고 있소. 그는 거기서 말을 끊고 그녀의 얼굴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눈만은 아직 그녀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순간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마술적인 말이 속삭여지기를 그러나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 표정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읽어내고 그녀는 입술을 떨었다. 이 두 번째의 실망은 그녀로서는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웠다. 키스해줘요. 착별의 키스를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 얼굴을 그녀의 얼굴 위에 숙였다. 처음으로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의 팔은 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다. 극히 짧은 순간 화살처럼 지나가는 한순간 그도 그녀의 몸을 힘껏 안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근육이 갑자기 팽팽하게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일부러 재빨리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것을 줍기 위해 손을 뻗치고 그녀의 팔을 목에서 떼내려 했다. 안 돼요 스칼렛 안 돼요 그는 목에 감긴 그녀의 손목을 아프도록 쥐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스칼렛은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줄곧 당신을 사랑해 왔어요. 전 다른 누구도 사랑한 일이 없어요. 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어서 찰스와 결혼한 거예요. 애실리 전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애실리 한마디만 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전 이제부터 평생을 그 말에 의지하며 살아가 겠어요. 그는 모자를 줍기 위해 급히 허리를 굽혔다. 그녀는 힐끗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그녀가 이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불행스러운 얼굴이었다. 초연했던 표정은 완전히 가셔 있었다. 그녀에 대한 사랑과 그녀에게 사랑을 받는 기쁨이 뒤섞인 얼굴은 부끄러움과 절망이 싸움을 벌이는 듯했다. 잘 있어요. 그는 목신 소리로 말했다.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1864년의 1월과 2월은 차가운 비와 광풍 속에서 우울과 시르의 그림자에 쌓인 채 지나갔다. 남군은 게티스버그와 빅스버그의 패전에 이어 남군 전선의 중앙구 마저 함락당했다. 대격전이 있은 후 이제 테넷이 대부분은 붓근의 소나귀에 들어갔다. 스칼렛은 근래 두 달 동안 몇 년 만에 맛보는 행복에 들떠 있었다. 그녀는 애슐리의 목에 자기 팔을 감았을 때 그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절망의 표정은 어떠한 말보다도 확실히 자기에 대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녀는 이제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전쟁만 끝나면 그녀는 생각했다. 그럼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지만 그녀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만약 애슐리가 나를 사랑한다면 멜라니와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슐리와 멜라니가 이혼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엘렌과 제럴드는 완고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혼한 남자와 딸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할 리가 없다. 그녀 또한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말 것이다. 스칼렛은 몇 번이나 이러한 생각을 한 끝에 교회를 버리고라도 애슐리를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3월 어느 날 찐눈깨빕 때문에 모두들 집안에 갇혀있던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멜라니가 기쁨에 눈을 빛내면서 어리둥절한 듯 그러면서도 약간 자랑스러운 듯 머리를 숙이면서 임신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미드 선생은 어쩌면 8월 맞이나 9월쯤 해산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혹시 했지만 오늘까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 스칼렛 기쁘잖아요. 난 웨이드가 있는 언니가 부러웠어요. 스칼렛은 잠을 자려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 있었는데 멜라니의 이야기를 듣자 빗질하던 손을 내릴 줄을 몰랐다. 어머나. 스칼렛은 잠시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언니가 놀라실 줄 알았어요. 멜라니는 숨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네, 정말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스칼렛 언니? 난 뭐라고 편지를 써야 하죠? 세상에! 스칼렛은 빗을 떨어뜨리고 화장대 위 대리석에 몸을 의지하면서 거의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할 건 없어요. 언니도 잘 낳았잖아요. 미드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골반이 무척 좁대요. 하지만 걱정할 것까지는 없대요. 스칼렛, 언니는 웨이드가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찰스에게 직접 편지로 알려주셨어요? 아니면 어머님이 알려주셨어요? 조용히 해! 스칼렛의 여조가 격해졌다. 어머 스칼렛, 난 정말 바보였어요. 미안해요. 행복해지면 누구나 다 자기 생각만 하게 되나 봐요. 찰스를 깜빡 잊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라니까! 스칼렛은 얼굴에 격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다시 말했다. 밀라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자답게 눈물을 글썽거렸다. 어째서 나는 찰스가 죽고 몇 달도 되지 않아 웨이드를 낳은 슬픈 추억을 스칼렛의 마음에 떠오르게 했을까? 옷 벗는 걸 도와드릴게요, 언니. 머리도 빗겨드리겠어요. 내버려둬! 스칼렛은 얼굴이 돌처럼 딱딱해졌다. 그녀는 애슐리의 아이를 가진 여자와는 같은 집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향 타라로 돌아가리라 결심했다. 그녀는 태어난 얼굴로 멜라니와 얼굴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스칼렛은 침울하게 입을 다물고 피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멜라니는 뿌리죽어 식탁에 앉아있었을 때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다. 그것은 애슐리의 담당 사병인 모즈가 멜라니 앞으로 보낸 것이다. 사방으로 수색했으나 발견할 수 없었음.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누구도 그 뜻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새 여자의 눈이 서로 마주치며 공포심으로 커다래졌다. 스칼렛도 타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침 식사를 그대로 두고 세 사람은 곧장 시내로 마차를 몰아 애슐리 부대장 앞으로 문의 전보를 치러갔다. 윌크스 소령 3일 전 정찰 출동한 후 행방불명.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됨. 자세한 것은 후회. 돌아오는 길의 비통함. 피티 고모는 손수건 속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멜라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 꼼짝하지 않고 스칼렛은 기절한 것처럼 마차 구석에 늘어져 있었다. 스칼렛은 멜라니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꼭대고 울고 있는 것이다. 눈물이 흘러 서로의 볼을 적셨다. 운다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울 수 없는 것보다는 그대로 나았다. 애슐리가 죽었다. 죽어버렸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 사악한 사랑이 그를 죽인 것이다. 새로운 오열이 목에서 치밀었다. 멜라니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목을 꼭 감은 스칼렛의 팔 안에서 위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내게는 그의 아이가 남아있어요. 멜라니는 속삭였다. 스칼렛은 질투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기가 죽었다. 내겐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 사람이 잘 있으라고 내게 말했을 때의 그 얼굴 외엔. 최초의 보고는 행방불명, 전사로 추측됨이었다. 사상자 명단에도 그렇게 발표되었다. 멜라니가 여러 번이나 슬로운 대령에게 전부를 친 결과, 마침내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행방불명, 포로가 되었다고 믿어짐. 애슐린은 죽지 않았다. 상처를 입고 포로가 된 것이다. 일리노이즈 포로 수용소의 하나인 로아일랜드에 있다고 했다. 최초의 기쁨 속에서 그들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로아일랜드라고요. 그것은 마치 지옥에 있다고요. 하고 말하는 울림이었다. 보틀러 선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당신 힘으로 그분을 부꾼의 포로와 교환해 달랄 수는 없을까요? 멜라니는 안타깝게 외쳤다. 빅스비 부인이 잃은 다섯 애들을 위해서는 구슬같은 눈물을 흘린 자비의 사람, 정의의 사람인 링컨도 앤더스빌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천의 부꾼 포로를 위해서 흘릴 눈물은 없는가 봅니다. 려테는 입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전부 죽는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태연이 포로 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으니까요. 실은 지금까지 잠잠고 있었습니다만, 부인, 댁의 주인께서는 로아일랜드에서 나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하셨던 거죠. 어머, 그럴 리가 없어요. 멜라니는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충성을 맹세한 다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고 탈주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스칼렛은 외쳤다. 멜라니는 성난 듯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그이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피혈한 맹세를 하여 남군을 배신하고, 게다가 또 북군에 대한 서약까지 배신하다니? 스칼렛은 레트를 문간까지 배웅하면서 심통이 나서 물었다. 만일 당신이었다면 그런 곳에서 죽느니 양끼들 편에 들어간 다음 탈주하실 테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애슐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신사이기 때문이죠. 스칼렛은 애슐리가 죽은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소문조차 없을 리가 없다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멜라니는 쉴 새 없이 엄습해오는 공포를 뿌리치고 또 뿌리치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다. 죽을 리가 없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만일 죽었다면 뭔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야. 레트 버틀러는 맵시 있는 장화를 신은 긴 다리를 아무렇게나 뽀개고 마음속을 읽어낼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늘진 곳에 편안히 앉아있었다. 그의 팔 안에는 웨이드가 조그만 손에 살을 깨끗이 발라낸 새의 가슴뼈를 쥔 채 기분 좋게 잠들어 있었다. 스칼렛은 레트를 초청했을 때만은 웨이드를 늦게까지 놀도록 내버려 두었다. 낯을 가리는 아이가 레트만은 잘 따랐고 또 이상하게 레트 역시 웨이드를 몹시 귀여워했기 때문이다. 박사와 미드 부인이 레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페니가 군복을 입지 않은 남자에 대하여 어떤 불쾌한 감정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피티고모로서는 레트를 집안으로 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미드 부부도 엘싱 부녀도 거리에서 그를 만나면 말조차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의 집에서는 아무도 그런 신뢰를 저지를 수는 없었다. 그리고 요즘은 전보다도 더욱 멜라니가 그의 역성을 들고 있었다. 저는 언제라도 버틀러 씨의 방문을 기쁘게 맞이하겠어요. 레트가 그녀를 위해 애슐리에 대한 소식을 얻는 데 힘을 써주고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그에 대해 뭐라고 나쁜 말을 하든 멜라니는 공공이느니 레트의 역성을 들며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칼렛은 병원에서 나는 악취며 격렬한 아픔이며 불결한 육체 따위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전에는 간호하는 일에 일종의 호기심 내지는 낭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벌써 1년 전에 어디론가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전쟁의 상황은 존스턴 장군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장군은 위대한 사람이지요. 그런 소리만 했다. 의사 옆에 서서 의사가 회저에 걸린 썩은 살에 번쩍이는 메스를 휘두르는 것을 보면 아무리 참으려 했어도 저절로 나오는 구역질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의사가 와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외침소리로 귀가 멍멍해진 사람들 딱하지만 그 손을 잘라야 해. 그래 그래 알고 있네. 하지만 보라고. 알겠지? 이 빨간 줄들을 아무래도 잘라야 해. 무서운 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긴장된 하얀 얼굴을 보았을 때 느끼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구토증이며 가엾은 마음. 스칼렛은 도저히 견디지 못할 지경이었다. 오늘 아침도 될 수 있으면 멜라니처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뺑소니를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요즘에 와서는 사교계에서 배척되지 않으면서 간호를 안 할 수 있는 구실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피치트리가를 향해 작은 두 구역을 지나 급히 달려갔다. 길모퉁이에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멍하니 선 채 피티고모의 집으로 가는 것도 계면 쪘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되돌아갈 마음도 느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레트버틀러가 지나갔다. 마치 농마주의 아이 같은 차림이군요. 땀으로 줄무늬가 지고 세수다야에서 튄 물이 군데군데 얼룩진 누덕노덕 기운 연보라색 옥양목 더덕을 바라보면서 그는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겐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 저를 마차에 태워서 어딘가 사람 눈에 띄지 않을 곳에 좀 데려다 주세요. 저는 교수형을 받더라도 병원에는 안 돌아가겠어요. 허어 우리의 영광스러운 대의명분에 대한 반역자이시군. 자기 자신은 어떤 데 함부로 그런 말을 하셨죠? 레트는 마차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것을 보자 눈이며 팔다리가 병신이 아닌 온전한 남성. 고통으로 창백해지고 말라리아로 노랗게 되지 않은 건장한 남성의 믿음직한 모습이 그녀의 가슴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게다가 레트는 복장도 훌륭했다. 건장한 몸에 근육이 잘 맞는 옷 속에서 탄력있게 물결쳤다. 그리고 언제나 느끼듯이 옆에 가까이 앉아있는 그의 힘찬 육체적 정력이 그녀를 압박해왔다. 꼬마 사기꾼 아가씨 레트는 이리야 이리야 하고 말을 몰면서 말했다. 밤새도록 군인들과 춤추고 장미나 리본을 선사하면서 대의명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기라도 하겠다는 듯 말해놓고는 이제는 붕대를 조금만 감으라고 하거나 이 두 손어마리만 잡아내고 곧 허둥지둥 달아나는군요. 다른 이야기는 못하나요? 좀 더 빨리 몰아주세요. 그는 말에 채찍을 가했다. 전 병원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부상병은 매일 계속해서 실려와요. 모두가 존스턴 장군 때문이에요. 장군이 돌톤에서 막아주기만 했더라면 하지만 장군은 지금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맨 앞에 서서 노래하며 오는 한 흑인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키가 거의 2미터나 되는 거인으로 흑단처럼 새까맣고 걸어오는 태도에는 맹수같이 날랜 데가 있었다. 그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장단을 맞춰 노래하고 있었다. 자 어서 가거라 모세요. 타라의 검둥이 어둠 머리인 빅샘 말고는 저렇게 몸집이 크고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낼 검둥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 빅샘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타라에선 과일리인이 없는 지금 제롤드의 오른팔인 그마저 없으면 곤란할 텐데 그녀는 마차에서 반쯤 일어나 좀 더 자세히 살피려고 하는데 그 거대한 검둥이도 스칼렛의 모습을 알아본 듯 새까만 얼굴이 기쁜 듯 방끝 웃었다. 아 스칼렛 아시다! 이봐 라이지 포슬 프로펫 스칼렛 아시가 계셔! 검둥이 대열이 흩어졌다. 모두들 이를 드러내며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빅샘은 세 사람이 역시 커다란 검둥이를 뒤에 거느리고 길을 가로질러 마차 쪽으로 뛰어왔다. 그 뒤를 장교가 소리치며 쫓아왔다. 대열로 돌아가! 이봐 대열로 돌아가라는데 들리지 않나? 아 해밀톤 부인이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버틀러 씨도 계셨군요. 이놈들을 선동하여 명령 위반과 반항을 일으키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벌써 아침부터 이놈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으니까요. 어머나 렌달 대위님! 이 사람들을 나무라지 마세요. 모두 우리 집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타라의 검둥이 우두머리 빅샘이에요. 어때? 모두들 잘 있었어? 그녀는 모두와 악수했다. 타라에서 이렇게 먼 데까지 와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달아났지? 그렇지? 그들이 이 농담에 깔깔대고 웃었다. 도망쳤다고요? 천만에요. 우리들은 도망쳐 나온 게 아닙니다요. 저희 네 사람은 타라에서 제일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끌려 나온 거예요. 빅샘이 대답하며 자랑스러운 듯 하얀 이를 드러내 보였다. 특히 저는 말입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끌려왔었죠. 프랭크 케네디 나리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셨지요. 아니 스칼렛아씨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요? 저인 북군이 쳐들어올 경우 백인 나리들이 숨을 차모를 팔아왔습니다요. 렌달데이도 마차 안의 두 사람도 차모에 대한 이 어린애 같은 설명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제럴드 나리께서는 제가 없으면 농장일을 해나갈 수 없다고 몹시 화를 내셨지만요. 하지만 엘렌마님은 데려가세요 케네디씨. 빅샘은 저희들한테보다 남군에게 더 필요할 테니까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1달러를 주시면서 백인 나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하셨는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렌달데이님? 뭐 별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차모를 몇 킬로미터 더 파고 애틀랜타의 방비를 튼튼히 해놓자는 거죠. 하지만 스칼렛의 심장에 흐릿하나마 차가운 공포가 솟아올랐다. 왜 차모가 더 필요한 걸까? 하지만 도시는 벌써 이렇게 견고하게 방비되어 있는데 왜 또 차모를 파야 되죠? 난 지금까지 판 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의 방비는 시내에서 겨우 1.6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너무 가까워서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가요 모두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다시 먼지가 붉게 피어올랐다. 렛드 위험이 없다면 왜 또 새로 차모를 파겠어요? 그리고 정말 흑인을 써야 할 만큼 군대에선 손이 모자라는 걸까요? 군대에선 일손이 많이 모자라요. 차모는 포위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예상해서 파두는 거요. 포위 공격이라고요? 말을 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나는 곧 타라로 돌아가겠어요.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포위 공격 큰일 났어요. 난 포위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니 할아버지셨던가? 하여튼 포위당한 적이 있대요. 도대체 언제 얘기요? 크로멜이 아일랜드를 점령했을 때 드로이다이 포위 공격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젊은 여성 중에서 당신만큼 야만스럽고 무식한 사람은 또 없을 거요. 드로이다이 포위는 17세기 일이요. 그녀는 자신이 너무 허둥거리는 꼴을 보인 것이 부끄러워서 큰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왜 이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라곤 그저 편히 지낸다든가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뿐이잖아요.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가 뭐 그런 일 말고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불행하게도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던데요. 그리고 내가 이 시에 있는 까닭은 나는 여태까지 농성이라든가 포위당한 도시라든가 하는 걸 쓴 글은 무척 많이 읽었지만 실제로 본 일은 한 번도 없소. 그래서 여기 이대로 있다가 자세히 구경하려고 하오. 위험할 것은 없지요. 나는 군인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는 경험을 쌓고 싶소. 스칼렛, 새로운 경험을 놓친다는 건 아까운 일이지요. 경험은 우리들의 정신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제 정신은 지금도 충분히 풍부해요. 그건 아마 당신이 제일 잘 아시겠지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나는 여기 남아 있다가 포위가 시작되면 당신을 구출해낼 생각이요. 불행하게도 나는 여태까지 위험에 빠진 여성을 구해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정말 처음 맛보는 경험이겠지요? 몰리고 있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진지한 뭔가를 느꼈다. 구해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내 아까림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요, 스칼렛.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남자에겐 절대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요. 양키 아가씨도 그게 굴치란 말이요. 그녀들은 매력에 있어서 좋긴 한데 아깝게도 늘 내일쯤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염려 말아요 하거든요. 대체로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면 남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여자들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게 되거든요. 잘도 떠들어 대시는군요. 스칼렛은 쌀쌀하게 말했다. 내기를 할까요? 놈들은 이달 안에 반드시 여기까지 옵니다. 내가 지면 사탕 한 상자. 하고 말하면서 그의 검은 눈은 그녀의 입술 언저리를 더듬고 있었다. 당신이 지면 키스 그녀는 미소 짓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고 있었다. 아무리 꿰어보아도 단 둘만의 이야기는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 쪽에서 꺼내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키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전 남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는 싫어요. 그녀는 쌀쌀하게 말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리고 당신하고 키스할 바엔 차라리 돼지하고 하겠어요. 허허 그게 취미라면 더 말할 여지도 없군요. 즐거워 듣는 이야기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은 돼지 미치광이라 침대 밑에서 돼지를 기른다더군요. 하지만 스칼렛 당신은 속으로 키스가 하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일 거요. 그게 당신의 병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자기야말로 거기에 알맞는 사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말씀 그대로요. 굳이 내가 그런 수고를 한다면 말이죠. 내가 키스한 여성들은 모두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더군요. 어머! 스칼렛은 자기의 매력이 짓밟혔기 때문에 화가 나서 마구 되들었다. 내가 모자를 갖고 갔던 날 꼭 한 번 그것도 아주 조금 키스를 했을 뿐 그 두 번 다시 하지 않은 까닭을 아마 당신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자들이란 키스를 당하면 모욕을 당한 것처럼 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반면 은근히 남자가 키스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나는 당신에게 키스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해주기를 바라게 될 거고요. 다만 미리 말해두지만 지금은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요. 그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놀리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그녀로서는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말 속에는 항상 많은 진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발 마차를 되돌려주세요. 네, 버틀러 씨. 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정말인가요? 이거 참 기특한 일이군요. 구원의 천사님. 내가 당신에게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은 까닭은 말이죠. 나는 당신이 좀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은 당신에게 키스해봤자 내겐 도무지 재미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사나이는 쾌락에 대해서는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니까요. 나는 어린애와 키스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저 존경할 만한 애슐리 윌크스의 추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애슐리 이름이 입 밖에 나온 순간 문득 고통이 그녀의 마음에 다시 밀려왔다. 그러자 뜨거운 눈물이 눈에 괴었다. 사라진다고? 아니, 아니, 애슐리의 추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당신과 애슐리에 대해 나는 꽤 여러 가지 일을 알게 되었지요. 우선 당신은 지금도 그에 대한 여학생 같은 로맨틱한 열정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애슐리도 또한 그것을 그의 고결한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윌크스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지요. 즉, 당신들 두 사람이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는 거죠. 나는 사실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단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 고결한 애슐리 선생이 그의 영혼이 파멸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당신에게 키스를 했소? 대답 대신에 그녀는 돌처럼 침묵을 지키면서 다만 얼굴을 외면했을 뿐이다. 아하, 그럼 키스를 했단 말이군요. 아마 그가 휴가를 얻어 돌아왔을 때의 일이겠군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지도 모르는 현재 당신은 그 키스의 추억을 가슴 속에 키우고 있는 거군요. 하지만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런 일 따위는 잊어버리고 말 거요. 그리고 당신이 그의 키스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나는... 그녀는 굴이 잔뜩 난 벌건 얼굴로 돌아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 어디론지 가버리기나 해요. 그녀는 안칼지게 외쳤다. 마차를 세워주세요. 안 그러면 뛰어내리겠어요. 그는 마차를 세웠다. 포병대가 유란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다. 구경하는 군중에게 흙탕물을 튀기면서 대포 옆에 붙어서 노세를 타고 오는 한 검둥이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검둥이는 젊었으며 말 안장 가죽같은 살갗을 하고 점잔을 빼는 표정을 띈 사나이였다. 그를 보자 스칼렛은 저도 모르게 외쳤다. 모즈다! 애슐리의 하인인 모즈야!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모즈! 잠깐 기다려요! 그녀를 알아보자 모즈는 곧비를 당기고 기쁜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해서 내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뒤에서 말을 타고 온 비에 흠뻑 젖은 중사가 소리질렀다. 말해서 내리지 마! 내리면 용서하지 않겠다. 정해진 시각에 산까지 가야 한단 말이야. 모즈는 내릴까 말까 망설이며 잠시 중사와 스칼렛을 번갈아 보았다. 중사는 흙탕물을 튀기면서 포차로 달려가더니 모즈의 말 한 장 등자 끈을 잡았다. 잠깐만요 중사님! 내리지 않아도 좋아. 모즈! 대체 어찌 된 일이지? 또 전쟁을 하러 갑니다. 스칼렛 아씨. 하지만 이번에는 애슐리의 서방님이 아니라 좋은 나리를 모시고 갑니다. 어머! 윌크스 아저씨까지? 스칼렛은 놀라서 외쳤다. 윌크스 아저씨는 벌써 이르니 가까운 노인이었다. 그래? 아저씨는 어디 계시지? 제일 뒤의 포병이에요. 스칼렛 아씨. 훨씬 뒤쪽입니다. 부인, 죄송합니다만 자, 어서 가자. 포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스칼렛은 발목이 진창에 빠진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아, 이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그분은 나이 많은 노인이 아닌가. 그리고 애슐리보다도 훨씬 전쟁을 싫어하시는 분이다. 스칼렛은 두어 걸음 물러나서 눈앞으로 지나가는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녀가 진창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윌크스는 기뻐하며 미소를 지었다. 고삐를 당겨 말에선 내린 다음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만났으면 하고 생각했단다, 스칼렛. 너희 집 식구들에게서 많은 편지를 부탁받았고 갖고 왔는데 도저히 너에게 전해줄 기회가 있어야지. 아침에 여기 닫자마자 이렇게 강행군을 해야 했으니 말이다. 오, 윌크스 아저씨. 가시면 안 돼요. 어째서 아저씨까지 가셔야만 하나요? 허우, 내가 나이를 너무 먹었다고 생각하는 게로구나. 그는 미소를 띄며 말했다. 하긴 나는 걸어서 행군하기엔 너무 늙었지. 그는 스칼렛의 공포를 덜어주려고 일부러 웃으면서 말했다. 네 부모님과 동생들은 모두 잘 있단다. 부디 안부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더구나. 아버님도 아마터면 우리들과 함께 올 뻔했다. 안 돼요, 아버지만은. 스칼렛은 깜짝 놀라며 외쳤다. 아버지께서 전쟁에 나오시기는 안 되겠지요? 나오시지 않아. 하지만 나오시려고 했었다. 물론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먼 길을 걸을 수는 없지만 말을 타고 우리들과 함께 오시겠다는 거야. 어머니도 승낙하셨단다. 다만 농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말이다. 그러나 스칼렛은 뭐 부끄러워할 건 없어. 누구든지 남아서 군대를 위해 국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말이다. 스칼렛은 조금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보다도 오히려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다. 인디아와 하니는 메이컨이 버댁에 맡기고 트윌브 오크스는 오하라 씨가 타라와 함께 돌봐주기로 했다. 자 난 이제 가야 해. 그리고 이 키스는 피티패트에게 이번이 것은 멜라니에게 전해다오. 그는 가볍게 두 번 키스했다. 그런데 멜라니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아 그래? 그는 그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의 신뢰처럼 그 잿빛 눈은 그녀를 통해서 그녀를 넘어 다른 세계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 손자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했다. 잘 있거라. 그녀가 자라는 사람들이 이 어두운 길을 마차에 흔들리면서 실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죽어갔다. 목이며 쇳파리가 그들의 피투성의 얼굴에 들끓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예전에 함께 춤추고 함께 웃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한때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편화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놀려대고 위로하고 그리고 조금씩은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그녀는 캐리의 10원이 소달구지 속에서 부상자들 밑에 깔려 머리에 총상 때문에 빈사상 들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6사람이 부상자를 치워야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대로 병원으로 데려가게 했다. 나중에 들은 일이지만 그는 의사의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어서 어딘가에 묻혔다고 한다. 그것마저도 똑똑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한 달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클랜드 묘지에 급히 판 얕은 무덤 속에 매장되었다. 후덥지근한 밤이 익숙해짐에 따라서 스칼렛과 피티패트는 피로 때문에 등이 쑤시고 무릎이 굳어져 버렸지만 그래도 오는 사람마다 하나하나 붙들고는 상황을 물어보고 있었다. 전황은 어때요? 전쟁의 상황은? 후퇴요. 마침내 후퇴하게 되었어요. 적은 우리들보다 훨씬 우세해요. 악원은 전부 머지않아 시내로 후퇴해 와요. 스칼렛과 피티패트는 서로 팔을 잡고 쓰러지려는 몸을 지탱했다. 그리고, 그리고 북근도 오나요? 그렇죠. 그들도 와 있어요. 하지만 설마 그렇게 가까이까지는 오지 않겠지요? 걱정 마세요. 애들란타는 뺏기지 않아요. 염려 없어요. 이 시 둘레에는 진지가 끝없이 구축되어 있으니까요. 스칼렛은 필 미드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초연과 더러움으로 시커멓고 긴장과 피로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처음에는 정확히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헬린 시숙부는 빗속의 모자도 없이 입고 있는 낡은 유포의 구멍으로 얼굴을 내밀고 다리를 절고 있었다. 메리웨더 댁의 할아버지는 맨발을 담요 조각으로 감고 포차를 타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끝내 존 윌크스의 모습은 찾아낼 수 없었다. 애틀란타에서 전투가 벌어지던 날 스칼렛을 비롯한 많은 분여자들은 상점이 옥상에 올라가서 조그만 양산을 받쳐들고 그 싸움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러나 이윽구 탄환이 시에 떨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부랴부랴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날 밤부터 부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의 피난이 시작되었다. 피난지는 메이컨이었다. 저는 타라로 가겠어요. 메이컨에는 멜라니와 함께 가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녀는 피티패티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듣자 멜라니는 겁이 나서 막 울기 시작했다. 스칼렛 제발 나만 남겨놓고 타라로 떠나지 말아요. 언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난 아기를 낳을 때 언니가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아마 죽어버릴 거예요. 언니는 애슐리에게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애슐리는 언니에게 부탁해 두었다고 말하고 갔어요. 스칼렛은 놀라서 멜라니를 보았다. 내가 애슐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하다니 멜라니는 그토록 우둔한 여자일까? 그 고뇌에 찬 몇 달 동안 애슐리로부터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을 멜라니에게 벌써 수없이 보이고 말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멜라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멜라니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좋은 점밖에는 비치지 않는 것일까? 사실이지 스칼렛은 애슐리에게 멜라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오 애슐리, 당신은 이 세상에 없어요. 벌써 몇 달 전에 돌아가셨을 거야. 그런데도 당신과의 약속은 손을 뻗쳐서 나를 잡고 있군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안심이에요. 언니 어머니는 좋으신 분이니까 저도 반겨주시겠죠? 하지만 고모님 때문에 고모님은 아기를 낳을 때 꼭 함께 있고 싶다고 하셨지만 타라에는 안 가실 거예요. 거기는 전선에 더 가깝잖아요. 미드 박사는 피티패트가 허둥대며 부르러 왔기 때문에 멜라니에게 조산의 징후가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으나 짐작과 다른 것을 보고 노골적인 말투로 화를 냈다. 메이컨으로 가다니 당치도 않아요 멜라니. 만약 당신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난 이제 일체의 의논 상대가 되어주지 않겠소. 기차는 혼잡한데다 시간은 부정확하고 게다가 부상자, 군대, 식량 수송에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징발되어 승객들은 숲속에라도 내동쟁이 처해진단 말이오. 당신 같은 몸으로. 하지만 스칼렉과 함께 타라로 가면 움직여선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타라로 가는 기차나 메이컨으로 가는 기차나 결국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지금 부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당신도 기차나 마차 안에서 몸을 풀고 싶지는 않겠죠? 당신은 내 손길이 닿는 이곳에 있어야 해요. 지하실을 오르내려도 안 돼요. 포탄이 창문으로 날아들어오더라도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결국 여기 있더라도 그리 위험하지는 않을 거요. 부권 따위는 곧 쫓겨나고 말 테니까. 그러니 피티패테씨 당신만 메이컨으로 가고 젊은 부인들은 여기 남아야 해요. 돌봐줄 사람도 없이 피티패테는 놀라서 외쳤다. 두 분 다 이미 훌륭한 부인이란 말이오. 박사는 화난듯이 말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두 집 건너에 있지 않소? 멜라니가 이런 형편이니까 남자 손님을 초대하지 않을 겁니다. 피티패테씨 지금은 전시요. 예의범죄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멜라니 생각을 해줘야 해요. 나는 솔직하게 당신과 얘기를 해야겠어 스칼렛. 당신은 젊지만 상식이 있는 부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소. 멜라니를 움직일 이야기는 절대로 하선 안 돼요. 그런 여행에는 견뎌내지 못할 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등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멜라니와 같이 있어줘요. 무섭지 않지요? 네, 무섭지 않아요. 스칼렛은 꿋꿋한 척하며 거짓말을 했다. 음, 장애요. 만약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에는 아내가 도와줄 것이고 피티 베테시가 하인드를 데리고 가게 된다면 유리사로 우리 베테시를 보내기로 하지요. 그리 오래는 않을 거요. 아기는 앞으로 5주일 안에 태어날 거요. 하지만 초산이고 총알이 이렇게 날아온다면 그것도 확실히 알 수는 없소. 난 언제든지 와주겠소. 스칼렛과 멜라니는 이 조용한 집안에 웨이드 프리시와 함께 남았다. 스칼렛 아씨, 멜라니 아씨의 해산대에 선생님을 찾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전 해산하는 것에 관해서는 무엇이든지 알고 있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산파셨잖아요. 스칼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그래도 이 불안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주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시끄러운 포탄 소리에서 멀어지고자 미칠듯이 평화로운 타라의 집을 목마르게 그리워하면서 그녀는 밤이면 밤마다 아이가 내일이라도 당장 태어나서 하루빨리 약속에서 벗어나 애틀랜타를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빌고 빌었다. 스칼렛이 지금처럼 집이며 어머니를 그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만약 엘렌이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 애슐리!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흐느껴 울었다. 당신이 내 곁에 안 계시다니 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바깥문에서 소리가 났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황굽히 젖은 눈을 닦았다. 레트 버틀러가 태가 넓은 파나마 모자를 손에 들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메이컨으로 비난하지 않으셨군요. 피티페트 씨가 갔다고 해서 나는 당신도 물론 함께 갔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들러봤습니다. 멜라니하고 같이 있으려고요. 아시겠지만 멜라니는 저 지금 피난할 수 없어요. 이거 놀랐는데 그가 말했다. 설마 밀크스 부인이 이런 곳에 있겠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태로 여기 있는 것은 위험할 텐데요. 저도 역시 위험한 처지에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다니 너무 하시는군요. 그의 눈에 놀리는 듯한 빛이 언뜻 지나갔다. 나는 언제든지 당신이 양키들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겠소. 아첨이에요 뭐예요? 아첨은 아니지. 당신은 언제나 돼야 남자의 사소한 말 속에서 칭찬을 찾아내려는 그 버릇을 고치겠소? 죽으면 고쳐질지 모르죠? 허용이요. 하지만 최소한 당신은 그 점만은 솔직해. 멜라니는 찰스의 뇌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말뜻은 그게 아니라 애슐리 밀크스의 미망인이기 때문이겠죠. 스칼렛은 노염을 누르면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당신이 지난번 무례를 용서해드릴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용서할 수 없어요. 자 앉아서 화를 풀어요. 레테이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부드러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쓸쓸했습니까? 오늘 타라에서 편지가 왔어요. 부꾼이 바로 근처까지 와있고 게다가 막내 동생이 장티푸스로 앓고 있대요. 아 난 가고 싶어 죽겠어요. 그랬었군. 하지만 그런 일로 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부꾼이 밀려와도 이 애틀랜타가 타라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부꾼은 아무 짓도 안 할 테지만 장티푸스는 무서우니까요. 부꾼이 아무 짓도 안 한다고요? 어머,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가엾은 아가씨요. 부꾼은 악마도 귀신도 아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꿀도 발국도 가지고 있지 않소. 남부 사람과 똑같아요. 물론 예의는 없고 말소리도 상스럽긴 하지만 하지만 부꾼은 나한테 화를 내봤자 소용없는 일이요. 스칼렛, 당신은 나를 좋아하고 있죠? 어때요? 글쎄요. 때로는. 당신이 불황자 같은 짓을 하지 않을 때는 나는 내가 불황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구상한 사람이 좋아요. 언제라도 신사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당신 쪽이 우월한 입장에 설 수 있는 남자라는 의미죠. 하지만 그런 건 나와 당신의 정의가 다를 뿐.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에다 키스했다. 그녀는 흥분 때문에 목덜미 피부가 다시금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쨌든 당신은 내가 좋은 거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스칼렛? 아, 드디어 그를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녀는 우출해서 생각했다. 아마 못할 거예요. 그건 당신이 태도를 어지간히 바꾸지 않는 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조금도 태도를 바꿀 생각은 없어. 왜냐하면 나도 당신이 아주 좋기는 하지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유감스럽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해주기를 원하시오? 신뢰의 말은 삼가해주세요. 당신은 내가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소. 그러나 슬프도다. 덧없는 그 희망이여. 당신은 아름답소. 게다가 쓸모도 없는 일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소.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야 마땅할 것이오. 그런데 아름답고 재능있고 쓸모가 없다는 것에 넉넉히 당신과 맞설 수 있는 여상은 얼마든지 있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몹시 좋아하는 건 사실이오. 다시 말해서 내 내부에도 당신과 똑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좋은 것이오.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소. 나는 당신이 가엾순 찰스 해밀턴을 흘렸던 트웰브 오크스의 서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을 원하고 있었던 거요. 어떤 여자보다도 당신을 더욱더 원하고 어떤 여자를 기다린 것보다도 참을성 있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그럼 저보고 결혼해달라는 말씀인가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결혼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럼 어째서. 그는 일어나 가슴에 손을 대고 광대처럼 정중하게 절을 했다.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은 청명하니까 당신을 유혹하는 번거로운 짓은 피하기로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내 정부가 되어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정부.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 말을 외쳤다. 더럽게 모욕당했다고 생각했다. 정부? 정부라니? 그 따위는 사생아 이외에는 얻는 게 없잖아요. 그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오싹 소름이 끼쳐 입을 다물었다. 이래서 나는 당신이 좋은 거요. 나가주세요. 감히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 핀이나 리본 따위를 선물로 갖고 오셔도 이젠 소용없어요. 난 아버지에게 모두 말하겠어요.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은 죽고 말아요.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머리를 숙였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남자인가. 그녀는 몸을 획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에 손잡이를 잡고 힘차게 닫으려 했지만 문을 열어두기 위해 달아놓은 고리가 빽빽해서 좀처럼 다치질 않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 고리를 벗기려고 짜증을 내며 애썼다.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잠시라도 여기에 있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황급히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리고 2층까지 왔을 때 그가 그녀를 대신하여 친절하게도 문을 닫아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2층까지 왔을 때